하철수는 교묘히 웃었다 원상공이 전날 왕림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모여 있었소 그래서 모두들 마음이 분산되고 고아를 잘 판가름해 낼 수가 없었지요 저는 오늘 마음을 모아 이곳에 왔어요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몹시 간드러지게 들렸다 원승지가 대답했다 교주의 이런 무예는 남자 가운데서도 보기가 드물답니다 10분 간복되는 바이오 하철수는 여전히 웃었다 전날 원상공과 겨뤄보니 장풍은 실로 극치였습니다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 감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병도를 비교해봄이 어떨까요? 그는 원승지의 대답도 듣기 전에 후카는 외마디를 내더니 이 미허리에서 말랑한 가죽끈을 꺼내어 들었다 흐릿한 빗속에서 보니 끈 전체가 가늘고 날카로운 고리였다 그것에 다치면 육체는 반드시 큰 덩어리로 찍힐 것 같았다 하철수는 다시 웃었다 원상공 이것은 할미편이라고 부르오 다치면 독이 있소 그러니 당신은 주의해야 할 것이오 원승지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대답하지 않았다 싸움이라고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친절해서였다 그러나 또 그녀의 모든 것엔 독기가 서려있기도 했다 둘 다 인사치레는 하지 않았다 원승지는 처음부터 그녀와 무예를 비교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실례합니다 그러나 하철수는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손을 한번 펼쳤다 할미편의 힘은 강한 바람과 같이 원승지의 가슴 앞으로 몰아쳐왔다 원승지는 짐짐 미소를 띄우고는 윗몸을 뒤로 향해 울리면서 그것을 피했다 할미편이 두 번째 오기도 전에 그는 이미 뒤로 몇 자나 벗어나 있었다 하철수는 그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내 알았는지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사랑군의 제자는 이토록 무례하군 스승의 이름에 누를 끼치고 있으니 호호호 원승지는 순간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나는 몇 차례나 양보를 했다 그들 오독교는 기만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다 내가 그녀를 두려워하다니 마음이 미동하는 사이 하얀 그림자가 번쩍번쩍하면서 할미편이 날아왔다 원승지는 그것을 비켜서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서 독이 묻은 병기를 만진다면 마침내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좋은 여자인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몸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냥 놔둘 수는 없는 일이다 생각한대로 할미편은 전체 독이 묻어있는 띠였다 그것을 맨손으로 낚아챌 수는 없었다 상대방의 두 손은 소매 속으로 왔다 갔다 하고 몸은 자유자재였다 원승지도 동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슬쩍슬쩍 피하였다 하철수의 몸놀림은 무척 빨랐다 그렇다고 원승지의 옷자락까지에는 미치지 못했다 20여 차례나 이렇게 휘두르더니 하철수는 갑자기 몸놀림을 멈추면서 섰다 당신은 번번이 피하기만 하는데 어디 대장구라 할 수 있겠소 당신이 나를 격하게 만들면 당신의 할미편을 빼앗긴다는 것을 생각해봤소 몸을 한 번 굽히더니 두 손은 이미 지붕에 있는 한 조각의 기와를 들고 할미편의 그림자를 응시하였다 할미편을 버려라 두 조각의 기와 중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이미 할미편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안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했으나 오른발이 휘청하고 헛디뎌졌다 하철수는 힘으로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드나 상대방의 발은 예리하게 끈을 차올렸다 하철수는 뒤로 물 넣어설 수밖에 없었다 너무도 짧은 순간에 발을 헛디딘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지 못한 채 방 안으로 미끄러졌다 원승지는 끈을 빼앗아 들며 크게 웃었다 금사랑군의 제자가 과연 어떤가 그 말을 듣고 있던 하철수는 갑자기 온유하고 교태로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주 뛰어나군요 그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우 빠른 몸짓으로 일어나더니 몸을 날려져만큼 달아났다 원승지의 몸도 민첩했으나 그녀의 민첩함에는 따를 수 없었다 하철수는 오른손을 허리에 짚고 있었다 허리와 다리는 호리올 이야기가 이를 때 없이 마치 계속 서 있는 것이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생긋 웃으며 말했다 아직 원상공의 비밀무기의 무예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올리들 오독교는 독선사가 있는데 원승지는 그녀가 교태롭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에 정신이 빠져 그녀가 몸을 돌려 속구쳐 오르는 것을 미쳐보지 못했다 돌연 눈앞에 금빛이 번쩍하여 깜짝 놀랐다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황망주의 일비충천 몸을 튕기며 막대기를 찾았다 오로지 들리는 것은 가늘고 희미하게 쩡쩡하는 소리뿐이었다 수십 개의 비밀무기가 지붕의 기와 위를 때렸다 원래 이 독선사는 수없이 많고 극히 세세한 강침이었다 이것은 가슴에 품는 척하면서 발사하는 것이다 상대를 맞추는 것은 서로의 몸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만 가능하다 손을 뻗고 허리 옆을 한 번 누르면 된다 그러면 강침은 곧 강력하게 발사된다 강침은 비록 가늘지만 수는 엄청나게 많다 한 개만 몸에 맞아도 독에 걸리고 만다 활탄한 철련자를 막 런하고 어떤 비밀무기라도 발사할 때는 어깨를 움직이거나 손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간파하고 그걸 방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독선사는 아무런 조짐이 없었다 실제로 천하제 일의 맹독 흉기였다 더구나 이것을 외부 사람에게 일러주거나 가르쳐 주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 이에 십중팔구는 죽지 않으면 상처를 받는다 출중한 무인이라 하더라도 다친 자는 머지않아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된다 이 무서운 무기는 그들 함사사용의 무예를 위한 것이다 아무튼 원승진은 세 개의 동전을 그녀를 향해 던졌다 그리고 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나와 그대는 원한진 것도 원수진 것도 없다 그런데 왜 독선사를 쏘아 대는가 하철수는 옆으로 몸을 돌려 두 개의 동전을 피하고는 오른손을 뒤집어서는 세 번째 동전을 잡았다 그리고 가볍게 소리를 쳤다 아이고 힘이 장사군요 원승진은 그녀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 다시 자세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동전 잡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니 그녀 역시 힘이 약하지 않았다 원승진은 손을 뻗어 다시 동전을 손으로 잡으려다가 돌연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 여자의 손에는 독이 묻어있다 내가 속아서는 안 되지 곧 소매 끝으로 동전을 받아 밀치니 그것은 다시 하철수에게로 날아갔다 하철수는 두 손가락을 내밀어 그것을 가볍게 바꾸는 더 이상 되돌리지 않고 옷 속에 집어넣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일전을 주셨다고 그다지 아까워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어 그녀가 손바닥을 내밀자 바람이 부르르 떨었다 십여가지의 금도 아닌 밧줄이 원승진의 머리 위를 향해 덮쳐왔다 원승진은 즉시 할미편을 올리면서 밧줄을 얼검에 버렸다 하철수는 놀라서 끝을 잡은 채 외쳤다 할미편은 내 것이요 당신이 나의 변기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소 말소리가 마치 운남의 사투리 같기도 했다 아주 약하고 교태로운 음성이었다 원승진은 할미편을 멀리멀리 던져버리고 외쳤다 나는 너의 밧줄을 몇 개 손안에 넣었다 당신의 오독교는 지 금부터 다시 분란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하철수가 대답하였다 이것을 밧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것은 연홍 주색이요 그렇게 뺏는 것을 좋아한다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더니 그녀는 주색을 가로로 던지며 다가왔다 이 주색은 가늘고 긴 여러 가닥의 갈래였다 한번 던지면 사방팔방이 동시에 막히게 되는 무기였다 원승진은 계속 몸을 피하며 상대의 손을 비어있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녀가 또 십여 개의 주색으로 공격하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다 어떤 가닥은 문을 막고 어떤 가닥은 공격을 해나갔다 한 가닥이 돌아가면 다른 가닥이 펼쳐지고 지 반격을 해나왔다 한 가닥이 돌아가면 다른 가닥이 펼쳐지고 오무라들어 도무지 반격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십여 차례를 공격하고 피하는 사이 원승진은 이미 주색의 오묘함을 다 보았다 이 주색의 무예는 거미망으로부터 변화시켜 만든 것이구나 자세히 보니 공격하는 새끼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당황하는 줄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자세를 비스듬히 해서 그녀의 등으로 달려들어 겨드랑이를 잡으려 하였다 아주 빠르고 위험한 동작이었다 하철수는 그의 공격을 피한 후 라 갑자기 몸이 기우퉁하였다 원승진은 이렇게 되자 손가락으로 그녀의 가슴을 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얼굴이 뜨거워져서 손가락이 나가지를 않았다 하철수는 왼손 한 고리에 힘을 올렸다 원승진은 급하게 손을 움츠렸으나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소매 끝이 이미 상대방의 고리바들에 걸려들고 말았다 하철수가 외쳤다 아이고 죄송해라 원상공의 소매를 찢었군요 당신 그 긴 옷을 좀 벗어주세요 내가 꿰매드릴게요 원승진은 그녀가 교활하게 백개를 쓰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더욱 화가 치밀었다 원승진은 오른쪽 어깨에 소매가 찢어진 것을 벗어냈다 그러나 소매는 이미 주색과 함께 뒤열켜 있었다 찢어진 소매와 주색은 두 손에서 동시에 땅으로 떨어졌다 원승지가 싱긋 웃었다 어떻소? 하철수는 깔깔거리며 대답했다 별로인데요 당신의 병도도 손을 벗어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승부를 낼 수 있지요? 그의 반대쪽 손은 등 뒤로가 있고 오른손엔 한 개의 금빛 나는 고리가 하나 들려져 있었다 원승진은 그녀의 주심법부에 놀라워했다 무기가 이처럼 끝없다니 머리가 띵하였다 당신을 보니 아직도 많은 병기가 있는 모양이구리요 마음속으로 그녀의 모든 병기를 빼앗으려 했으나 어렵겠다고 여겨 그만 물러서기로 했다 하철수가 한미디 했다 이것은 금호구요 왼손을 뻗더니 손 위로 철갈고리를 하나 내보았다 이것은 철호구요 나를 위해 우리 아버님은 나의 한쪽 팔을 끊었습니다 병기는 손 안에 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것을 사용한 지 13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원상공 이 갈고리는 독이 있으니 당신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그녀가 여전히 되뇌이는 말을 들으면서 원승진은 천천히 자리를 떴다 그의 모습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으나 내심으로는 실로 두려움이 일고 있었다 그녀가 또 무슨 관계를 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긴장하여 마음으로 방어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은은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생각나는 일이 있어 속으로 외쳤다 좋지 않아 내가 저 여자를 잡아매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 아닌가 그때 하철수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달아나려고 하시다니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철갈고리를 쭉 뻗더니 맹렬하게 원승진의 뒤를 향해 쫓아왔다 원승진은 몸을 반쯤 돌린 채 옆걸음으로 걸었다 이때 서강이 비추이더니 한 줄기 검은기가 일련의 누런 광채와 함께 원승진의 몸을 종행으로 가로지르고 지나갔다 하철수의 무공은 굉장했다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옥진자뿐일 것만 같았다 그는 누군가의 응원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싸움을 좋아하는 것이 아님으로 수차 그녀의 철갈고리를 빼앗으려 했으나 늘 그녀에 의해 반격을 당하기만 했다 이 철갈고리는 손 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사용할 때는 움직임이 비범했다 마치 살아있는 손과도 같았다 원승진은 30여 차례나 꺾었지만 그것을 빼앗지는 못했다 원승진은 초조한 마음으로 허리를 더듬었다 문득 금빛이 번쩍하더니 그의 손에는 어느새 금사검이 들려져 있었다 하철수가 힐끗 보더니 웃음을 머금은 채 대꾸했다 좋아요 그 금사검이 놀랍게도 당신 손에 있으니 원승지도 의아해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지 쓱쓱하고 검을 내둘렀다 하철수의 무공이 아무리 뛰어났다 해도 금사검을 당할 수는 없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철갈고리는 이미 반토막이 나버렸다 원승지가 외쳤다 다시 싸움을 한다면 이제 당신의 철손조차 부러뜨리고 말컷이요 그녀는 이 말을 듣자 문득 공포의 기색을 비쳤다 원승진은 천천히 검을 검집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곧바른 걸 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가 막 도착했을 때였다 홍승애가 땅 위에 누워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목에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원승진은 그를 서둘러 일으켰다 다행히도 그에겐 숨결이 남아있었다 홍승애의 목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어서 참혹하였다 홍승애는 간신히 손을 뻗어 집 쪽을 가리켰다 원승지가 그를 부둥켜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집 안 곳곳에는 탁자가 어지럽게 엎어져 있고 이것저것이 부서져 있었으며 문을 파괴되고 창은 깨어져 있었다 한바탕 치열한 싸움이 지나갔음이 분명했다 원승진은 우선 오수매를 찢어 홍승애의 상처를 묶어주고 방으로 곧장 뛰어들어갔다 아내도 곳곳마다 파손이 된 채 호개남과 정청죽이 이리저리 뒹굴며 신음하고 있었다 원승지가 다급하게 물었다 어찌된 1,2호 대체 호개남이 간신히 대답했다 청아가씨 청아가씨가 계속 원재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국 SM 1109 제 3권 8 검객의 사랑 원승지가 크게 놀라 되물었다 청청 청청이 어떻게 되었다고 호개남이 몇 번의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청아가씨는 오독교에게 붙잡혀 갔어요 원승지가 그에게 다시 물었다 사청광등은 호개남은 손을 뻗어 지붕 꼭대기를 가리켰다 원승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급히 지붕으로 올라갔다 거기엔 사청광과 벙어리가 기와장 위에 누워있었다 사청광의 얼굴에는 어두운 구름이 가득히 뒤덮였는데 중독이 몹시 심했다 벙어리 역시 상처가 심했다 다행히 아직 죽은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일행은 모두 중한이었고 패한 구렁텅이었다 청청은 끝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길 없었다 원승지는 이를 질끈 깨물었다 나는 어쩜 이렇게도 어리석단 말인가 그 여자에게 당한 것조차 몰랐다니 일행의 일부는 싸울 때 이미 모두 도망쳐갔다가 그제서야 하나씩 돌아왔다 원승지는 벙어리와 사청광을 안고 지붕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곧 한 장의 글을 써서 심부름꾼에게 명하여 급히 금융방 숙소로 보내는 한편 초원하에게 청하여 빙성을 가져오게 했다 그는 사청광과 호개남의 상처를 싸매고 나서 적들이 내습한 정황을 물었다 천라하는 원저번에 상처를 입은 털아침상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못했었기에 다행히도 복수를 맞지는 않았다 상경 무렵인데 호개남이 적들을 발견하고 덩어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소 십여 명의 적들은 곧 그들을 포위했고 나는 창문을 통해 자세히 보았지만 온몸이 이 지경이라 그냥 덩어리와 사형과 정광주 모두가 그들에게 몹시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지켜보았소 그러나 상대방의 숫자가 참으로 많았소 모두들 이러저리 얽혀 싸우고 후퇴하느라 방마다 뒤죽박죽이 됐소 그러나 최후에는 모두 상처를 입고 청아가씨조차 붙잡혀 간 것이오 원상공 정말이지 면목이 억구리오 원승진은 부상자부터 구하리라 마음먹고 마구간에 가서 말 한 피를 이끌고 성 밖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들의 집 앞에 내려 말 곧비를 나무에 묶어놓고는 몸을 날려 담을 넘어 들어갔다 하교주 나오시오 내가 할 말이 있소 한 줄기의 괭음이 지나가자 곧 황색 벽 위에 철문이 열리는 곳에서 한바탕 웃음소리가 나더니 십여 마리의 투견들이 뛰어나오고 이어 수십 명의 거안들이 쫓아 나왔다 이번엔 내가 너희들에게 객기를 부릴 차례다 그는 왼손을 내둘러 십여 개의 금사추를 쏘았다 금빛이 번적번적하면서 투견들을 명중시켜 쓰러뜨렸다 그는 투견을 애워싸고 두 손으로 금사추 하나하나를 뽑아주머 밀속에 집어넣었다 오독교 사람들은 원승지가 개와 싸우는 틈을 이용해 독즙을 발사하려 했으나 개들이 이토록 순식간에 죽어넘어지자 몹시 당황해하였다 남은 사람들은 얼른 실내로 도망가서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었다 원승지가 이미 그들을 뛰어넘어 앞을 가로 막았기 때문이었다 하교주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오 오독교 교인들이 중간 집으로부터 10명이 두 줄로 나눠서서 나왔다 앞에 선 사람은 하홍약이었고 뒤에는 좌우로 호법반수 달 잠기사 도깨 재운호 등의 고수들이었다 원승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친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원수진 일도 없었소 그런데 여러분은 내 친구 모두에게 중상을 입혀놓고 내 형제까지 포로로 데려갔소 대체 무슨 연유인지 몰라 하교주에게 물어보러 왔소이다 하홍약이 대답했다 당신 집에 있던 방인과 우리들은 원수진 일이 없소 사실은 우리도 그들의 생명을 상하게 할 필요까진 없었소 당신이 마침 빙섬을 갖고 있다하니 작은 상처는 쉽게 나을 것이오 그러나 하가의 아들 청청에게만은 천천히 고통을 가해줄 것이오 원승지가 대답했다 그는 젊은 사람이오 무슨 일로 당신들에게 고통을 받아야만 하오 하홍약이 비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누가 그를 금사랑군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줬느냐 흥 그만둬라 원승지는 깜짝 놀랐다 전오파와 청청부치는 또 무슨 원한 관계인가 원승지는 잠시 신음하며 침묵을 지키다 하홍약에게 말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들이 만약 금사랑군과 원한 짓일이 있다면 왜 그를 찾아 보복하지 않았소 하홍약이 냉정하게 외쳤다 그 늙은이를 죽이려면 자식을 먼저 죽여야지 당신도 만약 그와 친척 관계라면 마저 죽여야겠다 원승지는 청청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했다 하교주 당신은 나올 것이오 안 나올 것이오 대체 사람을 놔줄 것이오 말 것이오 방은 잠시 정적으로 아무 소리가 없었다 원승지는 자꾸만 청청이 마음에 걸렸다 몸을 옆으로 해서 황급히 하홍약을 스치고 직접 대청문을 향해 뛰어나갔다 두 사람의 교도가 덤벼들어 저지했으나 그는 두 사람을 곧장 내던져버렸다 대청으로 들어섰지만 사람의 그림자라곤 없이 텅텅 비어있었다 곧 몸을 돌려 동쪽 단체로 뛰어들어갔다 방문을 열어보니 두 명의 교도가 침상 위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일전에 그에 의해 관절을 다친 자들이었다 상대방은 그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깜짝 놀랐다 원승지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오독교인들은 엉망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고 곳곳마다 미혹스러웠다 원승지는 방마다 다 찾아보았으나 청청은 끝내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하철수마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초조하고 이상해서 항아리 상자를 뒤엇고 열어보니 그 속에서 기르고 있던 뱀과 독충들이 모두 기어나왔다 오독교 패거리들은 크게 놀라서 바삐 그것들을 잡았다 반수다리 소리쳤다 바깥으로 나가서 승부를 겨루자 원승지는 그가 교도 중에서 지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를 사로잡아서 청청이 있는 곳을 물어보리라 마음먹고 곧 대답했다 조소 나는 당신의 무공을 배우고 싶소 원승지는 순식간에 무수히 변하는 경신 무공을 펼치면서 두 발을 높이 떠올려 그의 앞에 내려섰다 반수다른 그가 말하자마자 도착한 것을 보고 놀랐다 원승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의 무공을 두려워할지 몰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소 반수다리 소리쳤다 조소 당신이 먼저 시범을 보이시지 원승지는 오른손을 들어서 그의 손 위를 내리쳤다 반수다른 크게 놀래서 말했다 감히 나의 손을 치다니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죽음을 자청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그는 곧 양손바닥에 힘을 모으더니 맹렬하게 앞으로 밀었다 그러나 원승지의 손과는 마주치지가 않았다 그때 느닷없이 원승지의 손이 그의 등줄기를 강타했다 목줄기의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그의 몸은 이미 공중으로 떠올려졌다 오독교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서로 구해주려 했으나 원승지는 반수다를 빙글빙글 휘돌렸다 무리들은 반수다리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 감히 접근을 하지 못했다 원승지가 외쳤다 너희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어디 있는가 빨리 말해라 반수다른 눈을 감은 채 죽은 듯이 있었다 원승지는 혼원공으로 그의 등골 옆에 있는 혈도에 일격을 가했다 반수다른 튕겨져 나가며 등비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마치 한 토막의 강철이 몸속으로 들어가 죄는 것 같았다 원승지는 손을 들어 다시 한번 그를 내질렀다 반수다른 너무 나아파서 정신이 흥미해졌다 원승지가 다시 소리쳤다 좋소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내가 여러 교도들의 혀를 눌러버린다면 천하의 어떠한 사람도 구할 수 없을 것이오 더군다나 모두 그들에게 혀를 누르면 하철수는 감히 청청에게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이오 그는 즉시 몸을 휘둘러 물이 가운데 왔다갔다 했다 교도 중 무공이 높고 강한 사람도 삼초양식에 밀쳐졌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그의 신법을 자세히 보지도 못했다 혈도는 이미 막혔다 잠깐 사이에 정원 가운데 이 30명이 나가 떨어졌다 혈수법은 별도의 공격이기는 하나 옆에 있던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가니 피가 다시 돌고 혈도는 마침내 천천히 통하기 시작했다 원승진은 이들의 혈도를 누를 때 호농공을 사용했다 전력을 다해 직접 경맥을 짚었기에 혈도는 박혀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풀리지만 쓰리고 아파서 견디기가 어렵다 열흘 정도는 불편하다 하홍약은 돌아가는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후 하고 외마디 소리를 내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다 일행들도 따라갔다 머지않아 큰 집이 텅 비어 조용했다 오로지 땅 위에 상처받은 수십 명만이 남아서 뒹굴 뿐이었다 원승지가 다시 외쳤다 청청 청청 어디 있지 그러나 되울려오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 그는 또 한 번 방마다 조사해봤지만 허탕이었다 몇 명을 끌어올려 추궁했지만 모두 눈을 감은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원승지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허탈하게 정조자 오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초원화가 이미 빙섬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직접 금융방에 큰 제자를 몇 명 오게 했다 사청광은 몸의 도끼를 깨끗이 빼내는 것을 기다려 상처를 잘 싸매었다 원승지는 각자의 생명에 별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청청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몰라 걱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초원화는 부드러운 말로 그를 위로하며 동지들을 내보내 사방으로 소식을 알아보도록 했다 반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펑하는 소리가 나더니 제 붕 꼭대기에서 보따리 하나가 뚝 떨어졌다 원승지는 초조하게 서둘러 보따리를 풀었다 아직 다 풀기 전인데 이미 피냄새가 났다 가슴은 마구 뛰었고 두 손엔 땀이 쏟았다 놀랍게도 팔 토막이 난 시체에 목이 나왔다 얼굴색은 이미 검게 죽어 있었지만 백발의 하얀 수염은 완연히 구별할 수 있었다 원승지가 정신을 차려 자세히 보니 그 시체는 바로 도간신용 단철생이었다 급히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니 서남쪽으로 검은 그림자가 손살같이 질주하고 있었다 시체를 갖고 왔던 자가 틀림없었다 즉시 힘을 내어 그를 뒤따라가니 그가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원승지는 빠른 속도로 쫓아가서 그의 혈도를 눌렀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다 나가서 소식을 알아보러 간 사람들도 모두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왔다 밤 이경 무렵 원승지는 오편과 나이벼에게 분구하여 단철생의 목을 순천 부위오문으로 보냈다 공문 중에 사람들은 그의 모양을 보고 오독교의 독수임을 알았다 초원하는 몇 명의 무사들과 함께 남아서 다친 부상자들을 간호하는 한편 적의 침입을 방비했다 원승지는 초조하게 긴장이 도고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침상에 일어나 앉아 내일은 어떻게 해서 청청을 찾을까를 궁리하고 있었다 사방은 아무 소리도 없고 먼 곳의 어느 빈 골목에서 지저대는 개소리만 가끔 들려왔다 경을 때리는 죽닥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윙윙거리며 울렸다 그는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번 계획이 실패한 것을 한스러워했다 하산 이래의 첫 번째 대패였다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주위의 벽 위로 가벼운 소리가 들려왔다 오편과 나이벼 두 사람이 돌아오는 것일까 아니야 반드시 적이 왔을 것이다 그는 침상에서 똑바로 앉은 채 조용히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렸다 창 밖에서 마치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듯 미미한 소리가 들렸다 연달아 깔깔대는 교태로운 소리도 들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원상공 손님이 왔소 들어오시오 원승지가 대답했다 하교주에 내 방이 있다니 들어오시오 그는 초에 불을 밝혀놓고 손님을 맞았다 하철수는 표현이 들어와 원승지의 방이 간략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침대 하나 탁자 하나를 제외하고 내벽이 헌했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원상공의 무공이 아주 높으시군요 원승지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하철수는 계속했다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원상공께서 한 가지는 알아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원승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하교주의 말을 들어보겠소 당신은 저를 구해주었고 저 또한 당신을 구해줬어요 그러니 우리들에겐 여전히 승부가 없을 것 같군요 원승지도 한마디 했다 나는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오 하교주는 지혜와 용기가 있다고 우리들은 모두 생각하고 또한 존경하고 있소 하철수는 빙글에 웃었다 이것은 제1차 회합이오 상공이 우리 오독교를 한꺼번에 면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겐 두통거리가 될 것이오 원승지는 속으로 부르르 떨었다 그들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이것은 저항이다 하교주가 혹시 나와 그녀의 부친에게 원한이 있다면 어떻게든 당사자를 찾는 것이 당연할 것이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녀에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마땅히 오해를 풀어야 하철수가 교묘하게 한번 웃더니 대답하였다 그 일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요 손님이 왔는데 상공은 술조차 대접하지 않는군요 원승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단정하게 술상을 차려오라 했다 초원하는 안심이 되지 않아 하인의 옷차림으로 바꿔입고 친히 술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하철수가 웃으며 말하였다 정말 강한 사람의 수하에는 약한 군병이 없군요 원상공에 하인은 생긴 것이 준수하구려 원승지는 두 잔의 술을 따랐다 하철수는 술잔을 들고 쭉 마시더니 영덕후 계속 두 잔을 더 마셨다 원상공은 술을 마시려 하지 않는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대담했지요 초원화가 끼어들어 한마디 했다 우리집 술은 복이 없습니다 하철수는 피식 웃었다 좋아요 좋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분이시군요 자 건배합시다 원승지는 그녀와 대작을 하며 불빛 아래서 그녀를 자세히 보았다 그녀의 눈은 영롱하게 반짝였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알고 있는 여자 가운데 외모의 아름다움을 논하자면 아구가 제일일 것이다 소에는 성실하고 진지하며 원하는 호탕하고 세심하다 청청은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지만 오로지 1편에 진심만 있다 하철수같이 아름답기는 도와 같으나 독이 있기로는 뱀 같으며 진실로 천하에서 큰 인물이지만 기이하고 이상한데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 하철수는 그가 침묵에 잠긴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로지 담담하게 웃을 뿐이었다 얼마 지나자 그는 다시 낮은 소리로 말했다 원상공의 무공은 존경스럽습니다 마치 스승 금사랑군조차도 당신의 무공을 따를 수 없을 것이요 원승지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 나는 화산파의 제자요 하철수가 말했다 상공의 무공은 너무도 뛰어납니다 오늘 밤 배움을 청하려 왔소 원승지는 기이하게 여기며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 못하겠는데 하철수가 다시 말했다 원상공 만약 저의 자질이 둔한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문화에 맡아주십시오 하교주는 일교의 우두머리요 무공도 뛰어난데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시는 거요 당신이 만약 내게 혈수법을 전수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수십 명이 난감합니다 눈을 뜬 채로 그들을 죽게 할 수는 없지 않겠소 원승지가 아픈 신음을 토했다 당신이 내 동생 청청을 데리고 온다면 이유는 영원히 그런 사택가 없을 것이요 대답하시오 데리고 온다는 것을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들을 치료해 줄 것이요 하철수가 대답했다 제가 상공의 동생을 돌려보내 드릴 테니 내 부하들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후의 일은 가면서 원승지는 그녀가 이후의 일은 가면서 하는 말에 은근히 화가 났다 오독교는 운남을 횡행하나 우리 영웅 호걸들은 너희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철수가 웃으면서 일어났다 아이고 원맹주께서 화가 나셨군요 그리고는 절을 하였다 원승지도 마주 절을 했다 내일 저는 상공의 친구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러니 상공께서도 좀 오셔서 제 부하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좋소 꼭 지키겠소 하철수는 약하게 몸을 굽힌 다음 몸을 돌려나갔다 그녀는 질 북위로 나가지 않고 대문으로 당당하게 나갔다 원승지는 하인에게 초를 켜게 하고 대웅을 위해 문을 열라 했다 초원하가 원승지를 따라가며 생각했다 저 여자의 행동은 위험하고 사려깁다 대문 밖에 복경을 두어둘지도 모른다 원상공을 유혹해서 공격이라도 하면 내가 먼저 나가서 봐야지 그녀는 천천히 떨어져 몸 안에 숨겨놓은 아미강자를 확인하고 담을 넘어갔다 담 모퉁이에 숨어 바깥을 바라보니 큰 문 앞에 한 대에 가마가 서 있었다 4명의 가마꾼만 가마 앞에 서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초원하는 조심스럽게 가마 뒤로 가서 두 손으로 가마를 가볍게 들어보았다 가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그제사 안심이 되었다 막 돌아가려 했는데 대문이 열리면서 하인의 손에 등을 돌린 원승지가 하철수를 바래다 주고 있었다 초원하는 문득 기질을 발휘했다 그녀가 손을 떼지 않는다면 이후에 번거로운 일이 많아질 것이다 나는 그녀가 도착하는 곳이 어딘지 찾아내야 한다 그녀는 분명 다시 돌아와서 복잡한 일을 벌일 것이다 원상공으로 하여 금 공격을 하게 해서 그녀의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해야지 그녀에겐 고운의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등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도 헤아리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가마 밑으로 들어갔다 솜과 발이 가마 및 목각에 부딪혔다 가마꾼 4명은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고 또 밤은 어두워서 그녀를 발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곧 하철수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가마 속으로 들어갔다 4명의 가마꾼은 가마를 들더니 빠른 걸음으로 나아갔다 4명의 가마꾼은 나는 듯이 빨리 걸었다 원래 가마를 드는 사람들은 모두 무공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녀는 사실 겁이 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마침 깊은 겨울이라 한풍이 뼈를 깎는 것 같았고 가마 밑에는 얼음이 얼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 열기로 인해 얼음은 똑똑하는 낙수 소리를 냈다 초원하는 얼굴 위에 얼음물이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감히 만질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이면 곧 하철수에게 발각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XXXX 약 반 시간도 못 가서 질책하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가마가 멈춰 섰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비천한 계집애야 빨리 나와서 죽음을 받아라 초원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목소리는 아주 귀에 익은 목소리다 누구란 말인가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오독교가 일세를 풍미한다고 하나 예상치도 않게 오늘 여기서 만나는구나 초원하는 깜짝 놀랐다 민자하구나 음 먼저 말한 사람은 그의 사제 동현도이니 사방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워 쌌다 가마구는 가마를 내려놓으며 병도를 꺼냈다 초원하는 가마 한 모퉁이에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바라보니 동쪽에 사다섯 명이 서 있었다 모두 도포를 잇고 있었다 손에는 장검을 들고 있는 도사도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서북남 세 군데에도 반드시 무사들이 있을 게다 선도파의 대거 보복이 시작되는구나 가마가 미미하게 움직이더니 하철수가 이미 가마 밖으로 나와 교태로운 소리로 말했다 수은 도인이 죽었어요 당신들은 담이 아주 크군요 무엇을 생각해요 장발의 한 도인이 말했다 우리들의 사부 황옥도장은 도대체 어디 있소 빨리 말하시오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면하려면 하철수는 깔깔대고 웃었다 당신 사부님은 세 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길을 잃으셨나요 되레 내게 물어보다니 당신들의 사부를 내게 맡겨놓으셨어요 그래요 좋아요 무림은 모두 한 형제니 내가 당신들을 도와 찾아드리지요 당신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을 면하게 해드릴게요 밖에서 돌아다니며 아무도 그를 보살펴 주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팔려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초원하는 생각했다 원래 이 여인은 늘 이렇게 교태롭게 구는 게군 그녀는 원상공에게도 일부러 교태롭게 했었지 장발을 한도인이 화를 내었다 오독교는 너무 까불어 대는군 내 오늘 내게 악에는 악의 보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철수가 까르르 웃었다 하기야 선도파는 강호에서 이름이 조금은 있지요 그렇다면 평시에 떳떳이 나를 찾아와 지금 내 집에는 얼마나 많은 교도들 이 상처를 입었는지 아세요? 흉측하게 여기저기 누워있다 하하 하하 히히히 헤헤 그녀는 짧은 시간 동안 몇 가지의 웃음소리를 바꿔가며 끝내지 않았다 서북쪽에 한 사람이야! 하고 참담하게 외쳤다 그건 그녀의 독수가 명중한 것이었다 일시에 서로 질책하고 욕을 하며 병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계속 원제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국 SM 1109 제 3권 8. 검객의 사랑 초원하는 가마 밑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라보니 선도파의 검법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과연 독특한 비법이 있었다 마음으로는 원상공이 나타나서 양의검법으로 격파해 주었으면 했다 그것은 그들이 아주 강한 고수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 역검객은 선도파의 상대가 아니었다 초원하는 당돌하게 뛰어나가고 싶었으나 선도파에게 오독교 무리라고 오해받는 게 싫었다 그래서 숨도 쉬지 않고 있었다 이때 20여 개의 장검이 하철수를 포위했다 푸른 빛이 빛나면서 초원하는 침묵하고 계속 지켜볼 뿐이었다 하철수는 수십 명의 포위와 공격을 조용히 대응하고 있었다 한 소년이 앞장서 들어와 맹렬히 공격했다 그녀의 철깔꼬리가 가로획을 그으며 소녀의 어깨를 건드렸다 그는 이내 땅 위에 눕고 말았다 즉시 일행들이 그를 구했다 다시 수십 차례 하철수의 힘은 점점 부재하기 어려웠다 민자화의 장검이 다가오면서 질풍같이 공격해대니 그녀의 옆머리가 살짝 스쳤다 옆으로는 또 한 쌍검이 공격해왔다 쨍!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무언가 작은 물건이 가마 밑으로 떨어졌다 초원하가 살짝 주워보니 그건 여인들이 달고 다니는 귀걸이였다 그녀는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론 조급했다 기쁜 것은 하철수의 경각에 달린 생명이고 급한 것은 그녀가 만약 생명을 잃으면 청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때문이다 또 싸우기를 수십 차례 하철수의 머리는 흩어지고 이미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지 않았다 장괄 도인은 계속 호령을 했다 수십 개의 장검이 갑자기 한 대로 모여 건망처럼 형성되더니 그녀의 주위를 도는 것이었다 장괄 도인이 말했다 나의 사부 그 노인은 어디 있느냐 그는 죽었나 살았나 빨리 말해라 하철수는 철깔꼬리를 껴드랑이에 끼고 천천히 손으로 흩어진 머리를 정리했다 갑자기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철깔꼬리 가 번개처럼 나라가 한도인을 휘갈꼈다 우리는 크게 노예했다 장검이 일제히 움직였다 이번에는 또 하철수의 형세가 위급해졌다 그때 갑자기 먼 곳에서 시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하철수는 황망중에 웃으며 말했다 내 동지가 오는구나 당신들은 지금 빨리 가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오 초원하는 생각했다 만약 그들이 죽자고 싸우는 것만 아니라면 그녀의 이 온유하고 상냥한 목소리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여길 거야 그러자 장괄 도인이 소리쳤다 이 비천한 거다 빨리 말하라니까 각자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주 긴장되어 보였다 눈을 돌리는 사이 하철수의 두 다리엔 연속으로 두 군데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는 계속 만면에 미소를 띄었다 한 젊은 도인의 심사가 산란했다 이렇게도 교태롭게 웃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웃으며 검을 휘두르는 그녀의 솜씨는 시체를 가르는 것 같았다 웃지 마시오 그리고 말하겠소 안하겠소 하철수는 그래도 웃었다 저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도인은 순간 멍해졌다 막 대답을 하려고 할 때 눈앞에 홀 연이 금광이 번쩍했다 민자화가 급하게 소리쳤다 조심하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허! 하는 소리와 함께 철갈꼬리는 이미 그 도인의 등에 박혀있었다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도중 먼 곳에서의 날카로운 소리는 더욱 급하게 들려왔다 선도파는 8명으로 나눠 막았다 오로지 쇠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엇갈리면서 그들 8명이 패하기 시작했다 선도파는 또 사람을 나눠 증언을 부탁하러 보냈다 하철수가 잠시 자세를 가다듬고 서있자 선도파 나머지 사람들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였다 초원하는 뛰어가서 도와주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쌍방의 힘이 모두 같았기 때문에 외치는 소리 칼 부딪히는 솔 위로 시끌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민자화가 크게 소리쳤다 좋소 좋소 태백사명 한 사람이 낫고 두터운 소리로 말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할아버지가 대단하다는 것을 아시는구 유요 초원하는 내심 놀랐다 태백사명이라면 우리 아버지를 해치려고 하던 그자들 아닌가 원상공에게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분명하게 했었는데 아버지는 훈일 세 사람을 남경 어문에 보냈었는데 어떻게 또 나올 수 있었는가 탈옥했는가 아니면 탐관오리들이 매수돼 풀어주었는가 이때 하철수의 문화에서 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 선도파는 열세가 되었다 저항할 수 없다고 역인장괄 도인이 호령을 내렸다 그들은 검을 모으고 후퇴했다 선도파는 군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어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하는 질서가 정연했다 하철수는 몸에 상처를 입은 데다 적들이 질서 정연하게 퇴각함으로 도리어 뒤쫓지를 못했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또 와서 이런다면 나는 다시는 배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선도파 무리들은 오는 것도 갑작스러웠으나 가는 것도 빨랐다 삽시간에 검소리가 멈추고 사풍소리만 불어왔다 초원화가 가마 밑에서 조심스럽게 바라다 보니 다친 사람은 동서쪽에 수십 명이었다 한거지 노파가 말했다 그들의 소식 또한 참으로 신통하오 상처를 입은 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엄습해온 것이오 교주 상처는 괜찮소 하철수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도 고모님께서 원병을 데리고 온 것이 빨랐으니 다행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을 쫓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노파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서로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지요 초원화가 가마 밑에서 듣고 있다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차도 살인적이 간지게 칼을 빌려 살인하는 것이 이간의 계획이라 이 몇 글자 그 구절이 귀 속에서 윙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다 이것이다 이것이구나 나의 아버지를 죽인 것도 원래는 이 세 간적들이었구나 그녀는 계속 듣고 있었다 함께 궁으로 들어갑시다 초원화의 얼굴은 갑자기 붉어졌다 원승진은 몸을 옆으로 한 채 개탄하여 중얼거렸다 또 하나의 큰일이 내 신상에 떨어졌구나 초원화가 신은 내게 큰절을 했으나 그건 나를 깔보는 행위 같다 그리고 신은 섞어 한마디 했다 일은 쉽지 않게 되었소 내가 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봐야겠소 초원화가 대답했다 이 간적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놀랍게도 황공으로 들어가다니 반드시 어떤 흉계가 있는 것 같아요 궁안은 굉장히 사망할 텐데 원상공이 들어가신다니 두려워요 원승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괜찮소 내게 좋은 물건이 하니 있소 일찍부터 쓰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편지에 한 통을 꺼냈다 그것은 만청 예친왕 다이곤이 궁안의 사례환관 조화순에게 보내는 밀함이었다 원래는 홍승에 가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원승지도 이 편지가 반드시 필요하리라는 것을 알았었다 그래서 계속 품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다 초원화는 기뻐하며 말했다 아주 좋군요 나도 원상공을 따라서 가겠어요 당신의 하인으로 분장해서요 원승진은 그녀가 원수를 갚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효심이므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 고개를 끄덕여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초원화가 가마 밑에 숨어서 몇 시간을 지낸 처지였다 온몸이 흙투성이어서 바삐 들어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 입어야 했다 단장이 다 끝나자 개구장이 같은 하인이 되었다 원승진은 그녀를 보고 웃었다 다시는 당신을 초아가씨라고 부를 수 없게 됐구려 초원화도 싱긋 웃었다 상공은 저를 원하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들이 문을 나서려는데 옥형과 나이벼가 총총히 들어왔다 그들은 궁밖에 감시가 아주 엄하다고 말했다 두 시간을 기다렸다가 도초를 교대할 때에 단철생의 목을 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원승진은 생각했다 황공으로 깊이 들어가면 위험이 도초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아직 많은 고수는 안에 있다 초아가씨를 보호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녀 때문에 장애가 된다면 그가 입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옥형이 손을 내밀어 몰래 나인 여의 옷 끝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며 말하였다 나사제 당신은 어깨에 상처를 입은 후 아직 다 낫지 않았소 원상공과 삼회만 가시게 합시다 원승진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마치 나와 초아가씨가 몰래 미래하는 것처럼 보는구나 청춘 남녀가 심야에 출입을 했으니 남의 의심을 사는 건 당연하지 이건 대장부의 명예가 떨어지는 일 그래서 의심을 안 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서 나이벼에게 말했다 나형 함께 갑시다 내게 응원자가 한 명 더 있다면 더욱이 좋을 것이요 승복으로 갈아 입으시고요 나이벼는 아주 기뻐했다 곧 들어가서 옷을 받고 입었다 옥형도 따라 들어가면서 웃으며 말했다 나사제 당신은 이번엔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요 나이벼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엇이라고 옥형이 설명했다 원상공은 우리들 금융방에 대해 은덕이 상과 같은 분이요 더구나 사매가 그에 대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나이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사매로 하여금 원상공과 훈약을 독촉토록 하려고 하오 옥형이 말했다 인연은 하늘에 있소 정해지면 10분 기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따라가서 대체 뭘 하겠나는 것이요 나이벼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 형 말이 맞소 나는 안 가겠소 옥형이 싱긋 웃었다 지금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을 돕는 것일게요 아마도 혼인을 재촉시키는 일일는지 그렇다면 더없이 좋은 일 아니겠소 나이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원래 그는 사매에 대해 아마미의 연정을 품어온지 이미 몇 년이 아닌가 그녀의 품위와 외모는 아름다웠다 그는 초공예 처자를 도와주는 가운데 느낀 일이지만 그녀는 조금도 구석진대가 없는 여자였다 어깨를 다친 후엔 왠지 부끄러워 그녀와 말조차 나누지를 못했다 그러나 오평의 말을 들으니 허무해짐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바꿔보았다 원상공은 영웅이다 사매와도 꼭 어울린다 그에게 종신을 부탁해도 나는 그녀를 지금처럼 좋아할 것이다 XXXX 원승지는 쇠로 만든 상자에서 많은 징귀한 보물을 끌어내어 큰 보따리에 싸서 나이벼로 하여금 손으로 받쳐 들도록 하였다 세 사람이 궁문 앞에 닫자 원승지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을 박혔다 문을 지키던 금군은 일찍이 조항관이 분부를 받았던 터라 사람을 나누어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갔다 하나의 큰 궁전 앞에 바다르자 금군은 물러가고 직급이 낮은 황관이 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는데 연달아 세 명의 황관이 바뀌었다 원승지는 마음속으로 길을 기억해 두며 생각했다 조항관은 신계에 매우 뛰어나구나 기밀이 탈론할까 두려워 길을 인도하는 사람조차도 끊임없이 바꾸는구나 맨 나중에는 어화원 우측의 작은 길을 따라 꼬불꼬불 돌아갔다 잠시 후에 한 작은 집 앞에 다다랐다 직급이 낮은 황관은 세 사람을 안으로 모시고 차와 다과를 내놓았다 한 시간 남짓을 기다렸으나 조항관은 오지 않았다 세 사람 역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있었다 정우에 이들어서야 비로소 30세 정도나 된 황관이 들어와 원승지를 향하여 몇 마디 속삭였다 원승지는 홍승애가 일찍이 말한 바대로 대답하자 그 황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나갔다 또 얼마나 지나자 그 황관은 뚱뚱하고 살결이 흰 중년의 황관을 인도하며 들어왔다 원승지는 그가 몸에 비단옷을 입고 기세가 등등한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분명히 궁중에서 황제 이외에 제일 권세가 있는 살의 황관 조화순일 것이다 과연 먼저 들어온 황관이 입을 열었다 이분이 바로 조항관 나리이십니다 원승지 나이별 초원하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그에게 인사하였다 조화순은 껄껄 웃었다 너무 그렇게 예의를 갖추지 말고 일어나 앉아라 왕어른께서는 평안하신가 원승지가 몸을 굽혀 대답했다 왕어른께서는 복체 평안하십니다 왕어른께서는 소인에게 나리의 안부를 여쭙도록 명하셨습니다 조화순은 또 한 번 하하 웃었다 나의 이 노쇄한 몸을 오히려 왕어른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구나 홍승에는 먼 길을 왔는데 왕어른께서 어떤 분부가 계셨는지 모르겠구나 원승지가 대답했다 왕어른께서는 나라의 대사가 어떻게 계획되고 준비되어 가는지 여쭈어보라 하셨습니다 조화순이 문득 탄식하였다 우리 황제의 성격은 대단히 고집스럽다 내가 여러 차례 나아가 진언했지만 황제께서는 항시 군대를 빌어 적을 소멸하는 것이 후한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단지 두 나라가 군대를 거두기만을 바라고 명나라가 적을 소멸하기만을 기다리신다 거듭 왕어른께 감사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원승지는 다이곤이 조화순과 어떤 기밀스러운 계책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홍승에는 다이곤의 수화에서 지위가 낮은 기밀스러운 일을 알 수가 없었고 단지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자의 불과 할 따름이었다 홍승해가 알지 못하니 원승지 역시 자연이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조화순의 말을 듣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었다 차병멸관 군대를 빌어 적을 소멸한다 이라는 내글자가 또렷이 우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황제는 군대를 빌리려 하지 않는데 만주인들은 오히려 마음이 조급하여 군사를 빌리려 하니 확실히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구나 그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그 같은 중대한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되자 얼굴에 놀라움이 나타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조화순은 의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또한 이로 인하여 일이 성사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자 서둘러 말을 돌렸다 서두르지 마라 하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하나의 계획이 있다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러시겠죠 조왕관 나리께서는 총명하시고 지략이 많으시다고 우리 왕어른께서도 끊임없이 칭찬하십니다 항상 궁중에 일 들을 나리께서 지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큰일이 이루어지 않음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조화순은 웃음을 머금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원승지가 운을 떼었다 왕어른께서는 몇 가지 물건을 주시면서 소인에게 갖다 드려라 명하셨습니다 나리께서는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나이별을 가리켰다 초원안은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받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그것을 풀어 제꼈다 보따리가 풀어지자 구슬과 보옥의 광기가 온 방안에 환한 빛을 발했다 조화순은 오래도록 궁궐 안에 있어서 증기한 보물을 하도 많이 보았기에 어지간한 보물은 그의 안중에는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보물은 기이한 기운이 돌았다 가까이 가서 보고 난 그는 부질 불식간에 놀라 어리둥절해졌다 원래 보따리 속에는 증기한 보물이 무수히 있었으니 그 중 일백 개의 큰 구슬로 꿰어 만든 조주는 아랄이 정묘하고 둥글었다 이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다 그 밖에 한 쌍의 빛이 사자도 있었다 앞발은 붉고 둥근 보석 위에 걸쳐 놓고 있는데 이 투명하고 반짝이는 커다란 비치는 영롱하기 그지 없었다 더욱이 붉은 보석에 곱고 찬란함은 더욱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조화순은 한 물건 한 물건을 보면서 감탄하더니 몸을 돌려 원승제에게 물었다 왕어른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었느냐 원승제는 그의 계략을 은연중 알아내 생각을 했다 왕어른께서도 역시 황제께서 사리를 잘 판단 군대를 빌어 적을 소멸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심으로 결국은 나라에 큰 힘을 빌고자 하십니다 조화순은 그가 이렇게 두둔해 주자되기 만만해 하였다 그는 손을 들어 나이벼와 초원아에게 한마디 했다 그대들은 밖에 나가서 좀 쉬거라 원승제가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자 곧 직급이 낮은 환관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조화순은 몸소 문을 닫고 원승제의 손을 잡더니 낮은 소리로 소금거렸다 너는 왕어른께서 출병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조건이 있는가 세 권 끝 덧붙임 파본된 책을 다시 구하느라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뭐라 변명해도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오탈자가 발견되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마지막 남은 내 권도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릴게요 사설 어떤 분이 제게 묻더군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저는 74년생으로 현재 직업은 군인입니다 꼭 부대에서 근무해야만 군인이 아니죠 상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옛날 방위병들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현역병이죠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보고 퇴근하고 거기에서 제가 맡은 보직은 예비군 훈련의 교육을 시키는 업무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관해 궁금하시면 메를 주세요 그럼 원재 벽혈권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4권 한 모방과 원수 원승진은 속으로 언젠가 이함 의형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말한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다른 사람의 기미를 몰래 빼내려면 반드시 먼저 약간의 기미를 그에게 줘야만 한다 나리께서는 우리 편이시라 어르신네와 상의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밀이라 왕어른과 소인까지 포함시켜 단시 두세 사람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조화순의 눈이 번뜩했다 원승진은 가까이 다가가서 또 한마디 했다 왕어른께서는 비록 소인을 신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변방의 국가들에 대해 조나리께서 은혜를 더욱 베푸시고 또 소인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종료사직을 빛내도록 해주신다면 조화순은 원승진의 심중을 알아차렸다는 표정이었다 그가 관직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하 웃었다 그대가 공명구기를 원한다면 그 열쇠는 내 손에 달려있다 원승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속이려면 끝까지 속여야 한다 그는 급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조화순은 나직하게 웃었다 일이 성사된 후에 너에게 부장직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너를 재물이 풍성한 곳으로 보내줄 것을 약속하마 원승진은 얼굴 가득히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급히 또 감사하다고 했다 나리의 큰 은덕에 감사합니다 소인은 어떤 일도 모두 나리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어른의 뜻은 좌우를 한번 둘러보고 난 그는 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나리께서는 절대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인의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화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염려 마라 내가 어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원승진은 다시 소리를 낮추었다 만주병들이 동관에 들어가면 층군무리를 반드시 평정시킬 수 있을 겁니다 왕어른의 의도는 조정이 북측례와 산동일대의 비장을 나누려 함으로 서로 양고의 황화를 경계로 하여 영원히 형제의 나라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승진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렸는데 조화순은 오히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 첫째로는 다이공과 친해져서 약정한 바에 암호가 있으며 둘째로는 이와 같이 예의를 중시하고 셋째로는 만주인이 어떤 속셈으로 있는지 모르고 있는 터에 그 또한 무엇을 헤아릴 것인가 그는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전의 천하가 너무 어지럽다 오늘 아침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동관은 이미 층군의 공격에 의하여 무너졌고 병부상서 손전정은 순직하였다 명나라에 어떤 쓸만한 장군이 남았겠는가 청나라가 다시 출병하지 않는다면 눈앞의 층군대는 하루 사이에 곧 성 아래에 다다를 것이다 북경이 무너지면 모두 다 끝장이다 원승진은 침왕이 이미 동관을 무너뜨렸다는 것과 현재 유일하게 병사를 거느리고 있던 도독인 손전정이 순직했다는 말 듣고는 기쁨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마음속에 기쁜 표정이 나타날까 두려워 급히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았다 조화순이 말을 이었다 네 오늘 저녁 황제에게 다시 진언하겠지만 만약에 그가 여전히 고집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종료사직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말하고서 그는 깊이 생각에 잠길 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눈썹만 찡그렸다 마치 심중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듯 하였다 원승진은 가슴이 쿵쿵 뛰며 그 말을 뒤쫓았다 지금의 황제는 총명하고 강직함으로 나리께서는 모든 일을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조화순이 쓴 웃음을 지었다 흥강하기는 하지만 과단성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총명이란 두 글자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 명나라가 그의 손에서 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나 우리들도 그와 더불어 같이 죽어야만 하는지 그게 문제다 그의 이 말은 대역죄다 비밀이 누설되어 나가면 멸족의 죄명이 된다 그런데도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원승진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화순이 다시 한숨을 쉬었다 음 황하를 경계로 삼는다고 여긴다면 국토가 적의 손에서 멸망당하는 것보다야 나은 일이다 황제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설마 여기까지 말하고는 하하 웃었다 홍승해가 3일 안으로 반드시 좋은 소식을 왕어른께 전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가 문득 손뼉을 치니 지위가 낮은 몇몇 황관들이 들어와 원승지가 바친 보물을 들고서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4명의 지위가 낮은 황관들이 원승지와 나이볍 초원화를 데리고 왼쪽에 있는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하였다 저녁이 되자 잔치상을 벌였는데 매우 성찬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지위가 낮은 황관들은 인사를 올리고 옆방으로 물러갔다 원승지가 낮은 소리로 소금거렸다 조항관은 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일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나가서 살펴봐야겠다 초원화가 나직하게 대답했다 나도 같이 가겠어요 안 돼 아가씨는 나이별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조항관이 혹시 의심을 하고 사람을 보내어 살필지도 모르니 나이별가 입을 열었다 나 혼자 남아있는 게 좋겠소 상공을 돕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승지는 초원화의 표정을 보고서 그녀의 뜻을 막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옆방으로 가서 쌍수를 펼쳐 두 황관의 아열을 눌렀다 다른 두 명의 황관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크게 뜨고 까닭을 몰라했다 초원화는 암위강검을 뽑아 두 사람의 가슴에 대고 낮은 소리로 협박했다 책에는 암위강극 암위강날이라 표기되어 있음 암위강검이 괜찮기에 바꿨습니다 근데 암위강날도 검 종류인가 한마디라도 소리를 지르면 너희들로 하여금 위중현을 만나보러 가게 하겠다 칼끝은 두 황관에 옷을 찢고 가슴에 살결에 닿았다 원승진은 잠시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스갯소리를 하는구나 위중현은 희종 때의 간악한 황관으로 천하를 혼란스럽게 하여 대역죄로 이미 주살되고 지금은 없는 자이다 신용문객장을 보면 위중현에 관한 것을 볼 수 있음 원승진은 곧 두 황관의 옷을 빼앗아서 자기와 바꿔 입었다 초원화도 촛불을 끄고 더근거려 황관의 복장으로 갈아 입었다 원승진은 그들 역시의 아이어를 누르고 왼손으로 다른 하나의 맹문을 짓고서는 문을 열고 나와서 다그쳤다 우리를 조황관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라 그 황관은 반신이 마비되어 감히 여러 말을 하지 못하고 곧길을 안내하였다 꼬불꼬불 1,2 남집가서 큰 건물 앞에 이르렀다 조황관 나리께서는 이곳에서 기거하고 계십니다 원승진은 그가 다음 말을 하기도 전에 팔꿈치로 그를 가볍게 때렸다 그는 가슴에 혈도가 막혀 쓰러져 화단의 깊은 곳에다 벌려두었다 두 사람은 몸을 숙여 건물 옆으로 질주해 갔다 원승지가 초원 아예 몸을 끌어 막 뛰어오르려 할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저만큼 서서 물었다 조황관 나리께서는 안에 계시느냐 원승지가 대답하였다 나도 방금 왔는데 여기에 계실 것이오 고개를 돌리니 사람들은 모두 다섯이었다 맨 앞에 한 사람은 붉은색의 등불을 들고 있었다 불빛이 가려진 아래를 보니 그들은 황관들이었다 그 등불을 들고 있는 황관이 웃으며 꾸짖었다 이 원숭이 같은 새끼야 말을 하면 다 말이냐 그러면서 느리게 다가왔다 원승지와 초원 아는 고개를 숙여 그들로 하여금 얼굴을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다섯 명의 황관들이 문을 들어왔을 때 등불의 빛이 문 위에 휘황한 붉은 오칠에 반사되어 거울처럼 다섯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었다 원승지는 깜짝 놀라서 초원 아의 옷 소매를 가볍게 잡아당기며 다섯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렸다가 낮게 속삭였다 그들은 태백사명이다 초원 아는 크게 놀랬으나 그 역시 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를 죽인 그 간접들 그들이 황관이 되었다 고요 원승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들처럼 변장을 한 것이다 자 올라가자 두 사람은 앞에 간 사람들과 동행이라고 말하자 더 케어 묻지 않았다 2층에 도착하자 앞에 두 황관이 태백사명을 데리고 한방으로 들어갔다 원승지는 초원 아와 다시 따라가기가 불편하여 문 밖에서 기다렸다 흐릿한 등불을 든 황관이 그들에게 허리를 굽신거렸다 이쪽으로 조황관 나리께서 고 그런 말만 들릴 뿐 그 나머지 말은 확실치 않았다 두 명의 황관은 곧바로 불러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원승지는 초원 아의 손을 이끌고 곧방으로 들어갔다 사방벽에는 그림과 책만 있는 방이었다 원래는 진열에 놓은 방인들 싶었다 태백사명은 한쪽의 의자에 앉아서 두 명의 황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괴념치 않았다 초원 아는 그 앞으로 지나가며 냉소하는 소리로 외쳤다 사숙부 여숙부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진지를 드시자입니다 태백사명은 이때 초원아를 알아보고서는 몹시 놀라워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너 너의 아버지는 죽었지 않았더냐 초원아가 대답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희 셋을 청하여 식사를 같이 하려 하신다 사병무니 눈썹을 지푸리며 칼집에서 스카고 긴 칼을 뽑아 들었다 원승지가 뛰어들어 두 손을 급히 펼쳐 한 손에 한 명씩 사시 형제의 뒷덜미를 잡아 일으킨과 동시에 왼발을 날려 여강의 후신갑골 아래 삼촌뻘인 봉리열을 눌렀다 사병광 이 손을 뒤집어 주먹을 쥐었으나 원승지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오직 그가 마음대로 자기의 가슴을 치게 하면서 두 손을 가볍게 모아 형제의 두 머리를 서로 부딪히니 둘 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버렸다 초원아가 미쳐 어찌된 상황인지 알기도 전에 그들 태백사명은 이미 기절해버렸다 그녀는 아미강 검을 뽑아 들고 맹렬히 사병광의 가슴을 향해 찔러가는데 원승지가 손을 뻗쳐 그녀의 팔뚝을 잡았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원승지는 사실 형제를 들어 서가의 뒷면에 놓고 다시 몸을 돌려 여강을 들차매고 초원아와 함께 서가의 뒷면에 숨었다 곧 몇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조나리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자 한 명의 아름다운 여인이 그들에게 치아를 했다 수고했어요 원승지와 초원아는 그것이 오독교주인 하철수의 목소리임을 끈 세 알고서 서로 두 손을 쥐었다 잠시 후에 또 몇 사람이 들어와 하철수와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원승지는 깊이 생각해보았다 성냥파의 온씨 형제들이구나 그러니까 초원아가 보았다는 네 명의 늙은이가 곧 그들이었구나 선도파가 막아내지 못한 것도 당연하군 그런데 저들이 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의 인사 소개가 아직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화순과 몇 명의 무림 고수들이 이미 방안으로 들어왔다 조화순이 여러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만이 들렸을 뿐이다 그런데 방안의 여칠 선생도 그 안에 있었다 원승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온방신은 청청의 어머니를 헤쳤을 때 그의 혈도를 눌러버렸었다 그 혈도를 풀어줄 사람이 없어 거의 폐인이 되어버렸을 테니 온씨의 오행지는 이미 쓸모가 없다 그러나 오독교의 교주와 기타 사람들이 가세한다면 나 한 사람으로는 절대로 대항해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때 조화순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태백사명은 어디 갔느냐 한 명의 황관이 대답했다 사월은 일행은 먼저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화순은 나가서 찾아보도록 하였다 몇 명의 황관이 한참 찾더니 모두들 돌아와 세 사람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고 고하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수군수군했다 지겹다는 표정들이었다 조화순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더 이상 기다리지 맙시다 그들 자신이 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버렸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이동시키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생각하기에 모두들 가까이 앉아 그의 말을 듣는 것 같았다 층군의 동관을 점령했고 경구상서 손전정은 죽었소이다 모두들 아아하고 소리를 연발하였는데 매우 격동적이었다 우리들이 계책을 빨리 생각해내지 않는다면 적의 군사가 곧 수도에 입성할 것이오 만약에 황제께서 이번에도 군대를 투입해 적을 멸하지 않는다면 명나라 수백 년의 대업이 모두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오 우리들은 국가를 중히 여겨야 하오 다른 명군을 세워서라도 사직을 수호하여야 하오 하철수가 입을 열었다 그럼 성황어른을 세워야겠군요 조화순이 대답했다 그렇소 오늘 여러분들의 힘을 빌리고자 한도 그것이오 새로 운 임금을 옵립기 위해 우리는 합심해야 하오 모두 큰일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큰 공을 세우면 그건 우리 모두의 거디요 참석자들이 이의가 없는 것을 보고는 직급을 분배하였다 다시 한 시즌이 지나거든 온시 네 분의 노선생은 등력 형제를 이끌고 황제의 침궁 밖 사방에 매복하여 다른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오 하교주의 소아들은 서 방밖에 매복해 있다가 성황 어르신내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가 간원하게끔 하시오 그때 여칠 선생이 나섰다 주대장군은 경영병마를 통솔하고 있는데 그는 지금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그를 먼저 제거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화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주대장군과 박상서 그 두 놈은 일찍이 내가 제거해버렸소 하교주가 자세히 들려주오 하철수가 웃으며 설명했다 조항관 나리께서 성황을 황제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려 하실 때 일찍이 주대장군과 박상서 두 놈이 큰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저로 하여금 매일 사람을 파견하여 창고의 은을 훔치게 하였지요 황제는 하나하나 따지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러한 작은 일들이 들통나서 참지 못하시고 오늘 오후에 이미 두 놈을 파 명과 동시에 문초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한바탕 웃으며 모두 조화순의 신묘한 계책을 칭찬하였다 이때서야 비로소 예전의 홍의동자들이 창고의 은을 훔친 것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적과 내통하여 나라의 화를 입히는 대음모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황제는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면서도 함정에 빠져드는 것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한스러웠다 조화순이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이제 가서 좀 쉬시오 조금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여칠 선생은 온시 사형제와 함께 작별하고는 빠져나갔다 하철순은 끝까지 남아있다가 문득 한마디 했다 태백사명은 왜 안 오시지 가서 황제에게 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조화순이 눈을 크게 떴다 하교주의 생각은 정말 깊군 이 일은 오히려 그들을 속인 것이다 그런데 큰 공을 세웠다더군 만약 구황을 배반한다고 말한다면 오히려 결코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철수가 의아해했다 무슨 큰 공을 세웠습니까 그들은 선도파의 민이라는 사람의 비수를 훔쳐서 금융방의 초공례방주를 살해하였다 이렇게 되니 무림 인물들은 서로 죽이는 형세에 처하게 되었지만 우리들은 장차 급능으로 피해간다면 모든 것이 수월해질 것으로 믿는다 초원하는 일찍이 태백사명의 아버지를 죽였으리라고 추측했었지만 이젠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원승진은 초원하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게 된다면 하철수의 민감한 감각에 걸려들 것을 염려하여 급히 손을 뻗어 가볍게 그녀의 입을 막았다 하철수가 여전히 웃었다 나리께서 궁전 안에만 계시면서도 세상일에 대해서 이렇게 박으신이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조화수는 두어번 헛웃음을 쳤다 조정안의 일들은 내가 매우 많이 보아왔다 어떤 놈도 모두 공명과 부기를 탐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인해나 도덕을 얘기할 놈도 없다 그래도 강호의 여러분들은 믿을만하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사를 모의하면서 조정의 대신들과 감히 상의하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모셔 칼을 뽑아 서로 조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치 두 사람은 이제 두렁거리면서 서방을 걸어 나갔다 원승진은 일이 매우 긴박하게 되어가는 것을 알았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이 묘안을 생각해내지 못하였다 일시에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집안들끼리 서로 복수심에 불타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 같아 온갖 상념들이 난잡하게 교차되었다 초원화가 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이 세 명의 간적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당장에 죽여버리고 싶은데요 원승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러나 피를 흘리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돼 그리고는 사병관의 머리 양쪽에 태양혈을 가리키며 물었다 종고 제명의 초식을 할 줄 알겠지 초원화가 고개를 끄덕이자 원승지가 설명했다 엄지손가락의 마디를 바깥으로 향하고 이렇게 주먹을 쥐어봐 옳지 초식을 펼쳐 초원화가 그 소리에 맞춰 주먹을 뻗으니 폭소리가 나며 두 주먹은 동시에 사병관의 태양혈을 때렸다 그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대로 숨이 끊어져 버렸다 그녀는 마치 법을 행하는 것과 같이 또한 사병문과 여강 두 사람을 내리쳤다 이렇게 원수를 갖고 보니 부친이 생각나 원승지의 어깨에 엎듯 려 소리를 머금었다 원승지는 낮은 소리로 재촉했다 자 빨라나가서 하철수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자 초원화는 곧 눈물을 거두고 원승지를 따라서 서재를 걸어 나왔다 조화순과 하철수는 앞에 갈림길에서 이미 길을 달리하였고 두 명의 황관이 손에 등을 들고 하철수의 일행을 인도하며 서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원승지와 초원화는 황관의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별탈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하철수를 따라 정원을 몇 번 지나 그녀가 한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도 살며시 뒤따라 문으로 들어서자 동쪽 방에서 어떤 여인의 음성이 크게 들려왔다 하철수 이놈아 아직도 나를 풀어주지 않느냐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는데 그는 분명 청청이었다 원승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놀라움과 기쁨이 엇갈려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곧바로 그쪽으로 뛰어 들어갔다 청청이 침대 위에 누워있고 두 명의 황관이 옆에서 약을 다리며 향을 넣고 있는 것이 보였다 원승지는 급히 손을 뻗어 두 황관의 혈도를 찔렀다 청청도 비로소 알아보고는 매우 기뻐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반가이 불렀다 승지 오빠 원승지는 침대 옆에서 걸어갔다 청청 상처는 어떠하지 그런대로 괜찮아요 청청은 초원화가 원승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너도 왔구나 초원화는 싱긋 웃었다 음 하아가시가 이곳에 있다니 정말 잘 되었소 원상공이 그렇게 몸달아 했었는데 청청은 흥 하더니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철수가 곧 올 거예요 혼 좀 내주세요 원승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달리 엄청난 계책이 있는데 나는 역시 본색을 나타내지 않는 게 좋겠지 청청이 눈앞에 상황이 급해서 지금은 그녀와 대결할 수가 없어 청청이 그녀를 좀 유도해 그녀가 청청을 궁안으로 데리고 와서 무엇을 하려는지 확실하게 좀 물어봐 어떤 궁을 말하는 거예요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너는 아직까지 이곳이 황궁인지를 모르는군 그때 방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져서 자세한 말을 할 겨를도 없이 두 명의 황관을 들어 괴짝에 집어넣었다 숨을 만한 곳도 없는데 문 밖에 사람들이 또 들어오려고 하니 우선 초원화를 잡아당겨 침대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청청이 어리둥절할 때 하철수가 하홍약과 더불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철수가 웃으며 물었다 하공자 좀 좋아졌느냐 그런데 너를 시중 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지 이 녀석들이 게으름 필 줄도 안 해 청청이 툭 쏘면서 말했다 내가 나가버리라고 했다 시중 따위를 내가 원하기나 한담 하철수는 혀를 찼다 정말 애들 성질 같구나 그는 약탕관 있는 대로 가까이 걸어갔다 약이 다 끓었구나 그러면서 한 움큼 견사를 들어 은으로 된 그릇을 덮은 후에 약을 그릇에 쏟았다 그리고 약지꺼기를 모두 견사를 걸러냈다 이 약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가장 효염이 있다 염렴할 거라 만약 약 속에 독이 있으면 은 그릇은 검게 변할 것이다 청청은 처음 원승지를 보았을 때는 마음 가득히 기쁨이 넘쳤다 의심도 없는 놈들아 원승지는 따로 생각했다 그녀가 지금 누구를 욕하는 거지 초원하는 여자라 마음이 세심하여 이미 벌써 청청이 자기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기미를 알아채고 일부러 들으라고 빗대어 하는 말임을 알고는 자신도 모르게 내후 화가 나서 몸이 떨리는 것을 어쩌지 못하였다 원승지는 곧바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서 해명을 할 수 없음이 괴로웠다 다만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위안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하철수가 어찌 청청의 곡절을 알겠는가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성질 부리지 말아라 잠시만 기다려 내가 곧 너를 집에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청청은 여전히 화를 내었다 누가 당신이 전송해 주길 원하나 설마 내가 길을 모른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겠지 하철수는 단지 요념하게 웃기만 하였다 이때 늙은 거지 노파인 하홍약이 갑자기 청청을 향해 음산하게 한마디 했다 이놈아 내가 이미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는데 어찌 다시 편히 돌아가도록 할 수 있겠느냐 너의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 너를 낳은 그 천한 어미는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청청은 원래 크게 화가 나 있는 데다가 노파가 자기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손을 뻗어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약그릇을 집어들어 그녀의 얼굴 정면에 던졌다 하홍약이 몸을 기울여 피하자 딱 소리와 함께 약그릇은 벽에 부딪혔다 얼굴에는 또한 뜨거운 약즙이 튀어 흠뻑 젖었다 그녀 역시 화가 났다 이 멍청한 놈 너는 이제 죽었다 원승진은 침대 밑에서 정신을 집중하여 자세히 보니 하홍약의 앞다리가 올라갔다 그 모습이 뛰어올라 청청을 덮치려 하는 것임을 알고 침대 밑에서 자세를 모으고 싸움이 전개되기를 기다렸다 그는 하홍약이 가까이 뛰어올라 독수 펼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그녀의 하반신을 공격하려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하얀 그림자가 번쩍이며 하철수의 두 다리가 이미 하홍약과 침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고모님 내가 그 성의 왕가인 사람에게 이미 이 녀석을 돌려보내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에게 신임을 잃어서는 아니됩니다 하철수의 급한 소리였다 하홍약이 냉소하며 되물었다 왜? 하철수가 대답했다 많은 우리 교인들이 혈도를 지폈는데 그 원가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좋다 저 녀석을 죽지 않게만 하면 되겠군 그러나 먼저 약간의 고통을 맛보도록 하자꾸나 야 하가 녀석아 내가 보기에 내가 예쁘냐 예쁘지 않냐 청청은 갑자기 아 하는 소리를 내질렀는데 그 목소리 속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하홍약의 추악한 얼굴 위에 무서운 표정이 겹쳐져 곧바로 그녀의 면전까지 뻗쳐오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하철수가 말렸다 고모님 왜 또 그를 놀라게 하십니까 말소리 속에는 불쾌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 하홍약과 흥하고 소리쳤다 그렇구나 이 녀석이 이처럼 잘생겼으니 너는 이 녀석이나 잘 보살펴라 하철수가 화를 내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젊은 처녀의 마음을 내가 모르겠느냐 나 자신도 젊었던 시절이 있었다 자 보아라 이것이 이전의 나야 한 차례 가느다란 소리만이 소리만이 들렸는데 마치 주머니로부터 어떤 물건을 꺼내는 것 같았다 하철수와 청청은 모두 가볍게 놀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홍약은 씁쓸하게 웃음 지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매우 이상하지 그렇지 하하하 이전엔 나도 아주 예뻤었단다 힘을 주어 던지니 하나의 물건이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한 폭의 거친 생시비단 위에 그린 초상이었다 원승지가 침대 밑에서 보니 그 초상은 20세 남짓한 소녀의 것이었다 두 뺨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갰고 달자에 꽃무늬가 가득한 녹색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흰 천으로 동염했는데 그 모습은 아주 아름다웠다 그러나 이것이 곧 하홍약 저 못생긴 그 노파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믿기 어려웠다 하홍약이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추하고 못생겼겠느냐 왜? 왜? 모든 것이 그 양심을 잃어버린 너의 아버지 때문이다 청청히 물었다 내 아버지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은 좋은 사람이라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홍약이 이 말에 크게 노하였다 너는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알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가 양심이 있었다면 또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내가 왜 이 모습을 하고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느냐? 청청히 외쳤다 갈수록 당신은 정말 이상한 말만 하시는군요 당신들 오덕교는 운남에 있었고 우리 부모는 절강해서 결혼을 했어요 거리가 서로 10만 8천 리나 차이가 나는데 당신과 어떻게 관계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 말에 하홍약은 매우 분노하여 손바닥을 휘둘러 그녀의 뺨을 때렸다 하철수가 말렸다 고모님 화내지 마십시오 할 말이 있으면 천천히 하세요 하홍약이 그를 꾸짖었다 너의 아버님은 바로 저 금사랑군 때문에 화병을 얻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내가 오히려 이 녀석을 보호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하철수가 여전히 짜증을 냈다 누가 저 녀석을 보호한다는 겁니까? 고모님이 만약에 저 녀석을 해치면 곧 우리 교안의 40여 명의 목숨을 해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고모님이 우설은 이 시기에 세 번씩이나 양보해 드렸잖아요 그러나 만약 고모님께서 교회의 교칙을 범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홍약은 그녀가 교주의 신분을 들쳐내는 것을 보고는 화가 불같이 치솟았으나 참고 넘어가듯 의자에 앉았다 두 손으로 머리를 받쳐 들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낮은 소리로 청청에게 물었다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는 틀림없이 아주 요염한 미인이 고교활한 여자겠지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빠지게 되었지 그렇지 않았느냐 그녀는 스스로 탄식을 했다 나는 많은 꿈을 꾸었다 특히 너의 어머니를 꿈꾸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항상 흐릿흐릿해서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 진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구나 청청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우리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소 하홍약은 깜짝 놀랐다 죽었다고 청청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돌아가셨소 어떻소 당신들 모두 기쁘지요 그렇지요 하홍약의 목소리도 매우 싸늘하였다 내가 그를 체근하여 내 어머니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는 결국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미 죽었었구나 하나님도 무심하시구나 나는 그럼 이제 원수를 갚을 길이 없게 되어버렸다 이번엔 너를 돌아가도록 노다주지만 너 이 녀석 언젠가 다시 내 손아귀에 떨어질걸 아 무튼 내 어머니는 너와 매우 닮았겠구나 그렇지 청청은 그녀가 말을 무례하게 하는 것이 화가 나서 몸을 돌려 얼굴을 침대 안쪽으로 향하고는 다시 상대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홍약이 말하였다 교주 그 원가로 하여금 우리들의 교도를 먼저 치료하게 한 뒤 저 녀석을 놓아주자 하철수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홍약은 갑자기 몸을 굽혔다 원승지와 초원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녀는 침대 밑을 향해 살펴본 게 아니고 손가락을 뻗어서 침대 앞에 땅바닥 위에 몇 글자를 쓰기 위해서였다 원승지가 슬쩍 보니 하일련 독주고라는 여섯 글자가 보였다 하철수는 곧바로 다리를 뻗어 땅바닥 먼지 속의 글자 흔적을 지워 없앴다 독주고의 고는 일반적으로 쓰는 고로 썼습니다 책에는 한자 표기가 안 되어서 좋아 그렇게 합시다 원승지는 공공히 생각해 보았다 저것은 무슨 뜻인가 응 그래 맞아 그들은 청청을 풀어주기 전에 먼저 그녀에게 독주고를 먹이려고 하는구나 그 독성은 1년 후에야 비로소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때에는 해독할 만한 약이 없으니 그들은 복수를 한 거라 여기겠지 흥 잔임무도 한 것들 하늘이 나로 하여금 암암리에 살펴보게 하였으니 정말 다행이구나 만약에 내가 침대 밑에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니 식은 땀이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금치 못하였다 하홍약은 몸을 일으켜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원승지는 그녀가 막문턱을 넘어가려는 것을 보았는데 갑자기 의심이 났는지 몸을 돌려 다짐했다 너 정말로 내 말 따르겠지 하철수가 대답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 사람에게 신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홍약이 분노하여 외쳤다 나는 일찍이 내가 그에게 반한 것과 처음부터 내 아버지의 복수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화가 잔뜩 나돌아서서 의자에 앉았는데 방안은 그때 소리 하나 없이 고요하기만 해서 원승지와 초원하는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였다 청청은 갑자기 침대 위를 맹렬히 두들기며 소리쳤다 당신들 아직도 안 나오고 못하고 있는 거야 초원하는 크게 놀라서 곧 나가려고 하였는데 원승지가 급히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하철수가 부드러운 어조로 위안하듯 말하였다 너는 안심하고 잠이나 푹 잤거라 날이 밝으면 곧바로 너를 돌아가도록 해주겠다 청청은 흥하고 소리를 지르고 주목을 쥐어 침대판자 위를 펑펑 어지러이 두드려댔다 먼지가 어지러이 떨어졌다 원승지는 아마 뜨면 재채기를 할 뻔했으나 호흡을 알맞게 조절하여 비로소 참을 수가 있었다 청청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하철수와 늙은 노파는 또한 너를 쓰러뜨릴 만한 실력이 없는데 왜 숨어 있지 너희 두 사람은 침대 밑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원승지는 황제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는 간사한 계략을 알아야만 하고 이일이 국가의 존망과 관계가 있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참으며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어찌 알겠는가 하홍약이 하철수에게 말했다 너는 교주이고 교안의 대사는 모두 너로부터 집행된다 교조의 근구를 너에게 전해준 바에는 너는 곧 죽이고 살리는 대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겪었던 비참한 일들에 대해 너는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이냐 하철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고모님이 우연히도 양심을 버리고 은정을 끊어버린 사나이를 만났기 때문에 고천하의 남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로만 여겨지는 것이지요 하홍약이 외쳤다 흑 남자들 중에 무슨 좋은 사람이 있어 하물며 이자는 금사랑군의 자식이야 너 저놈의 생긴 모양을 보아라 그 놈과 정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누가 또 그 이와 다를 수 있다고 하겠느냐 하철수가 대답했다 그의 아버지도 그와 같이 잘생겼습니까 고모님께서 이렇게 반한 것도 정말 무리가 아니겠군요 원승지가 하철수의 말투를 들으니 청청에 대해 자뭇반한 것이 틀림없다 그녀는 무공이 아주 고수인데다 또한 교회 교주인데 도대체 남녀를 구분하지 못하니 정말 우스웠다 하홍약이 길게 탄식을 하였다 너는 미혹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는구나 내가 나의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여 너에게 들려줄 테니 도움이 될지 화가 될지는 너 스스로 판단하거라 하철수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나는 고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 듣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도 무방합니까 하홍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자기 아버지의 나쁜 짓을 알게 한다면 죽어도 역시 눈을 편히 감겠구나 청청이 소리치며 손을 저었다 당신 마음대로 유언비어를 만들어 내지 마라 나의 아버지는 큰 영웅이신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듣지 않겠소 듣지 않겠어 하철수가 웃으며 늙은이를 바라보았다 고모님 그는 듣기 싫은가 본데 어떡하시렵니까 하홍약이 힘없이 중얼거렸다 나는 너에게 들려주려 할 뿐이다 그가 듣든 듣고 싶지 않든 그건 알아서 처리하게 내버려 둬라 청청은 이불로 머리를 뒤집어 썼으나 결국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불의 한 모서리를 잡아 열었다 그리고 하홍약이 아는 금사랑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계속 원제 벽혈껌 김용 옹김 김성국 SM 1109 제 4권 이 무사의 첫사랑 그것은 20여 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 나는 지금 너의 나이만큼 크지 않았었다 너의 아버지께서는 막 도인하여 교주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나를 파견하여 만묘산장의 장주로 삼아 그쪽의 사고를 관리하게 하셨다 그날 나는 할 일이 없어서 혼자 뒷산으로 가서 새를 잡으며 놀았단다 하철수가 말참견을 하였다 고모님 장주 노릇을 하면서도 새를 잡으며 놀아요 하홍약이 흥소리를 내었다 내가 방금 말했지 그때 나는 아직도 어린애였다고 나는 두 마리의 물총새를 잡아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단다 돌아올 때 사굴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스르륵 하는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도망가는 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급히 쫓아갔지 과연 한 마리의 오아 뱀이 밖을 향해 유유히 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우리들의 뱀굴 안에 뱀들은 잘 길들여져서 이제까지 도망간 적이 없었는데 이 오아 뱀은 바깥으로 나가서 계속 쫓아만 갔다 그 오아 뱀은 숲속 뒤쪽에 이르더니 한 사람을 향하여 건너가는 것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랬다 하철수가 물었다 뭘 했는데요 하홍약이 이를 갈면서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이 곧 전생에 엇보였다 그는 내 인생 속의 마귀였다 하철수가 급히 물었다 그 사람이 바로 금사랑군이었습니까 하홍약이 헛기침을 했다 그때는 나도 역시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단지 그가 눈매가 밝고 아주 잘생긴 소년이었다는 것만을 알았어 손 안에는 뱀을 유도하는 한 다발에 불이 붙어있는 향숙을 들고 있었지 처음부터 오아 뱀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그에 의해 유인되어 나온 것이었어 그는 나를 보자 웃었다 하철수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고모님은 그때 아주 예쁘셨다니까 그는 틀림없이 반했을 거예요 하홍약은 제 지랄하고 투덜거렸다 나는 내게 진실된 과거를 말하고 있는데 장난하려고 하는 줄 아니 내가 그때 그를 보았을 때는 그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가 뱀에게 물릴까 두려웠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 뱀은 독이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잡을게요 휘었더니 그는 웃으면서 등으로부터 하나의 나무 상자를 땅에 내려놓더라 상자의 모서리 위에는 하나의 얇은 밧줄에 살아서 뛰고 있는 개구리를 한 마리 묶어 넣었더구나 오하뱀은 그 개구리가 먹고 싶어서 천천히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가 막 머리를 뻗어 무르려 했지 그때 그 소년이 밧줄을 잡아당겼지 그러자 상자 덮개가 덮어졌지 오하뱀은 미끄러지며 몸을 안정시키려 하였으나 그 소년의 두 손가락이 이미 오하뱀의 목을 집어들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의 수법은 비록 우리들과는 달랐으나 손가락으로 집는 부위는 조금 더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오하뱀은 유순하게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본 마음을 놓았었다 하철수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쯧쯧쯧 고모님께서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곧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군요 청청이 말참견을 하였다 이봐요 말참견 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노인이 말씀하시는 것 좀 계속 들읍시다 하철수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넌 듣기 싫다고 말하지 않았니 청청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갑자기 듣고 싶어졌는데 이젠 들어도 되지요 하철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가 말참견하지 않으마 하홍약이 문득 그녀를 한번 돌아보았다 그러나 입은 계속 놀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저 사람이 누군가 어찌도 이렇게 대담한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의 뱀을 잡아 설마 오독교의 위명을 모르지는 않겠지 하는 의심이 생겼다 또 그를 보자니 오른손에 하나의 짧은 쇠로 된 방망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오하뱀의 입 주변으로 뻗치더라 오하뱀은 얼른 물었지만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원래 쇠로 된 방망이인데 중간은 텅텅 비었고 오하뱀은 입안에 독액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철관을 가득 채우는 거야 나는 그때 비로소 알았지 뱀의 독을 훔치기 위해 온 것이었구나 요 며칠 사이에 뱀구란의 많은 뱀들이 먹이를 통 먹지 않아 마르고 또 게을러진 것도 알고 보니 그 때문이었던 거였다 여보세요 빨리 내려놓아요 하고 나는 소리쳤지 동시에 복사관을 꺼내어 쉬하고 한 번 부렀지 그가 이상한 소리했고 개를 들어보는 순간 그 오하뱀이 목을 비틀며 곧 그의 손가락 위를 물었다 그는 급히 오하뱀을 던져버리고 나무 상자를 열어서 해도 벽을 꺼내려 하였다 당신은 정말 담이 크군요 나는 급히 서둘러 앞으로 나갔지 그런데 그의 무공이 어찌나 신기한지 그는 가볍게 한 번 움직였는데 나는 곧바로 첫 접선에 서 넘어지고 말았다 청청이 다시 말참견을 하였다 당연하지 당신이 어떻게 그분의 적수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홍약은 흰 눈을 한 번 뒤집으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리 오하뱀의 독성은 과연 대단해서 그가 해독약을 꺼내도록 두지를 않았다 물린 곳이 이미 독이 퍼져서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는 갑자기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속으로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애석하고 또한 무공이 뛰어난 사람이라 더욱 애석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철수가 장단을 쳤다 그래서 고모님은 곧 그를 구하기 위해 돌아가서 그를 몰래 감춰놓고 약을 가져다가 그에게 먹여 해독을 해줬고 그의 상처가 다 나아가자 곧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하홍약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의 상처가 다 낫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에게 마음을 허락했다 그때까지는 오독교 안에 사람들 모두가 나를 좋아했는데도 어찌된 노릇인지 나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만 정신이 뒤집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단다 3일이 지나자 그 사람의 몸에 있던 독이 제거되었다 나는 그에게 이곳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가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다고 말하면서 어떤 일도 나를 속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성의하시였다 신변에 깊고 깊은 원한을 가졌는데 적수는 무공이 너무 도강하고 또한 무리들의 세력이 커서 원수를 갚는데 자신이 없었다는 거다 오독교가 독약을 면밀히 연구함이 천하에 손꼽힌다 는 것을 듣고는 그래서 급히 운남으로 와서 오독교의 공격을 배우려 그녀가 여기까지 말하자 원승지와 청청은 비로소 모든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금사랑군과 오독교는 이와 같이 서로 교제하게 된 것이었다 그가 독약을 취한 까닭은 자연히 그 의도가 성량하훈씨를 대항하려 한 것에 있음도 알게 되었다 하홍약이 뒤를 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몰래 엿보아 독약을 재련하는 비결을 배우거나 우리들의 뱅굴 안에 있는 독사의 독약을 훔쳐 재련하여 암살 무기로서 원수를 대항하려 하였다고 했다 또 이틀이 지나자 그의 상처가 매우 좋아져 나에게 인사하고 떠나려 하였다 나는 말릴 수가 없어서 두 개의 큰 병에 독사의 독약을 넣어 그에게 주었다 그는 나에게 이 초상을 그려주었다 나는 그에게 원수를 갚는 일에 어떤 위험함이 따를지 모르지만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의 무공은 아직도 수준 이하여서 거들어줄 수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 나는 그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라고 했지 그러며 그에게 언제 올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그것은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가 원수를 갚으려면 아주 예리한 칼이 부족한데 듣기에 아미파의 진산의 보배인 보검이 있으니 먼저 사천성의 아미산으로 가서 그 검을 훔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말 그 검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지 못하니 있다 하더라도 어느 때 훔칠 수 있는가 역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승진은 여기까지 듣고서 속으로 생각했다 금사랑군은 일을 하는데 정말로 모든 걸 돌아보지 않고 오직 원수를 갚는 것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 사람이었구나 하홍약은 스스로 또 탄식하였다 그때에는 머리가 멍청해서 단지 그가 나와 함께 있게 될 날만을 기대하였다 나는 아주 미친 것 같아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도 오히려 해내려 하였다 나는 그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겠다고 느꼈으며 위험하면 할수록 마 음은 더욱 쾌한해졌다 곧 그를 위해 죽는 것이 또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지 아 나는 그때에 정말로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내가 한 자루의 보공이 있는 것을 아는데 칼끝이 예리함은 비교될 만한 것이 없어서 어떤 병기도 부딪히면 곧 끊어져 버린다고 했다 그는 기뻐서 뛰어 일어나며 그게 어느 곳에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오독교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금사검이라고 일러주었다 원승진은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떨려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몸에 숨겨져 있는 금사검을 만졌다 설마 이 검이 필경 오독교의 것이었는가 하홍약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그에게 그 검은 우리 교파의 세 가지 보물 가운데에 하나로 대리현 영사산의 동용동 안에 숨겨져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 교회 다섯 대 분파의 중요한 장소로서 동굴 바깥은 매우 엄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훔쳐 나올 것을 요구했다 단지 한 번만 빌려 원수를 갚은 후에는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부단한 요구에 나는 마음이 약해져서 오라버니의 명패를 훔 처갖고는 그를 데리고 동용동굴로 갔다 지키는 사람은 명패를 보고는 곧 우리들을 들어가도록 해주었단다 하철수가 마른 침을 삼켰다 고모님 당신이 설마 감히 옷을 입고 동용동굴에 들어가지는 않았겠지요 하홍약은 천정을 바라보았다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지 청청은 말참견하며 물었다 왜 옷을 입고는 그 동용동굴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홍약은 흥하고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철수가 설명했다 하공자 그 동용굴 안에는 수천만 가지의 학정 독사가 자라고 있어서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이 몸에 어느 한 군데라도 독사약을 바르지 않아 학정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 독사는 너무 특이해서 한 번 물리면 세 걸음도 못 가서 죽게 되니 가장 무서운 것들이다 그러므로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옷을 벗고 온몸에 독사약을 발라야 한다 청청이 혀를 찼다 너희들 오독교에 이른 정말 정말 하홍약이 말했다 정말 무엇이냐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동용동굴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옷을 모두 벗고 온몸에 독사약을 바르고 그에게도 또한 약을 발라주었다 그는 등을 바를 수가 없어서 내가 그를 도와 발라주었다 두 어린 남녀가 몸에 옷도 안 걸치고 동굴에서 서로 약을 발라주었는데 최후에는 또한 어떤 좋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하물며 내가 일찍이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으니 이렇게 하여 그만 난 그에게 몸을 주워버렸단다 청청은 이 말을 듣자 이 말을 불같이 하고서는 갑자기 침대 밑에 두 사람이 생각나서 곧 손발로 침대 바닥을 마구 두들겼다 하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하공자 지금 뭐하시오 청청은 화내어 외쳤다 둘이서 추태를 부렸다는 것이 원망스러워서 그렇소 하홍약은 아주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추태를 부렸다고 그것 또한 좋다 우리 달자 집안의 자 시끄름 본래 너희 한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풍행이 지저분하지는 않다 나는 곧 그를 데리고 동굴 안에 성문을 열고서 들어갔다 금사검과 그 나머지 두 보물이 성룡의 입안에 놓여있었는데 그는 성룡에 뛰어올라 곧 그 검을 집어들었다 그때 그는 마음이 불량하여 나머지 두 보물도 집어들었다 그것이 곧 24 매금사추 24와 보물 지도였다 그녀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눈을 감더니 예리를 깊이 회상하는 듯 잠시 있다가 후르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가 세 가지 보물을 가진 것을 보고 곧 일이 좋지 않게 될 것을 깨닫고서 그의 금사추와 지도를 용의 입에 돌려놓으라고 졸랐었다 청청은 일찍이 그것이 곧 검문왕제의 보물 지도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물었다 그게 어떤 지도죠 우리 아버지는 오로지 원수만을 갚으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당신들 오덕규 지도가 무슨 쓸모가 있었겠어요 하홍약이 대답했다 나 역시 어떤 지도인지는 모른다 그것은 우리 교파에서 몇십 년 내려온 보물 지도라는 것뿐 그리고 그는 원수를 갚은 후 반드시 세 가지 보물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가 가버린 후 나는 매일 그를 생각하고 지냈다 그러나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런데 강호의 전원에 따르면 강남에 괴업 이 한 명 나타나 괴검을 사용하여 금출을 잘 써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들었다 그의 별명은 금사랑군이라는 것도 나는 확실히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가 원수를 갚지 않았나 하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오래 지나지 않아 교주는 의미 일어났던 모양이더라 그래서 마침내 새 보물을 잃어버렸 음을 알고 조사해내고는 나에게 스스로 결단하도록 강요했다 그 결과 나는 결국 이 모양이 되었다 청청이 한마디 했다 대체 왜 그렇게 되었지요 하홍약은 분노를 머금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하철수가 소리를 낮추어 입을 열었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교주였는데 비록 자기 친동생이 이런 일을 범했다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고모는 교리의 규범대로 뱀굴에 들어가 수많은 뱀들에게 물어 뜯기는 벌을 받았다 고모의 얼굴이 저렇게 된 것 역시 그때 뱀에게 물린 것 때문이다 청청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 그것은 정말 미안한 일이군요 나는 그것만은 몰랐어요 하홍약은 그녀를 한번 흘겨보더니 콧방귀를 뀌었다 하철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치료한 후에 곧 쫓겨나 구걸을 하게 되었다 우리 교리의 규범에 의하면 중재를 지은 사람은 30년 동안 반드시 구걸하며 목숨을 부지해야만 한다 그러나 돈 한 푼 쌀 한 줌의 도 독질도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동료 무림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청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청청은 말없이 하홍약에게 시선을 주었다 만일 내 아버지가 정말로 당신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만은 정령 그분이 나빴군요 하홍약은 허무하게 천정을 올려다 보았다 나는 수천만 번 뱀에게 물려 이 모양이 되었다 그리고 30년을 구걸하는 벌을 감당했다 나는 모두 즐겁게 받아들였다 그날 내가 그와 함께 동룡동굴로 간 것부터가 어쩌면 운명이었으니 그가 꼭 나를 해쳤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 그가 나를 해쳤다는 것은 그가 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박정하게 떠나버린 것이었다 그때 나는 정말이지 그에게 정이 들 대로 들었었다 그래서 구걸하면서까지 강남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려고 했었다 내가 절강의 경례에 다다랐을 때 그가 구조에서 원수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끝내 신출기무라는 그를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었다 먼 훗날 금화에서 그를 만나게 됐을 때는 이미 그가 어떤 사람에게 잡혀있는 몸이었다 너는 그를 잡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겠느냐 하철수가 고개를 저었다 구조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홍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방금 내가 보았던 그 온가 집안의 몇몇 늙은이들이었다 하철수와 청청은 동시에 하고 소리를 질렀다 하철수는 온시 집안에 내 늙은이가 이 일과 연관이 있는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청청 역시 외조부들이 북경에 왔다는 말을 듣고는 그 나름대로 놀랐다 하홍약이 다시 뒷말을 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독을 먹여 적을 죽이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를 이용해 독을 방비하는가 하면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데는 모두 그가 먼저 시험삼아 먹어보도록 했었다 이렇게 되어 나는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했었다 그들은 그를 압수하여 북쪽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후회한 일이지만 그에게 지도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임을 알았다 한 번은 내가 기회를 만들어 그와 몇 마디를 나누었는데 그는 이미 몸의 금맥 이적들에 의해 끊어져서 이미 패인이 되어 있었다 또한 상대방의 무공은 높고 강해서 나 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그들을 당해 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오로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따돌린 뒤 화산으로 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었다 하철수가 물었다 화산에 가서 뭘 하시려는 건데요 그가 말하길 천하에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데 그가 곧 화산파의 장문인 신검선원 목인청 2라는 것이었다 원승진은 여전히 침대 밑에서 가슴을 뛰게 하는 이야기를 돕고 있었다 그 역시 마음속 깊이 형용해 낼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금사랑군이 한 행위에 대한 원망인지 애석함인지 연민인지 더구나 때 아닌 곳에서 스승의 이름을 듣게 되니 정신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청 역시 하홍약이 원승제 스승을 거론하자 더욱 주의하여 들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그에게 목인청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았다 그는 천하에서 둘도 없는 군법과 건법이 높은 도인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때까지도 목인청을 전혀 본 적도 없었지만 평소에 이 사람이 정직하고 의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매우 흠모해 왔다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손을 써서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또 온가의 다섯 늙은이가 쓰는 오행진법은 사실 굉장하다고 했다 거기에 공동파의 도인들이 돕고 있으니 이 몫이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빨리 화산에 가서 목도인에게 울며 도움을 청해달라고 부탁했었다 나는 즉시 좋다고 하고 마음속으로 방법까지도 정했다 그것은 만약 목도인이 나를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면 나는 곧 그의 앞에서 검을 휘둘러 자결이라도 하려는 계획이었다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그를 구해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때 적들이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있어 그와 나는 다시 헤어져야만 했다 하도 섭섭해서 그의 옷 속을 더듬어 보니 아주 꼼꼼하게 수가 놓여진 향기가 나는 작은 주머니가 문득만 젖었다 그 속에 하필 한묶음 여인의 머리카락과 금비녀가 들어있을 줄 어째 알았겠느냐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을 떨며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는 말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만약에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목도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그래도 그는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오 그 거만한 태도 보아라 자 저 녀석의 저 모습 꼭 그에 비해 그때의 자세와 조금도 다를 바 없구나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싸늘하게 바꾸며 손가락으로 청청을 가리켰다 나는 그에게 강요해서라도 알아보려 했지만 그 사이 지키는 사람이 돌아와 버렸다 나는 화가 굉장히 났었다 내가 그를 위해 이런 고초를 견디어냈는데도 그에겐 오히려 나를 내팽개치고 다른 애인이 있었다니 그 사람들이 화산에 올라갈 때 나는 목도인을 찾으러 가지 않고 몰래 그를 지키는 자들에게 독을 먹이고 또 은혜를 배반한 그 사람조차 독을 먹여 죽이려 생각했다 그러나 결국 두 명의 도사만을 죽였다 그리고 나머지 온씨 사람들이 주위를 게을리 했을 때 나는 그를 구해내고 금사건과 금사추도 모두 훔쳐냈었다 그리고 그를 산굴 속에 숨겨놓았다 온씨 집안의 몇 형제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가 보이지 않자 서로를 의심하여 저희들끼리 한바탕 다투었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뒤졌다 이렇게 되자 이들은 결국 목도인의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목도인은 암암리에 절기의 무공을 펼쳐 그들로 하여금 모두 놀라 화산을 내려가게 한디 자기도 역시 뒤따라 하산했다 이날 저녁 나는 그 은혜를 배반한 도둑놈에게 어서 애인의 이 음을 밝히라곤 최근했다 그는 만일 사실대로 이름을 말하면 틀림없이 내가 그 여자를 찾아내어 해칠 것이 분명하다고 여겼던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땐 그의 무공이 이미 사라졌으 니 그가 설령 서둘러 가더라도 그녀를 보호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그가 한없이 미워서 3일 동안 계속해서 가신함으로 그를 채찍질했다 청청히 소리를 질렀다 당신 우리 아버지를 그처럼 괴롭혔다니 하홍약이 냉소하였다 그건 그 스스로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내가 더 심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그는 더 크게 웃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얼굴이 뱀에게 물려 추해졌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줄곧 진심으로 나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였다 그리고 동룡동굴 안에서의 일은 단지 그가 장난한 것에 불과하다 고했다 그는 평생 동안 몇 명의 여인과 놀아놨는지 모르나 진정으로 그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하나 그의 약혼녀 한 사람뿐이라는 거였다 그가 말하길 자기 약혼녀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또 순진하여 나에 비하면 백대는 좋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한마디를 할 때마다 그를 한 대씩 때렸다 내가 한 대 때리면 그때마다 그는 곧 그 여인을 한마디씩 자랑하였다 그의 온몸에는 성한 곳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도 여전히 웃으면서 자랑을 그치지 않는 거였다 3일째 되는 날은 우리 모두가 탈진해 있었다 나는 하도 배가 고파 과일을 따먹고 왔다 돌아올 때 보니 그는 굴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는 내가 굴문을 향해 한 발짝만 내딛 음영곳 칼을 휘두르겠다고 외쳤다 그는 비록 무공을 상실해서 누나 금사보검을 들고 있어서 나는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 여자의 이름과 주소를 말해준다면 들어가지 안겠거니와 은혜를 배반했던 것까지도 용서해주고 또 패인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그를 잘 보살피고 시중들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하하하고 크게 웃으면서 그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다는 거였다 하철수가 측은한 목소리로 물었다 고모님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죽게 했습니까 하홍약이 코방귀를 띄었다 흥 그렇게 쉽게 그를 죽게 내버려 둬 며칠이 지난 뒤 배가 고파 완전히 기진맥진에 적길래 내가 굴속으로 들어가 그의 두 발을 부러뜨려 버렸다 청청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서 그를 때리려 덤볐으나 하철수가 손을 뻗어 가볍게 그의 어깨 언저리를 두드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화내지 말아라 고모님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보자꾸나 하홍약이 다시 뒤를 이었다 화산은 아주 높고 험준하다 양다리가 부러진 그는 틀림없이 내려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곧 하산하여 그의 애인의 소식을 묻고 다녔다 나는 그 천안년을 잡아 그의 얼굴을 나보다 더 추하게 만든 다음 데려다가 그에게 보여주고 그가 여전히 그녀를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고 했었다 대여섯 달이나 찾아다녔지만 결국 아무 소식도 얻지를 못하였다 나는 그간 목도인이 산으로 돌아와 나와 마주 서지나 않을까 걱정 이되었다 그렇게 되면 정녕 큰일이었다 그날 나는 그 목도인 이 암암리에 펼친 무공을 측량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 은혜를 배반한 놈이 그에게 도움을 청한 뒤에 내가 다시 화산으로 돌아가면 정말 나는 방법이 없었으니 말이야 그런데 내가 화산에 돌아갔을 때 그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꼭대기에서부터 모든 곳을 두루두루 찾아보았으나 아무 흔적도 없었다 목도인이 그를 구해줬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버렸는지는 끝내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십여 년 이래 강호에서 다시는 그의 소식조차 듣지를 못했다 나는 남쪽과 북쪽 등 사방팔방을 다 다녔으나 역시 이 양심도 없는 나쁜 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원승진은 그녀가 가슴 가득히 원안을 품고서 여기까지 말하는 것을 듣고 금사랑군이 스스로 그 산골의 입구를 막은 것은 원수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과 그의 무공은 완전히 상실되어서 상대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사람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의롭지 못하고 다는 사람에게 구원을 청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생각하고 굴속에서 자살한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하홍약이 소리를 높여 청청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흥! 그럼 그가 너 같은 잡것을 남겨놓았다니 대네 내 어미의 이름이 뭐냐? 무어라고 불러?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내 누나를 청청이 피식 웃었다 하하! 이 흉악한 여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정말 맞구나 우리 어머니는 당신보다 1천배 아니 1만배는 더 좋은 사람이야 하홍약은 화가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두 손을 내밀었다 어느새 열 개의 손톱이 청청의 얼굴을 잡으려 다가서고 있었다 청청이 급히 움츠리고 이불로 그녀의 머리를 덮었다 하철수는 손을 뻗어 하홍약을 가로막았다 하홍약이 놓아여 외쳤다 내가 저 애에게 제 부모의 소재를 말해 주도록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모두 용서하겠다 하철수가 대답했다 고모님! 우리는 지금 대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모님은 오히려 사적인 원한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화를 불러 일으키시려고 하십니까? 선도파의 일 또한 고모님께서 하신 게 아닙니까? 하홍약이 코웃음을 쳤다 흥! 그놈 황목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엉터리 소리를 했잖느냐 제까짓게 무슨 금사랑군을 안다고 짓거려 공교롭게도 내 귀에 들리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배반한 놈이 숨은 곳을 그 자에게 물어보려 했던 것이다 하철수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고모님이 요 몇 년 동안 황도인을 가두고 그에게 많은 형벌을 가했는데도 그는 끝내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아마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원수를 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승지와 초원하는 몰래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선도파와 오독교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게 된 것이고 또 황목도인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과 아직도 그들에게 잡혀 갇혀 있다는 것 등을 알아내게 된 셈이었다 하홍약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원가 녀석은 우리들의 금사검을 가지고 있다 또 금사출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부하를 죽였다 생각한 돼지도 역시 틀림없이 그의 손안에 있을 것 같구나 너는 교주된 몸으로 왜 방법을 취하지 않니? 하철수가 대답했다 좋아요 알았어요 고모님 이젠 나가서 잠시 쉬세요 하홍약은 일어서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너에게 말했다 나의 계략을 이용하든 말든 나로 하여금 복수를 하게 하든 말든 모두 너에게 맡기겠다 하철수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하홍약이 돌아서려다 덧붙였다 너도 나와라 따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여기에서 말씀해도 되잖아요 아니다 여기서는 안 돼 원승진은 두 사람이 방을 걸어 나가는 것을 보았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급히 서둘러 침대 밑을 빠져나오면서 작은 소리로 말하였다 청청 어서 가자 청청은 환한 눈으로 초원화를 쏘아 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도 적지 않는 먼지가 묻어있었다 당신들 두 사람은 거기 숨어서 뭘 했어요 초원화는 멍하니 두 볼이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승진은 청청을 인격적으로 대해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원승진은 다시 재촉했다 그들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들은 청청을 해치려고 한단 말이야 청청이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죽는 게 차라리 낫지 나는 안 갈 거예요 원승진은 급히 다그쳤다 돌아가서 천천히 말해도 되잖아 왜 여기서 하필 말썽을 피워 나는 꼭 말썽을 피워야 되겠어요 원승진은 청청을 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사태는 사뭇 급박한데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면 끝내 빠져나갈 방법이 없지 않을까 게다가 황제에게 큰일이 발생할 것 등을 우려하니 아찔했다 청청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으론 손을 뻗어 그를 잡아당겼다 청청은 벼랑간의 초원화가 우물주물하며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다시 훑어보았다 그녀와 원승지가 침대 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었으니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해했다 또 자기가 원승지의 주변에 없을 때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깝게 지냈을까를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그녀는 왼손을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그를 무섭게 긁어버렸다 원승지는 전혀 방비를 하지 않았었다 그는 손등이 긁히자 깜짝 놀랐다 곧 내 갈래에 핏자국이 선명했다 청청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지 그녀가 앙칼찌개 대들었다 나는 소란을 좀 피워야겠어요 그러면서 소미부를 뒤집어 썼다 안타까운 원승지는 속으로 발을 굴렀다 초원화가 입을 열었다 원상공 하아가씨를 지키고 계십시오 나는 잠시 나갔다가 오겠어요 원승지가 이상스럽게 여기며 물었다 초아가씨 또 어디를 간다는 거요 초원화는 대답하지 않고서 창문을 밀어져치고 뛰쳐나갔다 원승지는 침대에 앉아서 청청의 몸을 가볍게 밀었다 그녀는 몸을 뒤집어 얼굴을 벽쪽으로 향했다 정말 그녀를 어떻게 할 방도를 없었기 때문이다 하철수 패거리들이 돌아와 독을 먹일까 우려되었다 원승지가 다시 좋은 말로 타이르려 하는데 갑자기 문앞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얼른 대들고로 뛰어올라 그 위에 누웠다 하철수가 다시 들어와서 빗장을 닫고 천천히 침대 옆으로 걸어왔다 원승지는 두 자루의 금사추를 빼들었다 그녀가 청청을 해치려는 행동만 보이면 즉시 금사추를 던져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다 하철수는 뚫어지게 청청의 뒷모습을 보며 작은 솔리로 한마디했다 잠시 너하고 할 말이 있다 청청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 고모님께서 내 아버지에 대한 정이 깊다는 걸 너도 알아들 것이다 그분이 천한 사람인가 청청이 그녀가 묻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멍하니 바라보았다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이 왜 천한 것이겠소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 토를 달았다 은혜를 배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한 것이오 하철수는 그녀가 말한 이 말이 고의적으로 원승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임을 모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그는 고덜굴이 빛났다 너의 아버지와 우리 고모님과는 염분이 닿질 않았는데 그것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죽어가면서 조차 너의 어머니가 있는 곳을 말하려 하지 않았고 목숨을 걸고 그녀를 보호했다 정말이지 사랑이 깊고 의리가 있는 사람 아닌가 청청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애석하게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상대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청청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럴 복이 없는 것 같소 나는 이전에 고모님이 왜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으며 또한 남자에게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었다 나는 나는 그래 나는 너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나를 기억해도 좋고 잊어도 좋다 그는 이 한마디를 끝에 고개를 떨구고는 호련히 나가버렸다 청청은 여전히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가 말한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히 알지를 못하였다 원승지는 호련히 땅에 내려서서 싱긋 웃었다 멍청한 아가씨야 그녀는 지금 청청에게 반했군 그래 청청이 깜짝 놀라는 얼굴을 했다 원승지가 덧붙였다 그녀는 청청이 남자인 걸로 알고 있어 청청은 하철수가 이후 며칠 자기에 대한 표정과 말하는 것을 더 드머 보았다 과연 정을 가득 품은 행동이었다 사실 그녀는 청청을 보자마자 곧장 반에서 정신이 흐려진 것이 분명했다 또 하웅약은 그 나름대로 온 가슴 가득히 원안이 차있어 노기가 충천하였다 이 두 여자는 변식이 넓고 많았는데 하나는 사랑에 빠져있고 하나는 한을 품고 있는 것이다 자아 신이 남장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원승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청청이 그 오독교주에게 장가들면 그만이지 그때 창문들이 울리며 초원화가 뛰어들어왔다 뒤에는 나이벼가 따라왔다 청청은 곧 안색을 침울하게 바꾸고 웃는 얼굴을 꺼 두어버렸다 초원화가 원승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원상공 당신의 큰 힘에 도움을 입어 내 원안은 이미 갚았습니다 내일 일찍 저는 급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나날이 더욱 당신을 존경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또 나사형에게 독비검법을 전수해 주셨으니 곧 그의 사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 당신에게 바라는 일이 하나 있어요 원승지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두르지 말게 우선 공을 빠져나간 다음 말하세 초원화가 못을 박았다 그녀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당신이 이 일을 처리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나사형과 짝지어 주십시오 그녀가 이 말을 하자 원승지와 청청이 깜짝 놀란 것은 물론이 연이와 나이벼까지도 더욱 크게 놀라서 말을 더듬었다 3에 너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초원화가 덧붙였다 당신은 저를 좋아하지 않나요 나이벼는 온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나는 청청은 어느새 화났던 얼굴이 가라앉고 있었다 의심과 질투도 모두 사라졌다 좋아요 두 분 축하드립니다 원승지는 초원화가 자기와 관계가 깨끗하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하여 이 한쪽 팔밖에 없는 사형에게 시립 가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청청의 의심을 없앰으로써 자기의 은덕을 보답하려는 뜻이었으니 고맙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청청은 이미 그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자 자뭇부끄러워서 초원화의 손을 덥석 잡았다 동생 내가 동생에게 너무 무리했어 나를 욕하지 말아줘 초원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어찌 언니를 탓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방금 받았던 오해를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허탈한 눈물을 흘렸다 청청도 그와 함께 눈시울을 적셨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7,8명이나 되는 소리였다 원승지가 손짓을 하자 나이벼는 몸을 솟구쳐 창틀을 열어 젖혔다 하철수가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다 도대체 누가 교주요? 하홍약이 매섭게 외쳤다 내가 교율에 의해 일을 하지 않으니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들은 할 수 없이 다른 교주를 세워야겠다 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 녀석은 우리 교회 원수인데 교주께서는 그를 그토록 보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가라는 사람한테 먼저 우리 형제들을 치료하여 구하게 한 뒤 그 녀석을 돌려줍시다 교주는 단지 사람을 돌려주는 것만 응했지 그게 살았거나 죽었거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철수가 대답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이리 건너왔느냐 다른 남자가 한마디 했다 우리들이 저 녀석을 요리한 다음 다시 와서 우리의 빚을 갚겠소 곧 발소리가 울리며 문 쪽으로 달려왔다 그때 갑자기 처참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곧 한 사람이 쓰러졌다 생각건대 하철수에 의해서 상처를 입은 것 같았다 원승진은 손을 휘둘러 세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궁을 빠져나가도록 하였다 나이벼가 먼저 창을 뛰어 넘어 나갔고 초원화와 청청도 뒤따라 뛰어 넘어 나갔다 문 밖에는 여전히 병사들이 서로 교전하고 있었다 오독교의 교도들이 결국은 안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교조와 싸우게 된 것이다 얼마 싸우지 않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어떤 사람이 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왔다 원승지도 몸을 날려 창문 밖으로 피해 나갔다 그 사람은 단지 원승지의 뒷모습만을 보고는 소리쳤다 빨리들 와라 빨리들 와 저 녀석이 도망친다 하철수도 깜짝 놀라서 싸움을 멈추고 방으로 달려 들어왔다 그러나 창문이 열려 있고 침대 위는 이미 깨끗했다 곧바로 뒤따라 창문을 뛰어 나갔다 저만큼 사람의 그림자 하나가 나무숲에 얼씽거렸다 그는 급히 그림자를 쫓아갔다 쫓아가면서도 그는 청청히 궁을 나가도록 호의하여 자기 수화의 독수에 의해 서시중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잊지 않게 하자고 생각하였다 XXXX 한편 원승지 뒤에는 오독교의 교도들도 뒤따라 왔다 그는 얼마쯤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도록 유도하였다 그리 고 오하원을 몇 바퀴 돈 후 청청히 이미 궁을 빠져나갔 의리라 생각되어 즉시 궁 안으로 피해 숨어들었다 문에 들어서 자마자 문득꽃 향기가 가득하였다 그는 손이 가는 대로 하나의 문짝을 열어젖히며 문 뒤에 숨었다 자신도 모르게 뒷골이 달아올랐다 원래 방안은 비단으로 활려하게 둘러쳐졌고 주렴은 부드럽게 드리워져 있었다 또 아황색 용단 위에는 크게 붉은색의 장미가 수놓아져 있었다 창가의 탁자 위에는 여자가 쓰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도처에는 정교하게 모든 물건들이 배치되어 있어 황제빈비의 침궁 같았다 이곳에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겠구나 그가 속으로 생각하고 다시 물러나려 하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와 함께 몇몇 소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만일 지금 뛰어나가면 바로 만나게 되겠지 소리가 나면 궁 안은 소란스러워져 조화순의 간사한 계략은 틀림없이 연기될 것이다 그러니 살짝 몸을 돌려 미인목단도 가 그려져 있는 병풍 뒤에 숨어야겠구나 곧 방문이 열리더니 4명의 궁녀가 한 여자를 인도하며 들어오는 목소리였다 전화 편히 쉬십시오 아니면 책을 더 보시렵니까 궁녀의 목소리였다 그래 공주의 침궁이구나 빨리 잠이나 들거라 아무 책도 보지 말고 공주는 음하는 소리를 내고는 침대 위에 앉았다 목소리가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한 궁녀가 다시 한마디 했다 약간 향기나 나게 끓일까요? 공주는 또 음하고 대답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푸른 연기와 감미로운 향기가 그윽해졌다 원승진은 눈이 어슴푸레해지며 몸이 피곤해짐을 느꼈다 잠흣배가 고픈 느낌도 들었다 공주가 입을 열었다 화피를 가져오고 너희들은 이제 나가거라 원승진은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다 어찌된 게 이 소리는 뒤에 익은 것 같은데 그녀가 그림을 그린다는데 과연 얼마 동안이나 그리게 될지 궁금했다 궁녀들은 곧 단청색의 화구를 잘 배치해놓고 공주를 향하여 예를 행하고는 방을 물러갔다 방 안은 더없이 조용했다 어쩌다가 향로에 있는 단양이 가벼웠게 타는 소리만이 있을 뿐이어서 원승진은 더욱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문득 공주가 길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푸르고 푸른 그대 옷이여 오래도록 내 마음에 있네 나를 가지도 못하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그대는 어찌대를 이유려고 하지 않는가 푸르고 푸른 그대의 패 오래도록 나의 사념 안에 있네 나를 가지도 못하게 하고 돌아오지도 않으니 그대는 어찌된 일인가요 성 안에 두루 다닌다 하나 하루하루 못 보는 마음 슬프기 그지없네 원승진은 그녀의 곱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고는 매우 나이가 어린 소녀라고 짐작했다 그는 비록 이 고시의 본래 뜻은 잘 모르지만 하루하루 못 보는 마음 슬프기 그지없네 라는 한 구절을 듣고는 사모하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각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귀에 익었다 깊이 생각해보던 그는 문득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는 강호의 무의인으로 평생 경사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또 이렇게 금지홍협의 공주를 만난 적도 없었는데 어찌되었든 그녀의 음성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닮은 데가 많구나 공주는 책상 곁으로 다가왔다 단지 종이 소리만이 들려왔다 색을 배합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원승진은 매우 지루하여 찬찬히 방안을 살폈다 방문은 공주와 가까이 있는데 닫혀있으며 창문 앞에 주렴은 낮게 드리워져 있어 그것을 뚫지 않고는 결코 나갈 수가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공주가 나른해진 허리를 펴며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시 이 3일만 그리면 이 그림은 완성이 되겠구나 나는 매일 매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그 사람을 생각하건만 그는 한순간이라도 나를 생각이나 하는지 그녀는 그림을 의자 위에 놓더니 그 의자를 침대 앞에 옮겨 놓았다 당신은 그림에서만 나와 함께 하고 있군요 그녀는 옷 요대를 풀고는 침대로 올라가 어느덧 잠이 들었다 원승진은 호기심이 잃었다 대체 공주가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일까 그는 머리를 내밀어 초상화를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배경 실색하였다 그림 속의 인물은 원승진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잊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정신을 차려 자세히 보니 그림 속의 사람은 면량의 푸른 장삼을 입고 소황의 푸른 요대를 메고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림 속의 사람은 오히려 자기에 비해서 조금 더 준수한 것 같았다 자신은 원래가 강호의 민간인 기질을 타고났다 지금은 비일로 옥면주순의 준수한 풍채로 바뀌었으나 용모는 결국 달라짐이 없었다 허리에 들이온 사검은 금빛이 찬란했다 책에는 옥면주순에서 순자를 수치 욕으로 썼는데 내용상으로 입술순이 어울릴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그는 공주가 그린 초상화가 꼭 자기라고는 여기지 않았지만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만은 틀림없었다 공주는 사람의 인기척을 들었는지 손을 뻗어 머리에 옥비녀를 뽑더니 몸도 돌리지 않은 채 소리나는 쪽으로 던졌다 계속 원제 벽혈껌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4권 3 한밤에 자개 원승진은 다만 가벼운 바람소리만을 들었는데 그 옥비녀가 어 느새 자기 얼굴에 이들었다 그는 곧 손을 뻗어 옥비녀를 잡아 쥐었다 그때 문득 공주가 몸을 돌렸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향하고서는 너무나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공주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뜻밖에도 정청죽의 어린 사제인 아 구였기 때문이다 예전에 원승진은 황궁의 시위들이 따라다니며 그를 보호해 주어 특별한 인물이라고만 여겼었지 공주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아구는 잠시 원승진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원상공 당신 당신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원승진은 그에게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공주님의 침궁에 침입하였으니 소인의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오 아구는 또 한 번 얼굴이 붉어졌다 앉으세요 앉아서 얘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긴 옷이 이미 벗겨진 것을 보고는 놀라 급히 고쳐 입었다 문 밖에 하녀는 가볍게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전화 부르셨습니까 아구는 급히 외쳤다 아니다 나는 책을 보고 있는 중이다 너희들은 모두 가서 자거라 여기에서 시중들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공주님 편히 쉬십시오 아구는 원승진을 향해 손짓을 하고는 묘연히 웃었다 그가 눈을 돌리지 않고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매우 수주화했다 잠시동안 두 사람은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눈이 서로 마주치자 아구는 고개를 아래로 떨구었다 잠시 후에 원승지가 낮은 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오독두의 교도를 알 수 있습니까 아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나리께서 말하기를 이쯤은 많은 자객을 파견하여 경사를 혼란하게 한다 합니다 그는 무림보수들을 청하여 황제를 보호하려 하는데 오독교 역시 그 안에 들어있답니다 듣기에 그들의 교주인 하철수는 무공이 매우 뛰어나다 하더군요 원승진은 말을 이었다 공주님의 사부인 정청죽 방주가 그들에 의하여 상처를 입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구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였다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왜 우리 사부님을 해쳤죠 사부님이 받은 상처는 매우 심합니까 원승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 위험한 편은 아닙니다 아 지금은 밤이 깊어 여러 말을 할 수 없군요 우리들은 정조자의 골목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공주께서 왕님 하셔서 사부님을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아구는 얼른 대답했다 좋아요 그녀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얼굴을 또 불켰다 상공이 위험을 무릅쓰고 궁에 들어와 이렇게 만나게 되니 나는 매우 감격 수줍어하며 하는 소리는 말할수록 더욱 낮아졌다 당신은 이미 내가 당신의 초상화를 그린 것을 보았는데 나의 심사는 당신이 자연히 분명히 아시겠지만 마지막 말을 할 때는 모기 소리 같아서 더 이상 들리지도 않았다 원승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악불사 그녀가 내 초상을 그린 것을 보아하니 나에 대한 연모의 정이 있어서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궁에 들어온 것을 그녀는 자기를 엿보기 위한 것이라 오해를 하는구나 이것은 분명히 말을 해야 하는데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날 산동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저 옥류를 저지하여 나를 도와준 그날부터 나는 항상 당신의 은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보기에 이 초상은 당신을 닮게 그렸다고 보세요 원승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공주님 내가 궁에 들어온 것은 악우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상공은 나에게 공주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 역시 그대를 원상공이라 부르지 않겠어요 당신이 처음 나를 알았을 때 나는 악우였듯이 나는 영원히 악우입니다 나는 청청언니가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항상 어느 날라 역시 당신을 오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흥청감 이 나의 운명을 점쳐주었는데 내가 만약 황공에서 자라게 되면 반드시 요절한다고 하여 황제께서 내가 바깥에 나가는 것을 허락한 것이지요 원승지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정방주를 따라 무공을 배우고 또 그를 따라 강호에 다닌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군요 악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바깥에 다니면서 견식이 넓어졌어요 백성들이 실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도 알았지요 내가 비록 궁 안에 금은을 꺼내서 나누어주고 싶어도 어떻게 그 많은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겠 어요 원승진은 그녀가 백성의 배고픔과 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당신은 황제께 백성들에게 인정을 많이 베풀도록 권하십시오 백성들의 몸이 따뜻하고 음식이 풍족하면 천하 역시 자 연이 태평해질 것입니다 악우는 문득 탄식의 소리를 내었다 부왕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좋았지요 그러나 그는 곧 간신들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모든 것을 스스로만 옳다고 여깁니다 그는 언제나 문무백관이 힘을 쓰지 않아 적들을 너무 적게 죽였다고 말하지요 부왕은 그에게 지금의 도적은 바로 백성으로 단지 먹을 것만 갖게 되고 세월이 흐르면 그들은 곧 선량한 백성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선량한 백성도 도적으로 변하고 말 것이라고요 제가 아버님 아버님께 서천하의 백성을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자 즉시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나를 반대하는데 내가 친히 낳은 딸까지도 나를 반대하는구나 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강히 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아 원승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공주님의 견식이 오히려 황제에 비해서 그러다가 깊이 생각하였다 조하순의 엄청난 계략을 그녀에게 말해버릴까 아구가 갑자기 물었다 사부께서 나에 대해 물은 적이 없어요 원승지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는 일찍이 깊이 맹세한 적이 없어서 당신의 신상에 대해서 비밀이 세워나가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지요 나는 그때의 강호에서의 은혜와 원한 비밀 같은 것만을 생각했었어요 설마 당신이 공주라고는 아구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뒤를 이었다 사부님은 본래 부왕의 시위였지요 난 어릴 때부터 그를 따라 무공을 배웠어요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부왕은 그를 죽이려고 포박하였습니다 나는 한밤중에 살짝 그를 풀어주었지요 후에 내가 궁을 나가 사냥을 하는데 다시 그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이미 청죽방의 방주가 되어 있더군요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날 정광죽과 예전에 그가 황제를 암산하려다가 잡혔는데 다른 사람이 구해주었다고 하더니 그녀가 구해준 것이로구나 아구가 다시 물었다 그가 어떻게 오독교의 교도들과 원한을 맺었는지 모르시는가요 원승지가 대답했다 오독교인들은 황제를 해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정광죽과 당신의 관계를 탐지하고 대사를 그르칠까 두려워 그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그때 머리를 들어보니 붉은 초는 이미 많이 짧아져 있었다 그는 내후 긴급한 이 시기에 그녀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생각하고는 급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다른 이야기는 내일 합시다 아구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으려 천천히 끄덕였다 바로 이때 갑자기 사람들이 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전하 어서 문을 좀 여십시오 아구는 놀라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가 공주님 아무 일도 없으십니까 이 한밤중에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녀가 이렇게 재차 대답하자 그 궁녀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왼 자객이 전하의 침궁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다는 자가 있습니다 아구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무슨 당치도 아는 소리냐 자객이라니 다른 궁녀 한명이 아구의 노한 음성을 듣고 조아렸다 공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해주시옵소서 원승지가 아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하철수입니다 아구는 소리를 높여서 호령하였다 만약에 자객이 들었다면 내가 이토록 무사할 수 있겠느냐 더 이상 소란 키우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문 밖의 궁녀들은 공주의 성남 목소리가 울려 나오자 그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승지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걸어가더니 커튼의 한 끝을 젖혔다 손의 움직임과 함께 한 줄기의 빛이 눈부시게 스며들었다 창 밖에는 손에 횃불을 든 10여 명의 태간들과 시녀들이 공주방을 살피고 있었다 원승지는 속으로 공주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뛰쳐나간들 누가 감히 나를 막으리오만 그렇게 되면 이번 일로 하여금 공주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니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리고는 제자리로 돌아와 공주를 바라보았다 아구는 미간을 한 번 찌푸리더니 목소리를 낮춰가며 얘기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은 이곳에 잠시 더 머무시는 게 좋겠어요 원승지가 하는 수 없이 다시 눌러앉았다 잠시 후 누군가가 다시 문을 두드려왔다 아구는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냐 이번에는 조화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상께서는 자객이 진공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몹시 걱정하고 계십니다 황상의 명령을 받들어 소인 공주님께 문안 여쭙니다 네 어찌 감히 조공공을 번거롭게 하겠소 이곳은 아무 일도 없으니 돌아가시지요 조화순은 대답했다 전화는 만금보다도 더 귀하신 몸이니 소인으로 하여금 들어가 살피도록 허락하심이 마땅한 줄 아래요 궁궐라인들이 걱정으로 보아 원승지가 들어올 때 누군가가 엿보았음이 확실하고 그 연고로 그들이 이토록 강경이 방안을 조사하려함을 직감했다 더구나 사사껌껌 간섭하는 조화순이 몹시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공주는 오늘 밤 거사를 일으켜 황제를 살해하려는 조화순의 음모를 알 리가 없었다 조화순은 공주가 무공이 있다는 것과 또한 강호인물과 교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 공주의 침공으로 잠입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혹시 공주가 불러들인 협조자이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때문에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조화순은 궁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공주로서도 그를 대항할 힘이 없었다 공주는 곧 원승지에게 손짓하여 침대 속에 숨을 것을 제의했다 원승지는 하는 수 없이 신발을 벗어 가슴에 찔러넣고는 침대에 누워 이불로 그의 전신을 덮어버렸다 여인의 달콤한 채취가 그의 코끝에서 맴돌았다 문 밖에 조화순은 여전히 공주를 재촉하고 있었다 정 그렇다면 좋소 들어와 조사해 보시도록 하오 아구는 외투를 벗고 문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벗긴 다음 곳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끌어 덮었다 원승지는 아구가 그의 곁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느꼈다 옷깃과 옷깃의 스침 발끝으로부터 전해지는 가스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닿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옴을 느꼈다 그러나 조화순과 하철수 등이 이미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을 알고는 숨소리 한참 낼 수가 없었다 다만 가늘게 떨고 있는 아구의 체온을 느낄 뿐이었다 아구는 잠이 덜 깬 듯 눈을 반쯤 뜨고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조공공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화순은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자객의 그림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하철수는 실수를 가장하여 손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려 보았다 허리를 굽혀 그것을 줍는 척하면서 동시에 침대 밑을 살펴보았다 아구는 살짝 웃었다 침대 밑도 조사하셨으니 내가 자객을 숨긴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지요 하철수도 웃으며 대답했다 공주님은 총명하시군요 조공공은 단지 공주님께서 놀라시지 나 안았나 염려하는 뜻으로 공주의 눈길이 완승지의 초상화에 머물자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다 짐직 태어난 척했으나 갑자기 가슴이 꽉 막혀왔다 그녀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조소의 빛이 어린 눈길로 하철수가 아구의 아름다운 얼굴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XXXX 아구는 곧 얼굴이 붉어져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공주님 이곳은 별일 없는 것 가싸오니 황상께서는 안심하실 것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 다른 곳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하순이 말하곤 방을 나서며 4명의 국녀에게 일렀다 너희는 잠시도 이곳을 떠나지 말고 공주님을 보살피도록 하여라 전하의 명이 있을지라도 이 자리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4명의 국녀가 허리를 굽혀 조아렸다 군부대로 따르겠나이다 조하순과 하철수 그리고 나머지 국녀들이 예를 행하고 침공을 물러갔다 아구는 국녀들에게 분부했다 휘장을 내리어라 잠을 좀 자야겠다 2명의 국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휘장을 내리고 화로 가운데 단양을 더한 뒤 촛불을 밝히고 나서 방 한 구석에 모여 앉았다 아구는 한편 기쁘기도 하였고 또 한편 수줍기도 했다 이렇게 그리워하던 사람과 한 2부 자리를 하고 있다니 그녀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다듬느라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몇 줄 뒤 단양의 푸른 연기가 휘장 밖에서 유유히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이 너무 매혹적이었다 그녀의 마음 역시 향의 연기처럼 공중으로 피어오를 뿐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꾸만 속으로 되뇌어보았다 이 이것이 사실일까 아니면 내가 또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한참 후에야 원승지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찌하오 난 반드시 탈출할 방도를 생각해 내야 하오 예 아구는 무의식 중에 짧게 대답했다 순간 그녀는 원승지에게서 풍기는 채취에 젖어 급박한 상황을 잊고 있었다 그와 한자리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미로움이 스며들자 가볍게 피어오르는 연정을 억제하면서 조심스럽게 그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그때 도련히 차가운 물건이 왼팔과 왼다리에서 느껴졌다 깜짝 놀라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한자루에 보검이 칼집이 벗겨진 채로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었다 이것이 뭐죠 원승지가 대답했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탓하지 마시오 내가 왜 당신을 탓하겠어요 원승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무의식 중에 당신의 침공에 뛰어들게 되고 또 이렇게 자아 일을 같이 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소 나는 그렇게 경박하고 무리한 자는 아닙니다 아구가 나지막히 말했다 누가 당신을 나무란답니까 칼이나 치우셔요 원승지가 다시 말했다 내가 비록 예로서 자신을 지키는 자이긴 하지만 당신 같은 미인과 함께 누워있자니 혹시라도 자신을 억제치 못할 것만 같아서 아구는 작은 소리로 웃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사이의 칼을 당신은 바보로군요 두 사람은 휘장받게 국녀에게 소리가 새어나가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머리를 모두 이불 속에 파묻은 채 조용조용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승지는 아구의 숨결이 마치 난과 같다고 느꼈다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칼이 그의 얼굴을 덮어오자 그의 가슴은 다시 술렁거렸다 그럴수록 원승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타일렀다 그녀가 내게 이토록 진실한데 어찌 다른 사념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빨리 정당한 대화를 찾아야만 한다 그는 급히 물었다 성황은 어떤 사람이오? 아구가 대답했다 나의 숙구입니다 원승지가 말했다 바로 그것이오 그들은 성황을 왕위에 앉히려 하오 알고 있소 이런 사실들을 아구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가늘게 뜨고 있는 눈을 말똥이며 물었다 뭐요? 누구라고요? 원승지는 좀 더 자세하게 일러주었다 조하순과 만조의 예친왕이 서로 내통하고 있소 그들은 청병을 이용하여 침분을 멸하려 하오 아구가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그런 일도 있나요? 만청인이 무엇이 좋다고? 그들은 우리 대명 강산을 원하는 게 아니던가요? 원승지가 말했다 그렇소 황상께서 허락치 않으시자 조하순과 그 일당들은 성황의 등극을 꾀하고 있소 아구가 사건의 전말을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맞아요 어리석은 성황은 반드시 군병을 빌려주어 도적들을 멸하도록 허락하실 거에요 원승지가 다시 말했다 그들이 오늘 밤에 일을 거행할까 봐 두려울 뿐이요 아구는 놀라움에 떨며 말했다 오늘 밤에요 그렇다면 매우 위급한 일이군요 빨리 부왕께 아아 외도록 합시다 말없이 눈을 감고 있는 원승지의 깊은 곳에 만족감이 밀려왔다 숭정은 바로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원수다 10년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원수를 자기 손으로 갚겠다는 생각을 떨쳐본 적이 없는 그였다 이럴 때 황궁에 갑자기 내변이 일어나면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는 목전에서 원수가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원안을 갚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만일 조화순 등의 모략이 성공하여 청명을 빌어 입건하게 된다면 츠망의 계획은 반드시 좌절되고 말 것이다 만일 청명이 당당히 밀려들면 츠망은 대항해 내지 못할 것이 있다 그렇다면 어찌 경사가 함락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황제일과 모두는 달자들의 손아귀에 장악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밀며 말했다 무엇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앞을 다투어 간신배들의 역모를 막아야만 해요 그러나 원승지는 여전히 망설이는 태도였다 그러자 아구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께서 나를 잊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저는 오로지 당신의 사람이에요 우린 앞으로도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 그녀의 왼병을 원승지의 오른병에 살며시 갖다 대었다 원승지는 몸을 움찔하며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이성의 연정에 모시겨 머뭇거리는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좋다 먼저 정세를 살핀 후에 원승지가 작은 목소리를 말했다 당신은 국녀들의 용도를 내리쳐서 그녀들이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시오 아구가 물었다 어디를 치라는 거예요 원승지는 하는 수 없이 그녀의 오른손을 끌어다 자기 가슴에 열한 번째 늑골 끝으로 가져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땐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축 때문에 전혀 뼈마디를 느낄 수 없었다 원승지가 손가락을 짚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장문용 손가락으로 이곳을 누르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게 돼요 이때 주의할 것은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너무 큰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오 아구는 부왕의 신변이 위태롭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황급히 휘 장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명의 국녀가 일어서며 말했다 공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아구는 비단 장막 뒤로 걸어가 국녀를 하나하나 불러들인 후 원승지가 지시한 대로 각 사람의 용도를 격파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리친 국녀 한 명의 격파 부위가 정확치 않은 바람에 날라 소리쳤으나 아구는 한 손으로 국녀의 입을 틀어막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여 겨우 기절케 했다 그녀가 휘 장 뒤에서 나왔을 때 원승지는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신을 신은 뒤였다 두 사람은 휘장을 젖혀 창밖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함께 뛰쳐나왔다 나와 함께 갑시다 원승지는 아구의 손을 잡았다 아구는 원승지와 함께 건청공을 향하여 뛰었다 국문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약 수백 명의 다라는 무리들이 운집해 있음이 한눈에 들어왔다 아구가 놀라서 말했다 역적들이 이미 부왕의 침공을 포위했어요 빨리 가요 두 사람은 걸음을 재촉했다 십여 장쯤 뛰어가니 퇴감한 사람이 그들을 맞이했다 장평공주님을 확인하고는 놀라는 듯했으나 그녀가 단지 한 명의 동반자만을 대동한 것을 보고는 개의치 않은 듯 허리를 굽혀 공손히 말했다 공주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나이까 원승지와 아구는 건청공 앞뒤로 빽빽히 들어선 폐감 시위들의 손에는 병기가 들려있음을 보고는 이미 위급해졌음을 알았다 아구가 호령을 했다 뒤를 비켜라 오른손을 휘둘러 그 폐감을 밀쳐내고는 곧 앞을 향하여 돌진했다 국문 밖을 수비하고 있던 몇 명의 시위가 앞을 가로막았으나 모두 원승지에 의해 밀쳐졌다 시위들은 강의 무력을 쓰지 못하고 황급히 조화순에게 이러한 사실을 일렀다 성황을 등위시키려는 책략을 꾸민 조화순 자신은 강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몰래 밖에서 지휘할 뿐이었다 장평공주가 건청공으로 들어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한낱 소녀의 몸인 그녀가 대사의 장애를 가져오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더 엄밀히 수비할 것을 시위들에게 명령했다 아구는 원승지를 이끌고 숭정황제의 서재로 달려갔다 숭정이 평소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있어서였다 문 밖에 다다르자 10여 명의 태감시위가 방문 앞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황제의 시위로 충성을 다하다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789의 시체가 선열이 낭자한 채 쓰러져 있었다 무리들이 공주를 보고는 얼떨떨해 있는 틈을 이용해 아구는 이 미 원승지의 손을 이끌고 서재로 뛰어들었다 멈추어라 한 명의 시위가 후령하며 칼을 들어 원승지의 오른팔을 향하여 내리쳤다 원승지는 급히 몸을 돌려 위기를 모면한 후손으로 그의 가슴을 내리치자 그 시위는 곧 땅 위로 굴러떨어졌다 원승지는 이미 방안으로 굴러떨어졌다 환히 밝혀진 서재에는 단지 10여 명의 신하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구는 황포를 입고 머리에는 흑단현모를 쓴 사람을 향하여 달려갔다 아바마마 원승지는 용모가 준수하고 놀라움과 노여움이 엇갈리는 얼굴을 한 사나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자가 바로 나의 부친을 살해한 원수 숨정황제로구나 아구는 황제의 곁으로 달려가기도 전에 이미 비단 옷을 입은 두 명의 금유의가 휘두르는 칼에 의하여 저지당했다 숭정은 딸 아구가 달려온 것을 보고 말했다 무엇하러 이곳에 왔느냐 썩 물러가거라 30세 가량으로 보이는 구렛나루가 시커먼 뚱뚱한 체구의 사나이가 말했다 도적의 무리들이 이미 동관을 짓밟았소 머지않아 곧 경사에 도달할 것이오 이 지경에 이르고서도 병력을 빌어 도적의 무리들을 멸하는 것을 허락치 않음은 도대체 무슨 연고요 당신은 이대로 대명천하를 도적의 무리들에게 바치기로 작정이라도 했단 말이오 아구는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숙고 황상께 어찌 이리도 무리하오 원승진은 그제서야 이 자가 왕위를 강탈할 음모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았다 그 사나이의 웃음소리가 서재 안을 울렸다 무리해 그는 태조 황제로부터 전해 내려온 이 강산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어 주씨의 성을 가진 우리 모두는 그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단 말이야 그는 소리를 내며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반쯤 뽑았다 그의 눈빛은 노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 어쩔 셈이오 한마디로 결정을 내리시오 숭정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짐이 부덕하고 무능하여 천하가 이토록 어지럽구나 도적의 무리가 이미 이 지경에 도달하였다면 필히 사직을 멸할 것이오 병력을 오랑캐들에게 빌려준다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것은 분명한 일이로고 짐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백성들에게 사죄할 수 있다면야 조금도 아깝지 않다 다만 조정을 위해서라면 내 손으로 내어주리라 성황이 칼을 뽑아든 채로 한걸음 다가서며 호령했다 그렇다면 즉시 문무백관에 명령하여 현자에게 선의토록 하시오 숭정은 몸을 떨며 소리쳤다 너는 임금을 살해하여 왕위를 계승하려느냐 성황이 눈길을 보내자 금위를 입은 위사 한 명이 큰 칼을 뽑아 들고 호령했다 임금이 어리석고 무도하니 살해함이 마땅하도다 원승진은 그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불빛 아래 명백히 모습을 나타낸 것은 바로 안대낭의 남편 안검청이었던 것이었다 아구는 분노에 찬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급히 들어 붙인 숭정의 몸을 가로막았다 이 같은 순간의 동작으로 안검청이 내리치는 세 차례의 칼을 모면할 수 있었다 성황이 거느린 시위들이 연이어 뛰어들었다 원승진은 아구가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리들 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가 왼손을 쳐들자 두 명의 시위가 서재 밖으로 나가 떨어졌고 오른손으로는 금사검을 아구에게 전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숭정 곁에서 그를 보호했다 십여 명의 금유의들이 앞을 다투어 황제를 살해하려 달려들었으나 모두가 하나같이 원승지가 휘두르는 손과 발에 맞아 나가 자빠졌다 보검을 손에 든 아구는 정신을 한 번 모으더니 수초만에 안검 청의 장검을 두동강 내버렸다 대사가 이미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던 성황은 장평 공죽과 갑자기 나타날 줄 어찌 알았으리야 게다가 이토록 우애가 뛰어난 자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가급하게 소리쳤다 밖에 누구 있느냐 어서 들라 하철수 하웅약 여칠선생과 온씨 내 형제가 대답하며 들어섰다 그들은 곧 원승지를 발견해내고는 모두가 대경실색하였다 옴방달은 눈에 불을 뿜는 듯 하며 소리쳤다 먼저 이 녀석부터 처치하자 네 명의 형제가 그를 애워쌌다 아구는 부왕 곁으로 다가가 보검을 들고 적들과 대항했다 그들의 칼이 보검에 닿는 즉시 두동강이 나자 성황수하의 무리들은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적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원승지는 5,6명의 고수들과 대항하느라 도무제 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없었다 사태가 몫이 위급해지자 마음마저 당황함을 느꼈다 이때 얼굴이 추악하고 차림새가 남노한 한 노파가 눈에 살기를 띄고 나타났다 하홍약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손톱을 드러내며 두 손을 들어 소리쳤다 금사검을 돌려다오 원승지는 이때 사태가 어떻든 간에 먼저 황제를 구해놓고 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야만 청병을 끌어들이려는 음모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침왕이 진군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숭정을 만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이것이야말로 성국국가이요 성공호사의 큰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온씨 내 형제의 무공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여칠성긴과 하철수까지 가세하니 그야말로 경황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원승진은 아구가 산발이 되어 보검을 휘두르며 하홍약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파악했다 순간 연기가 동하고 번쩍번쩍하더니 여칠선생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안대와 옴방산이 휘두르는 강장을 피하여 하철수 앞으로 뛰어들었다 다수가 소수를 공격하니 당할 체간이 없는가 보군 하철수가 웃으며 갈고리를 휘둘렀다 원승진은 날렵하게 피하며 소리쳤다 너의 기신명의 교도들은 죽어도 좋단 말이냐 하철수는 깜짝 놀라며 뛰어올랐다 원승진 역시 그를 따랐다 옴방달의 쌍창이 빠르게 날아왔다 원승지가 하철수에게 말했다 저들을 막아주시오 하철수가 말했다 뭐라고 원승진은 온시 내 형제와 여칠선생이 휘두르는 변기를 피하며 소리쳤다 당신 하시 성을 가진 그를 다시 만나보고 싶지 않소 하철수는 준수한 모양의 그를 본 이후 이미 마음을 빼앗겨 자 신을 주체할 수 없었던 차에 이 말을 듣고서는 다시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세심히 고려해 볼 틈도 없이 공격의 방향을 바꾸어 옴방호를 향하여 왼손에 철깔꼬리를 휘둘렀다 옴방호는 그녀의 갑작스런 돌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나 고채찍으로 그녀의 철깔꼬리에 대항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공격인지라 한 번의 휘둘림에 적중하여 어느새 옴방호의 왼쪽 팔에는 상처가 나있었다 갈고리에 묻혀둔 독약이 순식간에 온몸에 퍼져 옴방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었다 왼쪽 팔에 마비가 오는지 비틀거리더니 소리쳤다 눈이 안 보여 독에 중독되었어 원시 형제들이 황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다 원승진은 그제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하철수 갈고리의 독이 이처럼 독한 것을 보고도 전혀 놀라움이 없는 듯하였다 아구는 여전히 하웅약과 안검청의 공격에 안간힘을 다하여대 항했다 원승진은 곧 비법으로 그들 앞으로 날아가 하웅약의 등을 낚아 채 그녀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안검청이 이 꼴을 보고 아연에 있는 틈을 타하구는 한 칼에 그의 왼쪽 다리를 찔렀다 안검청도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한편 하철수는 이미 여칠선생과 손을 잡은 뒤였다 옴방호가 중독이 된 참상을 보고는 여칠선생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담뱃대를 꺼내어 세 차례 휘두르고는 소리쳤다 물러가겠소 하철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여칠선생 잘 가시오 이때 옴방호는 독기운으로 말미암아 혼수상태에 있었다 온씨 삼형제는 다급해졌다 서로 암호를 주고받은 뒤 옴방에 가 동생을 들쳐 업었다 옴방달과 옴방사는 한 사람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한 사람은 뒤를 살피며 서재를 빠져나왔다 하철수가 곧 그 뒤를 추적했다 그녀는 가슴에서 무엇인가 꺼내들고 소리쳤다 여기 해독제가 있소 가져가시오 옴방사는 곧 그녀에게 다가와 약을 건네받았다 하철수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이렇게 하여 사태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원승지와 아구가 힘을 합해 금의위와 격투를 벌이자 모두들 혼 비백산하여 도망가 버렸다 궁전문이 열리며 조화순이 도련이 한 무리의 천병을 이끌고 들이 닥쳤다 원승지는 적병에 세력이 많은 것을 보고는 소리쳤다 아구 하교주 우리 함께 황제를 보호합시다 알았어요 아구와 하철수가 대답했다 세 사람은 숭정을 중심으로 둘러섰다 이때 조화순이 갑자기 소리쳤다 이 간신배들 감이 조정을 어지럽히다니 어서 이들을 처치하여라 천병무리와 금의위들이 곧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숭정이 놀라 소리쳤다 조공공 당신 당신 나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조화순은 단칼에 자신의 앞가슴을 내리쳤다 그러나 아무런 상처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금요일 무리들이 대경 실색했을 뿐만 아니라 원승지 하철수 아구 세 사람도 이상히 여겼다 단지 숭정만이 마음속 깊이 조화순의 충성에 찬사를 보내고 잊었다 사실인즉 밖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조화순은 자신의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곧 계획을 바꾸어 천병들을 이끌고 건청공으로 구원하러 왔던 것이다 금요일들은 조화순의 병계를 보고는 모두 무기를 버렸다 천병들은 금요일을 밖으로 끌어내었다 그들이 공정문을 나서자 조화순이 명령하였다 모두 없애버려라 삽시간에 영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살해되었다 이것은 살살로서 자신의 음모를 입마금하겠다는 그의 독개였던 것이다 하철수는 정세가 이미 안정된 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원상공 내일 선문문 밖은 나무 밑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곤은 하홍약의 손을 이끌고 그곳을 빠져나갔다 숭정이 소리쳤다 당신은 당신은 그는 자신을 보호해준 공을 보답하고 싶었으나 하철수는 전혀 개의치 않고 궁을 빠져나가 버렸다 숭정이 고개를 돌렸을 때 아구는 핏빛으로 물든 옷을 입은 채 원승지를 향하여 안도해 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숭정은 형기증을 느끼며 의자에 돌아와 앉아 아구에서 물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공로가 크도다 짐이 짐이 반드시 큰 상을 내리리라 그는 원승지가 반드시 꿇어 엎드려 머리를 좋아할 것을 예상해 드나 원승지는 꼿꼿이 서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구가 그의 옷업을 잡아당기며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어서 은혜에 감사드려요 원승지는 숭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부친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싸워 큰 공을 세웠을 때 바로 이 황제의 모함으로 살해되고 말았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마음속에서 비분과 원통함이 끌어올랐다 원승지는 부친을 살해한 원수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의 양골은 움푹 패어 있었고 양쪽의 구렛나루는 이미 백발이 성성했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안색은 몹시 초췌해 보였다 왕이 친달의 음모가 이미 평정돈이 지금에 와서도 숭정의 얼굴에는 불안의 빛이 역력했고 기쁨의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단지 형벌을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구나 저토록 마음속에 한 점의 기쁨도 없으니 원승지의 마음속에 이토록 많은 생각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숭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관직은 무엇이지 그는 원승지가 폐간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가 일개의 졸개인 줄로만 짐작하고 있었다 원승지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성은 원가이고 이미 고인이 된 병부상서 게르독사 원승한의 아들입니다 숭정은 원승지의 신부를 알고 잠시 와하니 벙벙해 있더니 듣지 못하기라도 한 듯 다시 한 번 물었다 무어라고 원승지가 다시 대답했다 선친께서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셨음에도 황상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숭정은 잠시 숙연해 지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지금 몹시 후회하고 있느니라 잠시 후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떠한 보상을 원하는가 아군은 크게 기뻐하며 원승지의 옷깃을 가볍게 잡아당겼다 그녀는 이 기회에 원승지가 부왕께 부마로 간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원승지는 격분한 어조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국가를 위하여 황제를 구해준 것뿐인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음 그렇소 항상 후회를 하고 계신다면 선친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격이 강직한 숭정에게 있어 지금에 와서 그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그는 원승지의 이 같은 청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때 조화순이 들어와 문안을 여쭙고 역적의 무리들은 모두 처벌한 것과 이미 사람을 보내어 역적과 우두머리인 성황의 가솔들을 잡아오도록 한 것을 아뢰었다 숭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소 그대야말로 충신이구리오 조화순은 원승지를 보자 마음속으로 골똘히 생각했다 이 자는 만청 구황의 사자임이 분명한데 어찌 이곳에 나타나 나의 대사를 그르쳐 놓는단 말인가 원승지는 조화순의 영모가 밝혀져야 한다고 여겼으나 곧 생각을 바꾸었다 층군이 경사에 도착하는 날이면 궁중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이런 간신배들도 의군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했다 원승지는 묵묵구답인 황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구에게 말했다 그 검을 내게 돌려주시오 돌아가야겠소 아구는 황상과 조화순이 자신과 원승지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황급히 물었다 언제 다시 나를 만나러 오실 건가요 원승지는 대답을 피하며 공주님 몸조심하십시오 아구는 검을 향해 손을 뻗쳤다 그러자 아구는 검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 검은 잠시 이곳에 두고 가세요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면 당신께 돌려드리겠어요 원승지의 얼굴을 안타깝게 응시하는 아구의 눈빛에는 이러한 말이 쓰여있었다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주세요 난 당신이 오시는 날만을 기다리겠어요 숭정과 조화순의 얼굴에 기이한 빛이 영역하자 원승지는 더 이상 대화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고개만 끄덕인 뒤 그 자리를 떠났다 아구는 문 밖에까지 뒤따라 나오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다른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난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을 테니 원승지는 지금은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님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머지않아 천하의 큰 변이 일어날 것이오니 침궁에 거하는 것은 차라리 저 말리 있는 강호보다도 못할 것이오 내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그는 머지않아 침왕이 진경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황궁이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위험한 곳임을 알고 있는 터이라 그녀에게 출궁하여 화를 명면할 것을 알리고 싶었다 아구는 그의 뜻을 알리가 없었다 다만 시비가 많은 궁궐보다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에서 다소곳이 고개를 떨구며 부드럽게 말했다 좋아요 차라리 당신을 따라다니며 강호를 지구로 사무미 궁 안에서 편히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다음에 당신이 오시면 우리 앞으로의 일을 자세히 의논하도록 해요 원승지는 가볍게 한숨만 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곧 손을 흔들어 작별을 고한 뒤 담을 넘어 궁을 빠져나왔다 곳곳에서 횃불이 타오르고 있고 호령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역적들의 부하들을 붙잡아 가고 있는 중이었다 원승지는 청청이 염려스러워 황급히 정조자 오동으로 돌아왔다 청청초어나 나이벼 등 세 사람이 이미 무사히 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서야 마음이 놓였다 그는 방으로 돌아오자 그 순간 긴장과 피로가 밀려와 곧 잠들어버리고 말았다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사폐시쯤이었다 사폐시 사시가 9에서 10시의 사이니까 사폐시는 10시가 다 된 때를 가르칠 겁니다 아마도 대청으로 나오자 수음과 민자화가 16명의 선도 제자들을 이끌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원승지가 오독교 무리들과 충돌이 있었음을 알고 도와주려 왔던 것이다 원승지가 황옥도인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자 선도의 무리들은 크게 기뻐했다 XXXX 원승지는 그들에게 집에 남아서 부상자들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선무군으로 향했다 얼마쯤 걸어가자 저 멀리 하철수가 나무 밑에 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반가워했다 원상공 내가 어쩌녁 당신의 일을 위하여 훌륭히 싸워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그만하면 친구로서 충분하지 않습니까 원승지가 말했다 어제 저녁은 정말 사태가 위급했소 다행히 하교주의 도움이 있었기에 비로소 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소 이거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하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원상공은 정말 여복도 많으셔요 꽃처럼 아름다운 미모의 공주와 서로 사랑을 나누시니 머지않아 부마 자리에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강호 친구쯤이야 기억이나 하시겠어요 원승지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하교주 농담하지 마시오 하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나 오히려 나를 나무라 하시네 그녀가 그토록 정담 어린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던데 어느 누가 눈치를 못 챈단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금사검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소 게다가 목숨을 걸고 그녀의 부왕을 구하려 했어요 원승지가 대답했다 그건 오로지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였소 하철수가 입을 담은 채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와 한 입을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죠 호호 원승지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뭐 뭐라고 하교주가 어떻게 하철수는 연신 웃음빛 얼굴로 이야기했다 눈이 멀지 않은 이상 세상을 돌아다니는 우리들이 공주의 이 불 속에 숨어 있는 자를 찾아내는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죠 막 이 불을 들치려는 순간 다행히도 원상공의 초상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침대에 당신이 누워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더군다나 우리의 우정을 간단히 산산조각 낼 수야 있었겠어요 원승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알고보니 그 초상화를 감추지 않은 바람에 그녀에게 들켜버리고 말았구나 돌이켜 생각하니 점점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그러나 만일 그 초상화가 아니었더라면 하철수는 이불을 들추고 말았을 것이오 그렇게 되면 더욱 난처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철수는 그의 얼굴이 뒷부리까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고는 화제를 바꾸었다 하상공은 무사히 돌아가셨겠지요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자 이제는 당신 교도들의 용도를 풀어주러 갑시다 하철수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였다 그들은 계속 서쪽으로 향해 걸었다 길을 걸으면서도 그녀는 아구의 아름다움에 대해 계속 칭찬을 퍼부었다 그녀는 또 금지옥력 같은 공주에게 무술을 가르친 것이 바로 원승지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것과 고명한 스승 밑에서 뛰어난 제자가 배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등 그 고명한 스승이 수제자에게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등 그녀의 이야기는 그 칠 줄 몰랐다 원승지는 묵묵부답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오 리남직 걸어가 될 때 그들은 비로소 고찰 화엄사에 도착했다 절밖에는 오독교 교도들이 경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원승지를 보자 모두 성난 눈길을 보냈다 원승지는 글들의 눈길을 무시한 채 안으로 들어갔다 대웅보전에는 그에게 격파를 당한 교도들이 줄지어 누워있었다 원승지는 곳각 사람들의 용도를 풀어준 다음 개운하다는 듯이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인은 여러분께 원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오해로 말 미야마 과오를 범했소이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사죄하는 바이오 말을 마치고 그는 두 손을 모아 모두에게 읍을 행했으나 무리들은 그를 외면해 버린 채 아무도 예에 답하는 자가 없었다 원승지는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이들이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도 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서려 했다 이때 한 줄기 독시어린 눈빛이 하철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자는 대웅전 안쪽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어 한눈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으나 그의 두 눈에는 분명 푸른 광채가 번뜩이고 있었다 원승지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원안과 격군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 다시 그쪽을 주시하자 그자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제서야 그의 몸짓을 보고 그것이 거지 높아 하웅약임을 알았다 하철수는 원승지를 절밖기까지 배웅했다 원승지는 그녀의 얼굴색이 조금 전 웃고 떠들던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매우 이상히 생각했다 두 사람은 예를 행한 뒤 작별을 했다 오던 길로 되돌아오는 원승지의 마음엔 의혹이 점점 더욱 커져갔다 그들이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용도를 풀어준 후에도 원안을 품은 채 다시 와서 난동을 피운다면 먼저 그들의 계략을 탐색해내어 방비책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했다 계속 원재 벽혈권 김용 옹김 김성국 SM 1109 제4권 4. 오독교의 내란 그는 남쪽 길을 택하여 머리 화엄사 뒤쪽에 도달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뒷담을 뛰어넘었다 갑자기 쉬요 하는 호각 소리 들려왔다 그는 이것이 오독교 교도들의 소집을 알리는 신호임을 알고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교도들이 모두 모인 것을 확인한 후 그는 곧 대웅전 뒤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격렬하게 토론을 벌이는 소리가 안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는 문틈에 귀를 바짝 들이대고 엿듣기 시작했다 하홍약의 날카로운 소리와 재훈우의 크고 거친 목소리가 앞을 다투어 하철수의 죄를 성토했다 그 중 한 사람이 그녀가 정욕에 눈이 어두워 교도들의 원수임을 잊고 오히려 봉교를 적대시했다고 질책하자 다른 한 사람은 그녀가 적과 학세하여 새 임금의 등극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고 비난했다 하철수는 냉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교도들은 잠시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잠시 후 하홍약이 갑자기 소리쳤다 교주를 새로 뽑읍시다 하철수가 냉랭하게 말했다 수백 년을 내려온 오독교의 교칙은 노교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어 비로소 새로운 교주를 뽑아왔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주기를 원한단 말이냐 하철수는 연이어 세 번이나 물었으나 교도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철수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구든 나를 당해낼 자는 나와서 교주를 죽이고 교주가 되어라 원승진은 오른쪽 눈을 문틈에다 대고 안을 살폈다 하철수 한 사람만이 의자에 앉아있고 수십 명의 교도들은 모두 멀찌감치 서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에 대한 두려움이 여실히 보였다 원승진은 생각했다 오독교의 어느 누구도 그녀의 무공을 따를 자가 없다 그러나 단지 무력으로서 사람들을 억압한다면 이 교주도 오래 가지는 않겠구나 오독교의 내분이 자신과 청청에 대한 음모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는 일어나 돌아오려는 순간 갑자기 싸늘한 빛이 번뜩였다 하홍약이 손에 이상한 병기를 들고 걸어나왔다 원승진은 마치 커다란 가위여도 같은 이 병기를 전혀 본 적이 없었으므로 호기심이 일기 시작했다 게다가 사부님께서 이 병기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고 그것의 사용법조차 모르고 있던 터나 다시 몸을 굽혀주시하기 시작했다 다시 하홍약의 냉랭한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교주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오 더욱이 너의 상대가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오독교의 3조 7자가 40년이란 세월을 거쳐 비로소 교문을 창설했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나 쯤은 알고 있다 오독교가 백여년 아니 천년 세월을 거쳐 이룩한 이 기업을 절대로 너 같은 천안개 집의 손에 멸망시킬 수는 없다 하철수가 말했다 교주를 모만하다니 당신의 죄를 알렸다 하홍약이 가소롭다는 듯이 말했다 너를 교주로 여기지 않은지 오래다 이리 오너라 두 손을 앞으로 뻗자 착 소리와 함께 병도가 열렸다 과연가 위와 비슷한 모양이었다 단지 가위의 날이 안으로 굽은 것이 마 치 집게와도 같았다 하철수는 엷은 냉소를 지으며 의장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홍약이 그의 앞으로 나왔다 가위는 철컷 철컷 두 번이나 소리를 내며 허공을 집었다 그녀는 가위가 적중하지 않자 하철수의 무술이 두려워 곧 물러섰다 하철수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하홍약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적당히 피하였을 뿐 전혀 반격을 하지 않았다 원승진은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으나 수십 명의 교도들이 손에 병기를 든 채 다가서고 있는 것을 견눈질로 보고서야 비로소 하철수가 무리들에게 포위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문틈이 너무 비좁아 내실의 일면밖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사태로 보아 그녀가 이미 사방팔방으로 포위당했으리라는 것을 짐작으로 알 수 있었다 무리들이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고 하홍약이 소리쳤다 쓸모없는 녀석들아 무엇이 두려우냐 모두들 덤벼라 그녀가 큰 가위를 휘두르자 무리들이 소리치며 앞으로 향했다 하철수가 몸을 튕기듯 뛰어올랐다 단지 격투 소리만 들려 올뿐 의자는 이미 칼날에 의해 산산조각 나 있었다 두 명의 교도가 연이어 비명을 질렀다 하철수의 갈고리가 적중한 것이었다 대전은 온통 먼지로 가득하였고 하철수 한 사람의 하얀 그림자 만이 무리들 시야를 종행하였다 순식간에 격투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원승진은 배웅고전 안에 무리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홍약을 제외한 무리들은 모두 원승진에게 용도를 격파당한 바 있었던지라 그걸 풀어준 지금에 와서도 그들은 동맥의 흐름이 순조롭지 못하여 동작이 민첩하지 못했다 하철수가 탈출을 기도한다면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나 반역의 무리들을 무력으로 압제하려는 듯 그녀는 계속 그들과 대항했다 얼마 후 무리들 중에 행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했다 그는 무리들 틈에 끼어 공격을 하고 있었으나 걸음걸이가 매우 느렸다 손에는 어떤 물건을 받쳐들고 하철수가 향하여 천천히 접근하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사람은 바로 금이 돋게 재훈우였다 꽃 안으로부터 하철수의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고 한 줄기 황금빛이 그녀를 향해 던져졌다 하철수가 급하게 몸을 피하였으나 그 괴물은 공중에서 회전하며 하철수를 뒤쫓았다 이때 수 없는 칼날들이 동시에 하철수를 공격해왔고 이어서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원승진은 이 어둠 속의 괴물이 바로 금사임을 알았다 하철수는 황금빛 자기의 어깨를 물고 있는 금사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연이어 갈고리를 휘둘러 교도 두 명을 살해했다 하홍약이 크게 소리쳤다 이 계집은 이미 금사에 물려 중독되었다 모두들 그를 잡아 묶어라 하철수는 비틀거리며 대웅전박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중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세를 잃지 않았다 무리들은 이것을 보고 아무도 그녀를 저지하려 들지 못했다 이때 하홍약이 앞을 향해 뛰어나가며 그녀의 뒷골에 가위질을 했다 하철수가 얼른 머리를 숙이며 갈고리로 대응했다 그때였다 반수달과 잠기사가 이미 그녀의 앞을 가로 막고 있었다 마치 머리를 앞에 둔 독사처럼 하철수가 오른쪽 발꿈치로 옆구리를 가볍게 누르자 함사사형에 독침이 발사되었다 눈을 불아리고 있던 반수달도 어쩔 수 없었다 반수달은 미처 그것을 피하지 못하여 그만 목숨을 잃었다 하철수의 어깨는 독이 번지지 시작했고 따라서 그녀의 정신이 혼미해져 아무리 갈고리를 휘둘러댔지만 많은 무리를 대항해 낼 수는 없었다 원승진은 머지않아 악독한 교도들의 손에 의해 죽어갈 하철수를 보고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대전에서 청청을 빙자하여 그녀의 도움을 청했던 일을 그때는 도움을 청해야 할 상황이었다 사실상 사태가 위급하여 순간적으로 그녀를 기만했다고는 하나 엄연히 따지면 대장부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 수하의 교도들이 반역을 일으켜 사태가 지금에 이른 것도 모두가 어제저녁 그 일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잠시라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뛰어들었다 모두 멈추어라 무리들은 그의 갑작스런 출연에 경악을 금치 못하여 일제히 뒤로 물러섰다 이때 하철수는 더욱 혼미해져서 원승진을 향하여 갈고리를 휘둘렀다 그가 원승진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내가 당신을 구하러 왔소 원승진은 그렇게 소리쳤으나 그녀는 듣지 못한 채 정신없이 쌍 갈고리를 휘둘러댔다 원승진이 몇 개의 천을 풀어 그녀의 발목을 휘감자 하철수는 마침내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갑자기 눈을 뜨더니 놀라움에 소리쳤다 원상공 나는 죽게 되나요 어서 나갑시다 원승진은 그녀를 일으켜 잡아 끌었다 두 사람의 격투를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은 원승지가 그녀를 부축하고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원승진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쳤다 누가 감히 나를 따라오느냐 무리들은 고양이 앞에서의 쥐처럼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원승진은 하철수를 메고 대웅전을 향해 날아 들더니 꽝하고 문을 잠궈버렸다 원승진은 그들이 자기를 무서워하며 떠는 모습을 보고는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가 하철수를 살펴보았을 때 그녀의 어깨는 이미 퉁퉁 부어있었고 백옥과도 같았던 그녀의 양골은 까맣게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흑빛 얼굴을 보고 독이 이미 심하게 번져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그는 생각했다 조속으로 동물을 다루어왔던 그녀이니 만큼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으리라 그는 생각처럼 그녀가 좀 더 버텨주기를 바랬다 원승지가 그녀를 안고 처소에 다다르자 일행들은 깜짝 놀랐다 청청이 화난 투로 말했다 그녀를 데려다 어찌하려고요 원승진은 그녀의 물음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어서 빙섬을 가져다가 그녀를 구하시오 초원화가 그녀를 부축해 내실로 데려갔다 영문을 모르는 수훈 등은 몹시 화가 난 모습이었다 원승지가 자초지정을 말한 후 이어서 말했다 영사 황옥도인의 일은 그녀가 깨어난 뒤 자세히 물어보도록 합시다 원승지의 이야기를 듣고 선도 제자들은 일제히 허리를 굽혀 절하였다 하철수를 간호하러 들어간 초원화에게선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식사 때가 지나서 초원화가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도끼가 빠지긴 했으나 아직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줄 모릅니다 원승지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에게 해독약을 먹여 잠들게 하시오 초원화가 대답하고 내실로 들려할 때 나이벼가 밖에서 황급히 뛰어들며 외쳤다 원상공 기쁜 소식이 있소 청청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경사로 구려 나이벼가 말했다 츠망의 대군이 역무관을 쳐부셨다고 합니다 무리들은 일제히 환호를 질렀다 원승지가 반색하며 물었다 그 소식이 사실이오 나이벼가 똑똑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였다 우리와 한패인 장영은 원래 방을 받들어 민대감을 쫓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관을 공격하고 츠망을 만나게 되었다오 공격과 수비 쌍방이 매우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었던 터라 그곳을 지나갈 수 없었다 하오 나중에야 명군이 크게 패하는 것을 목격했고 성을 수비하던 촛병 주우길도 살해당했다고 하오 원승지가 말했다 좋소 의군이 머지않아 경사에 도착만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합세합시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원승지는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경안에 가통로를 막고 있는 호걸들을 집합시켜 부서를 분배시켜놓고는 의군병이 입성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거사에 합세할 준 비를 하고 있었다 이날도 상의를 마치고 밖에서 돌아오니 초원하가 말했다 원상공 하교주가 아직도 혼수상태이옵니다 원승지가 의아에 물었다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어찌하여 깨어나지 않는단 말이오 그는 황급히 초원하를 따라 내실로 들었다 핏기가 싹 가신 하철수의 얼굴은 몹시 초췌해 보였고 끊어질 듯 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원승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하 초원하가 물었다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원승지가 빠르게 말했다 보통 사람의 경우 중독된 후 독기가 다 빠지면 자연히 건강을 되찾게 되어 있소 그러나 그녀는 어렸을 적부터 동물을 다루어왔고 평소에도 희귀한 약초를 많이 복용해오던 터라 동물로서 그녀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리오 그러나 일단 중독이 된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위험이 따로 내가 층군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군요 초원하가 물었다 그럼 어떡하죠 원승지가 주저하며 말했다 빙성을 그녀에게 먹인다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것 하나만을 의지해 해독하고 있는 터에 또다시 오독교의 침해를 당한다면 그저 속수무책으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니 초원하 역시 죽어가는 한 생명을 가만히 버려두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원승지가 넓적다리를 치며 말했다 비록 이 사람이 우리와는 전혀 무고무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소 우선 그녀에게 약을 먹이도록 합시다 초원하도 이러한 처방이 매우 위험스럽게 여겨져 몫이 불안했지만 원승지의 분부이고 보니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빙섬을 가져다 짧게 부순 다음 술에 타서 그녀에게 떠넣어 주었다 시퍼렇던 하철수의 얼굴색은 반나절도 안 돼서 흰색을 되찾았고 끊어질 듯한 호흡 역시 점점 고르게 이어졌다 원승지는 그녀가 소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곳을 나왔다 때마침 원승지를 찾고 있던 홍승혜가 그를 보자마자 급히 아뢰었다 원상공 오독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승지가 미간을 치푸리며 물었다 몇 명이나 돼요? 홍승혜가 애매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한 사람은 이미 문 밖에 도착해 있으나 그 뒤에 몇 명이나 뒤따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승지가 생각에 잠겼다 오독교도들 중에 하교주 무공을 능가할 자가 없다 그러나 표 독스러움에 있어서는 교도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날 나를 보고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던 그들이 오늘에 와서 나를 찾아온 것은 분명 누구의 조종을 받고 오는 게 틀림없다 빈선마저도 하철수에게 먹여버렸으니 만일 누군가가 중독을 당하기만 하면 그를 구해낼 방도가 없을 텐데 원승지는 홍승혜에게 명령했다 당신은 가서 모두들 대청으로 집합시키시오 그러고 나의 명령이 없는 한 그 누구도 싸움을 시작해서는 안 돼요 홍승혜가 응답하고 곧 물러갔다 원승지는 총총히 걸어나와 서둘러 대문을 열었다 달아진 바지에 오통을 벗어 제친 자가 양손을 땅에 짚고 문앞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있었다 알몸에다 이브나 만화한 바지를 거치고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우스운 몰골이었다 그러나 오독교인들의 희귀한 꼴들은 번번이 보아왔던 터라 이상이 여기진 않았다 그 자는 바로 금이 돋게 제훈호였다 원승지는 한 척가량의 예리한 칼이 제훈호의 어깨와 등 양팔 등 모두 아홉 군데에 꽂혀 있는 것에 눈길을 주었다 칼들이 살 속 깊이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다 원승지는 그가 어떤 요법을 사용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터라 방위에 한결 신경을 쓰고 소리쳤다 뭐 타러 왔느냐 제훈호는 대답 대신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구도 천동 위노진충 원승지가 다시 말했다 나와 오독교는 이제 서로의 갈 길을 갈 뿐이다 너희는 다시 귀찮게 굴지 말 것이며 나도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터이니 썩 물러가거라 제훈호는 마치 홀릭이라도 한 듯 쉬임없이 중얼거렸다 구도 천동 위노진충 원승지가 자세히 보니 칼자루에는 독충들이 각각 꿈틀거리고 있었다 어떤 칼에는 정갈이 어떤 칼에는 진해가 각각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때 홍승해는 무리를 모아 대청에 소집시킨 뒤 혼자 나와서 사태를 살폈다 원승지가 눈길을 보내자 홍승해는 곧 알아채고 제훈호의 말을 암기해서 내실로 들어왔다 그는 초원화와 함께 하철수를 찾아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하교주 구도 천동 위노진충이 무슨 뜻이요 하철수는 빙섬을 먹은 후부터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가던 차에 홍승해의 말을 듣고는 급히 일어나 앉아 물었다 누가 왔소 홍승해가 대답했다 우통을 벗어제친 거지라고 하는 자가 왔소이다 하철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좋소 아가씨 나를 좀 부축해 주구려 초원화는 그녀의 병세가 아직 완쾌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말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손짓으로 홍승해에게 방을 나갈 것을 말하고는 입었던 잠옷을 천천히 갈아입고 있었다 초원화가 만류했다 당신은 나갈 수 없어요 아직 완쾌되려면 수일이 지나야 될 텐데 하철수가 강경히 말했다 나를 좀 부축해 주시오 초원화는 팔짱을 낀 채로 서 있었는데 하철수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날쌉게 낚아챘다 초원화는 엉겋결에 하철수의 철손에 이끌려 그녀를 따라 문 앞에 도달했다 하철수는 대문을 넘어서서 호령했다 보아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재훈호는 희색이 만면한 채 두 손을 떼어 공중에서 제주를 한 번 넘은 뒤 다시 물구나무서기를 하였다 하철수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 장애에 부딪히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후회할 내가 아닌데 재훈호가 말했다 교주는 과연 영특하시옵니다 소인의 죄에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교주의 귀하신 지체의 독을 퍼뜨렸으니 3조 7자의 보호하심을 힘입어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하철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받았다 내가 금사를 이용하여 나를 상쾌했으니 나는 필히 죽은 목숨 2호 오독교의 규칙에 따르자면 내가 교주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재훈호가 말했다 소인만 마리의 독사에 물려 죽음이 마땅하오나 교주의 넓은 은혜로 관대히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바라나이다 하철수가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쾌히 받아들였다 좋다 돌아가거라 재훈호가 두 팔을 굽혔다 폈다 하며 머리를 몇 번 땅에 박아 예를 행하였다 하철수가 의심하듯 다시 한 번 물었다 너는 무슨 연고로 와서 사죄를 하느냐 재훈호가 말했다 소인 어찌 감히 교지를 기만할 수 있겠소이까 오독교의 규칙에 의하면 응당 소인이 교지를 계승하여야 하오나 그 거지 노파와 소인이 서로 격투하던 끝에 소인은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철수가 말했다 내가 불안호심 한 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충성을 다하여 내게 굴복하니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철수는 말을 마치자 그의 어깨에 꽂혀있는 칼 하나를 뽑아 들었다 재훈호가 크게 기뻐하며 예를 행하고는 일어나 큰 걸음으로 물러갔다 하철수가 초원하에 부축을 받으며 배청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의 무리들은 조금 전에 괴이한 일을 보고 영문을 몰라했다 하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오독교에서 쫓겨난 몸이라 갈 곳이 없어 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청청이 물었다 이 칼을 무엇에 쓰려는 거요 하철수는 칼에 묶여있는 정갈을 풀어 손수건으로 몇 번 싼 뒤 가슴에 찔러 넣고 나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사법이니 모두들 웃지 마시오 아홉자라 에카레는 모두 독충들의 동물이 묻어있고 각기 다른 독성을 가지고 있소 이도 공독이라고 본래 그 독충의 동물에 다 다른 약재를 더한 것으로 써야 치료가 가능하오 매일 한자 루식 뽑아 그 독충들을 내 수중에 모아놓으면 내년 반호날 재훈 오의 몸에 독이 발할 때마다 나는 해독제를 만들어 그에게 먹일 것이요 청청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이렇게 되면 그는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되고 다시는 당신을 반역할 수 없게 되겠구려 하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상공의 생각이 옳아요 청청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 칼을 뽑을 수는 없나요 하철수가 대답했다 그 칼들은 자신 스스로가 찔러 넣은 것으로써 그가 내게 뽑아줄 것을 간청해온 것은 바로 내게 굴복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금사로서 해친 적이 있는 이상이 구도대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청청이 물었다 그럼 왜 한 차례에 그것을 다 뽑아주지 않소 아직도 여덟자 위에 칼이 남아있으니 앞으로 8일은 더 고통을 받아야 하지 않소 하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 악독한 놈에게 그 따위 고통쯤은 마땅해요 잠시 후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상공이 그 자를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면 내일이라도 모두 뽑아버리겠어요 청청이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나 역시 그 자를 가엾게 여기지는 않고 있으니 수우는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일어나 예를 행한 뒤 말했다 하교주 청컨대에 우리 사부님의 일을 원상공 앞에서 명백히 박혀줄 수 없겠소 이 말에 선도 제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철수는 냉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원상공이 나의 은인이긴 하지만 당신 내 선도파하고는 관계없는 일리오 당신들은 내가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 않았다 해서 나의 위기를 이용하려 하지만 나 하철수는 전혀 개의치 않겠소이다 그녀가 이처럼 오만불손하게 나올 줄은 모두 예상하지 못했다 원승지가 수운 등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다 하교주는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았으니 우리 천천히 이야기나 나누도록 합시다 하철수는 흥 하고는 초원하에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벌렸다 선도 제자들은 대방감을 느끼며 입과 입을 모아 상의를 시작했다 원승지가 말했다 이 일은 당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황옥도장의 행방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알아내겠소 선도 제자들은 그제서야 조용해졌다 XXXX 다음날 재훈호는 다시 나타났고 하철수는 두 번째 칼을 뽑아주었다 이렇게 칼 꼽는 일을 여러 차례 거듭했다 층군은 북경성을 향해 물밀듯 밀려오고 있었다 명군의 총병 강양이 항복하자 층군은 대도을 정복했고 총병 왕승윤과 감군 폐간 두지질이 투항하자 층군은 마침내 거용을 정복할 수 있었다 대봉선부 거용은 모두 경사 외곽의 요지로서 지금까지 철저하게 방어를 해오던 곳이었다 총병들은 각 평균 수만의 정병을 거느리고 있었다 숭정은 무장을 신임치 못하여 각 군데마다 믿을만한 감군 폐감을 파견하여 총병을 감시하게 했다 그러나 층군이 도착하자마자 감군 폐감과 총병관이 일제히 투항하는 바람에 그들은 군졸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주요 기지를 정복할 수 있었다 며칠 사이에 명군은 풍지 박산이 되었고 북경성 안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을 무렵 층군은 이미 창평을 장악했고 북경성 밖 경영산대형이 일제히 붕괴되었다 층군이 손을 뻗치기만 하면 북경도 정복된 것처럼 위태로웠고 명군의 묘세는 애금애금 침몰되어 갔다 다시 며칠 후 정오쯤 되어 재훈호가 나타났다 그의 몸에는 마지막 칼 하나가 아직 꽂혀있었다 홍승에는 들어가 재훈호가 왔노라고 보고했다 이즈은 하철수는 모든 독을 제거하여 거의 완쾌된 상태였다 무리들은 재훈호의 마지막 칼을 뽑은 후 하철수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궁금하여 모두 그녀를 뒤쫓아 나왔다 하철수가 고개를 돌려 청청에게 웃으며 말했다 하상공 재훈호 그자가 본성은 아카나 무술이 뛰어나오니 당신의 노예로 사무신이 어떨는지요 해독재가 상공의 손안에 있는 한 그는 종신토록 당신을 거역지 못할 것이요 청청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자의 몸으로 추악한 남정내를 데려다 무엇에 쓰게요 하철수는 깜짝 놀랐다 청청을 처음 만난 이후 그녀는 시종일관 남장을 한 모습만을 보아왔던 터라 그가 남자인 줄로만 알았고 또 하철수의 마음속엔 이미 그에 대한 사모의 정이 피어올라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하철수가 오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지독스러움이 두려워 아무도 청청의 성별을 밝혀주는 사람이 없었다 원승진은 층군을 맞을 준비로 연일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어 이러한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하철수는 이제껏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청청의 이 한마디를 듣고 어하니 벙벙해져 물었다 뭐 뭐라고요 청청이 말했다 나는 그 자를 원치 않소 하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여자라고 하셨나요 초원화가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하교주 이분은 하소저예요 어렸을 적부터 남장을 즐겨해 당신이 몰라보았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도 모두 처음 배웠을 때 상공으로만 알았었지요 하철수는 눈앞이 흐려지더니 형기증을 느꼈다 정신을 가다듬어 청청을 바라보니 희고 부드러운 얼굴과 고운 눈썹이 확실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분함을 금치 못하며 생각했다 내가 어찌 이렇듯 어리석단 말인가 결국은 이 여인을 위하여 오독교를 배신하였고 그 결과로 나의 모든 명예를 손상시키다니 아 살고 싶지도 않구나 그녀는 성격이 강경함으로 마음속으로는 분함을 금치 못하면서 또 얼굴에는 미소를 잔뜩 머금었다 왼쪽 볼에는 예쁜 보조개가 페이도록 힘주어 웃으며 그녀가 말했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려 제운오의 마지막 독검을 제거하기 위하여 돌계단을 내려서던 그녀는 두 다리가 떨려오면서 아찔한 형기증을 느꼈다 초원화가 그녀를 부축하려 할 때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급히 뛰어와서는 제운오 뒤로가 허리를 한 번 굽힌 다음 몸을 돌렸다 이때 제운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곧 땅바닥에 쓰러졌다 등에는 한 척끼리의 독검이 손잡이만을 드러낸 채 깊숙이 박혀있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이었다 원승지 정청죽 사천광덩어리 등 내노라는 무사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구해줄 틈이 없었던 것이었다 무리들은 일제히 놀라 소리쳤다 제운오에게 갑자기 독수를 퍼부은 사람은 바로 거지 높아 하홍약이었다 그때 제운오의 손에서 뭔가 번쩍하더니 도망치는 하홍약의 왼손에 가 꽂혔다 그녀는 괴성을 질러대고 왼손을 휘두르며 펄쩍펄쩍 뛰었으나 그녀의 손등을 물고 있는 작은 금사 한 마리는 좀처럼 떨어질 줄 몰랐다 좋아 잘했어 제운오는 몸을 한 번 움찔하더니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었다 무리들은 하홍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에 빛이 가득했고 상처투성이의 얼굴은 다시 한 번 사람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몇 번이나 오른손을 뻗어 금사를 뜯어내려 했으나 정작 손끝에 만져질 듯하면 마치 금사의 몸에 닿기라도 할까봐 손을 움츠렸다 하철수는 하하 하고 소리내어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홍약은 눈을 한 번 번뜩이더니 갑자기 가슴에서 한 자루의 비수를 뽑아 들었다 번쩍이는 칼날은 차앙 소리를 내며 그녀 자신의 왼손을 잘라버렸다 그녀는 황급히 옷업을 지저내어 상처를 싸맨 뒤 미친 듯이 사라져버렸다 무리들은 이 지독한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하여 할 말을 잊었다 하철수는 허리를 굽혀 재훈우의 몸에서 철장 하나를 더듬어 냈다 그리고는 왼손 갈고리로 하홍약에 떨어져 나간 손에서 살점을 뜯어다가 금사에게 먹이고는 함께 철장에 가두고 뚜껑을 닫아버렸다 원승지가 물었다 이 금사는 어디서 난 거요? 하철수가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재훈우란 놈이 입으로는 내게 자기를 거두어줄 것을 간청해드나 마음 한구석으로는 혹시라도 내가 자기를 해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홉 번째 칼 근처에 금사를 숨겨 놓았던 거요 내가 마지막 칼을 뽑아주면 별일 없었겠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가해했듯이 보일 경우 금사로 반격할 계획이었죠 하하 노파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줄 알았던 거지요 노파도 모진 마음을 먹고 자신의 손을 잘라내었으니 망정이지 조금만 늦어더라도 이 세상을 하직할 뻔했죠 청청이 물었다 그럼 당신 왼손도 이렇게 해서 잘라낸 거요 하철수는 눈을 한 번 흘리고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으며 뛰어들어갔다 청청은 그녀의 이러한 태도에 화가 나서 말했다 정말 이상한 여자로군 초원화가 근심어린 얼굴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별일 없는지 그녀에게 가보겠어요 초원화는 내실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곧 황급히 뛰어나오며 말했다 원상공 하교주가 방문을 걸어 잠근 채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원승지가 말했다 혼자 휴식을 취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오 그렇지만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하교주의 얼굴빛이 미심쩍었어요 조소 함께 가봅시다 원승지 청청초원화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하철수의 방 앞에 당도했다 초원화가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 방안을 살펴보고 갑자기 소리쳤다 원상공 빨리 와 보세요 초원화는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두 손으로 나무 창문을 밀어냈고 날렵하게 뛰어들어갔다 원승지와 청청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하철수는 옷걸음을 푸른 채 작은 목각 상 앞에 꿇어 앉아있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금사를 들어 자신의 목에 들이대려는 찰나였다 원승지의 오른손이 급히 움직이더니 쉬익 소리와 함께 동전 한 잎이 공중을 가르고 날아가 금사의 주둥이를 명중시켰다 실로 기막힌 명중이었다 하철수가 깜짝 놀라서 금사를 내려놓고 탁자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청청이 철장을 빼앗아 금사를 잡아놓고는 부드럽게 말을 건네었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거요 당신 교도 중에 몇몇 변변치 못한 녀석들이 당신을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 되지 않겠소 하철수는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이번엔 원승지가 그녀에게 달랬다 하교주 오독교는 원래 사람을 해치는 사악의 종교였소 이제 당신은 사악의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왔소 이제 오독교와는 모든 인연을 끊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그런데 어찌 이렇게 상심하는 거요 더구나 하교주를 회복시키려 얼마나 들 마음 졸여왔었는지 당신도 알지 않소 이때 정청죽 등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녀를 달랬다 하철수는 목숨을 끊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자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도 좀 시들해졌다 그녀는 정기 어린 눈빛으로 웃음을 띄고 말했다 원상공 만일 당신이 나의 요구에 응답만 해준다면 죽지 않겠습니다 청청이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끊겠다고 난리를 부리더니 갑자기 웃고 있네 이 여자가 큰형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아니야 혹시 그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건 아닐까 청청이 황급히 물었다 당신 원상공에게 무엇을 허락하라는 거요 하철수가 말했다 원상공 당신이 먼저 말하세요 허락할 건지 아닌지 원승지가 말했다 난 아직 하교주가 나더러 무엇을 하라는 건지 모르고 있소 그는 의혹이 생겨서 곧 허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성격 탓도 있었다 하철수는 청청과 초원화를 향하여 웃어 보이더니 갑자기 원승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연실절을 하였다 원승지는 깜짝 놀라서 황망히 읍을 행하여 예를 하고 나서 말했다 이러지 마시오 하철수가 완강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제자로 삼아 줄 때까지 난 일어나지 않겠소 청청은 마음속으로 안도의 숨을 쉰 후 말했다 하교주처럼 훌륭한 무술의 소유자를 감히 누가 제자로 삼겠어요 하철수가 말했다 사부님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시지 않는다면 난 평생토록 이 자리에 꿇어 엎드려 있겠습니다 원승지가 말했다 내가 사문을 떠난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어찌 제자를 받아 들릴 수 있겠소 게다가 하교주의 무공이 결코 내게 뒤지지 않으니 우리 서로 도우며 무술을 갈고 닦읍시다 그러니 스승으로 삼는다는 말은 다시 거론하지 말도록 합시다 하철수는 꼿꼿이 꿇어 앉아 좀처럼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원승지가 그녀를 일으키려 하자 하철수는 팔꿈치를 오그리면서 웃으며 말했다 제 손엔 독이 있어요 빛이 번쩍하더니 철깔 꼬리가 그의 손바닥을 그었다 원승지는 두 손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뻗었다 순식간에 하철수의 몸이 자신도 모르게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무공도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공중에서 모을 모으더니 갑자기 뒤로 두 척 가량 물러나 땅에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은 두 사람 다 수준 높은 무공을 연출해내자 일제히 탄성을 보냈다 원승지가 말했다 하교주 휴식을 좀 취하시오 난 나가서 손님을 만나 뵈야겠소 말을 마치고 문을 나서려 하자 하철수가 태도를 바꾸며 황급히 소리쳤다 당신 정말 나를 제자로 삼는 것을 허락치 않을 거요 원승지는 못 들은 척했다 좋아요 내가 당신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어떤 사람 이 한밤중에 초상화를 가져다 놓았어요 하철수는 청청이 여자인 것을 안 이후 그녀가 원승지에게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원승지 역시 청청에 대한 태도가 범상치 않은 듯하여 곧 창가에 놓여진 초상화거니 이용에 큰 가치가 있으리라 믿었다 청청은 영문을 몰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원승지는 어느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생각했다 세상 천지에 두려울 게 없는 하철수가 어떤 일이든 모두 해낼 수 있으리라 실상 자신과 아구의 일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청춘남녀가 한밤중에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이 그녀에 의해 전해지면 청청이 오해할 것은 물론이요 자신과 아구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마음이 조급해져 액궂은 손만 내만지며 초조해 하고 있었다 하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사부님 허락해 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원승지는 마지못해 긍정의 뜻을 보였다 응 응 하철수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허락하셨어요 아이 좋아라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원승지를 행해 큰절을 올렸다 원승지는 반강제적으로 벌어진 이 상황에 황당해야 하며 반절로 답하였다 일행들이 앞을 다투어 축하해 주었다 청청은 의혹이 가득 차서 하철수에게 물었다 당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소 하철수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교중에 일문사법이 있어요 한 사람의 초상을 그려 침대 밑에 두고 그 초상을 향해 절을 하고 법을 행하면 그 초상화의 장본인은 곧 머리와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여 3개월 동안이나 낫지 않는다고 하오 예전에 사부님이 나를 제잘 거두시지 않기 애 난 사부님에게 이 법을 행하겠노라고 협박했었지요 청청은 이 말이 미심쩍었지만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원승지는 하철수가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을 보고 한편 안심은 되었으나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 천하의 스승을 모시는데 이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녀가 심성을 고치지 않는다면 절대 그에게 무술을 전수하지 않겠다 그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사실 나는 제자를 키울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오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성의를 보이니 우리 잠시 명색만 붙여 놓읍시다 사부님을 기다렸다가 그의 허락을 받은 후에야 나는 비로소 당신께 화산파 본문 무공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오 하철수는 활짝 웃으며 눈으로만 대답했다 청청이 말했다 하교주 하철수가 말했다 다시는 나를 교주라고 칭하지 마시오 사부님 원컨대 내게 다른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원승지가 잠시 생각하는 듯하다가 말했다 읽은 책이 별로 없어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구려 척수라는 이름이 어떻겠소 척은 나쁜 일을 하지 않도록 상가라는 뜻이고 수는 규칙을 엄수하여 정정당당하라는 뜻이오 하철수가 기뻐하며 청청에게 말했다 좋아요 하상공안이 하사숙 이제 나를 척수라고 불러주세요 청청이 말했다 당신이 나보다 나이도 많고 재능도 나보다 뛰어난데 어찌 나를 사숙이라 부르오 하철수가 그녀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야 당신을 사숙이라고 부르지만 얼마 안 있어 당신을 사모라고 불러야 할걸요 청청의 양골이 붉게 물들었으나 내심으로는 기뻤다 이때 수훈과 민자화가 도착하자 일행들은 밖으로 나갔다 원승지가 말했다 황옥도장의 행방을 이 두 사람에게 들려주시구려 하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운남대 말을 채 있기도 전에 하늘을 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고 문과 창이 진동을 했다 모두는 바닥이 진동하는 것을 느끼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 성은 계속되었지만 분명 초래병력은 아니었다 정청주기 말했다 이건 포성이오 일행들은 대청으로 올라왔다 이때 홍승해가 대문 밖에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침황대군이 도착했습니다 포성은 끊이질 않았고 멀리 성밖에는 불빛이 하늘을 밝혔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것으로 보아 침황의 군이 이 미 성밖까지 공격해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승지가 수훈에게 말했다 도장 그녀가 나를 이미 스승으로 삼았소 사부님의 일은 우리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하척수가 말했다 황옥도장은 노파에 의하여 운남대리 형사산 동룡동 안에 갇혀 이소 이것을 가지고 가 그를 구해내시오 말을 마치고 뱀 모양을 한 검은 색철호각을 건네주었다 수훈과 민자와는 사부님이 무사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하척수에게 몇 번이나 감사의 뜻을 표하고 호각을 받아들었다 하척수가 말했다 이것은 나의 연구요 당신들이 곧 그곳으로 간다면 운남대도들은 아직 내가 반개했다는 사실을 모름으로 이 연구를 보면 곧 병사를 풀어줄 것이오 수훈과 민자와가 사부를 구하러 서둘러 길을 나섰다 계속 원제 벽혈권 김용 옹김 김성국 SM 1109 제 4권 5. 천하평정 두 사람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북경성 안의 영웅호걸들은 일제히 집합하여 원승지의 하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승지는 사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 누가 방화를 하고 누가 접응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주 치밀하게 배치를 해놓았다 층군이 어떻게 공격하며 명군이 어떻게 수비하고 있는지는 곳곳에 있는 탐자들에 의해 쉬임 없이 보고가 들어오고 있었다 얼마 후 남자 한 명이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그것은 바로 이함이 사람을 시켜 성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었다 그는 총군이 이미 성 밖에 도착한 것이었다 원승지는 크게 기뻐하며 곳사람들을 곳곳에 파견하여 이를 꺼 행토록 했다 황웅 무렵 사람들은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성의 한가한 무리와 어린아이들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조구승 모구와 글래빈 한난조날 조족의 문배 침왕 광교대 소도완열 침왕 틈왕이란 표기가 맞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성 안의 관병들은 이미 어수선에 있었고 각자의 살아남을 꿍리만 할 뿐 아무도 간섭하는 자가 없었다 더욱이 이런 노래를 듣고는 마음이 더욱 산란해지기만 했다 다음 날 3월 18일이 되었다 원승지와 청청하척수 정청죽 사청광 등은 명군으로 가장하여 모두 성꼭대기로 올라가 사퇴를 살폈다 검은 옷에 검은 갑옷을 입은 수십만의 의군이 마치 까마귀 구룬처럼 들을 뒤덮어 끝이 보이지 않았다 포아오와 화살이 끊임없이 성 안을 향하여 날아들었다 일찍이 진세가 혼란해져 있던 수군의 힘으로 어찌 적의 기세를 당해낼 수 있으랴 갑자기 강풍이 일더니 황사가 하늘을 뒤덮고 날이 어두워졌다 뇌성이 진동하고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퍼붓기 시작하자 성 안팍할 것 없이 온통 수라장이 되었다 군사들의 옷과 신발은 삽시 간에 비해 젖어버렸다 청청은 이러한 천지 대변의 상황을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꿈 뜰거렸다 원승지 등은 성을 내려와 무리들에게 성 안 곳곳에 불을 놓고 관병을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거리 곳곳에서 유랑자들이 기회를 틈타 강탈하고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하늘을 뒤덮었다 싸움이 치열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일대의 관병이 그 밑에감을 받들고 호령하며 나타나는 것이었다 원승지는 멀리 불빛 속에서 그것이 조화수님을 알았다 그는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다 나를 따르라 저 간신배를 처치하자 천라함과 하척수가 군중을 해치며 달려나갔다 조화수는 사태가 불리함을 보고 말머리를 돌려 도망하려 했다 원승자가 한 걸음 앞으로 가 그를 막아서며 말했다 어디로 가려는 거냐 조화순이 말했다 황 황상께서 소인에게 명 명하여 장이문을 수비하라고 하셔서 원승지가 말했다 좋다 장이문으로 가보자 무리들이 조화순을 앞세워 성 꼭대기로 다다랐다 멀리 성 밖에는 커다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깃발 밑에는 전립을 쓴 사람이 검은 얼루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이리저리 달리며 진리하고 있었다 바로 침왕 이자성이었다 원승지가 소리쳤다 빨리 성문을 열어 침왕을 영접하여라 하면서 손에 힘을 가하니 조화순은 아파서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의 목숨이 원승지의 소나기에 달려 있는데 어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눈앞의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것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새 주인을 영접하여 부귀영화를 누릴까 하여 곧 장이문을 활짝 열도록 명령했다 성 밖의 층군이 우레와 같은 함성을 지르며 돌진해왔다 검은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천 혹은 만 명쯤일까 성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원승지는 성 위에서 층군이 마치 한 마리의 흥룡처럼 꿈틀거리 입성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위세는 그야말로 당당하였다 원승지는 일행들을 이끌고 내성으로 퇴진하는 폐병들을 쫓고 있었다 내성에는 수비병이 제법 있었고 거기에 외성에서 후퇴하여 온 폐병까지 합하여 겹겹이 성머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때 날은 이미 어두워 있었고 외성의 침군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원승지 일행 등도 처소로 돌아왔다 성 주변의 징과 북소리 함성 소리가 하나가 되어 어마어마한 소리가 되어 성 안에 들려왔다 총병의 장관 중에 어떤 자는 도주해버렸고 어떤 자는 끝까지 싸우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그들을 돌보는 이 없었다 원승지의 일행들도 숙소로 돌아와 피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식사를 마친 다음 옥상에 서서 바라보았다 성 안 곳곳에 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원승지가 기뻐하며 말했다 내일 새벽이면 내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침왕이 칠곡하게 되면 공의가 행해질 것이다 이때부터 천하의 백성들은 배부르게 따뜻한 옷을 입으며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으리라 오늘 밤이 바로 원수의 마지막 순간이로구나 무리들은 원승지가 원수 숭정을 살해하러 가는 것을 알고 모두 가 함께 입궁하기를 원했으나 원승지는 만류했다 각자 피곤한 하루였소 오늘 밤은 푹 쉬도록 하시오 내일 새벽이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소이다 경마가 혼란에 있을 이때의 황궁의 경비는 반드시 소홀할 것이고 멍청한 임금 하나 살해하기란 단지 한 손으로도 충분하오 그러니 나 혼자 처리하는 것이 좋겠소 일행들은 그의 말에 수궁하며 생각했다 지금 같은 정세하의 황제의 시위들은 겁에 질려 도망갔을 것이고 절세의 무공을 자랑하는 원승지는 홀로 남아있는 임금을 쉽게 살해할 것이라고 원승지는 청청에게 촛불을 밝히도록 하고 성군고병 부상서계로 독사원이란 영패를 쓰고 영의를 안배했다 이제 숭정의 목을 베어올 때만 기다렸다가 부침께 제사를 지낸 후 성 꼭대기로 가져다 높이 걸어놓으면 내성의 수비군들은 자연 해체될 것이다 그는 가죽 주머니를 가져다가 숭정의 머리를 담을 준비를 한 다음 허리 부분에 한 척끼리의 예리한 칼을 숨겨놓고는 황공으로 달려갔다 불빛은 발과 사방은 대나처럼 환했다 해체된 패잔병들은 곳곳을 다니며 기회를 틈타 도적지를 일삼았다 원승지는 길거리에서 몇 명의 부녀자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7,8명의 관병에게 이끌려가는 것을 보고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를 아구를 생각해냈다 또한 그녀가 자기에 대한 사랑이 그토록 기붐에도 불구하고 자신으로서는 보답할 수 없는 것을 깨닫자 갑자기 마음속에서 근심과 고통이 용소 숨치기 시작했다 그가 국문을 들어섰을 때 수문의 위병과 군감은 벌써 도주해버린 지 오래였고 황공에는 냉기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만일 숭정이 숨어버렸다면 어딜 가서 찾는담 그렇다면 낭패인데 그리고는 곧 건청궁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 도착하자 한 여인의 울음소리가 서글프게 들려올 뿐이었다 원승지는 문 곁으로 몸을 피하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로 숭정이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원승지는 숭정 황제가 안에 살 아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었다 황후 복장을 한 여인이 울면서 말했다 16년 동안 폐하께서는 한 번도 신첩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이다 오늘날 사태가 이 지경에 달했으니 폐하와 함께 죽음을 당한 다해도 여한이 없소이다 숭정은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다 황후는 한참 울다가 얼굴을 가리고 뛰어나가 버렸다 원승지가 정장 뛰어들어 해치우려 할 때 갑자기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소녀 하나가 검을 들고 숭정 앞으로 뛰어나와 말했다 아바마마 사태가 위급하오니 어서 궁을 빠져나가세요 바로 장평공주 아구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한 명의 폐감에게 일렀다 왕상공 폐하를 잘 모셔주시오 왕승은이라 불리는 그 폐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예 공주 전하 함께 가시지요 아구가 말했다 아니요 난 아직 궁에 더 머물러야 하오 왕승은이 말했다 내성은 곧 함락됩니다 공주님께서 궁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구가 말했다 난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소 숭정은 얼굴색이 변하여지며 말했다 내가 원숭안의 아들을 기다리려는 거냐 아구의 얼굴이 잠시 긴장되더니 낮은 소리로 말했다 예 소녀 오늘 폐하께 작별을 고합니다 숭정이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를 기다린다는 말이냐 아구가 침울하게 대답하였다 그는 꼭 돌아온다고 저와 약조를 했었습니다 숭정이 놓아여 부르르 떨며 외쳤다 칼을 이리 다오 그는 아구의 손에 들려있던 금사보검을 빼앗아 긴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말했다 아이야 내가 어쩌다가 우리 왕실에 태어났느냐 하며 갑자기 손에 든 검을 내리치지 빛이 번뜩함과 동시에 보검은 그녀의 머리끝에서 똑바로 갈라졌다 아구가 놀라 소리치며 몸을 휘청거렸다 원승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숭정이 자기의 침딸을 살해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는 숭정과 공주에게 약간의 거리가 있었으므로 급히 몸을 날려 구하러 뛰어들었다 그가 반쯤 날아갔을 때 아구는 이미 쓰러져 있었다 숭정이 검을 들어 다시 내려치려 할 때 원승지가 왼손으로 그의 오른팔목을 힘차게 치자 숭정은 곧 칼을 놓쳐버렸고 금사검은 곧장 날아올랐다 원승지는 왼손을 돌려 이미 숭정의 팔목을 잡고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떨어져 내려오는 보검을 잡았다 그가 아구를 보니 그녀는 피웅덩이 가운데 기절해 있었다 왼팔은 이미 잘려 나간 뒤였다 원승지가 크게 놓아여 소리쳤다 이 극악무도한 임금아 이제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죽여버리는구나 나의 부친을 살해하고 또 너의 친딸까지 살해하다니 내가 오늘에서야 너를 죽여주겠다 숭정은 원승지인 것을 보고 탄식하며 말했다 자아 나를 죽여라 말을 마치고 눈을 감은 채 죽기를 기다렸다 두 명의 폐감이 달려들어 구하려 했으나 원승지가 휘두르는 밤에 멀리 나가 떨어졌다 원승지가 검을 들어 숭정의 머리를 내려치려 할 때였다 혼자랬던 아구가 몽롱한 상태에서도 몸을 일으켜 숭정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바마 말을 죽이지 마세요 제발 얼굴 가득히 애절한 빛을 띄고 원승지를 바라보더니 말도 마치지 못한 채 다시 쓰러져버렸다 원승지는 그녀의 잘린 팔에서 피가 용소 숨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여 왼손으로 숭정을 밀쳐내고는 아구를 일으켜 앉혔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어깨와 등골 몇 군데의 혈매경도를 격타했다 피가 조금 넣자 가슴에서 금창약을 꺼내어 상처에 바르고는 옥깃을 찢어 꽁꽁 감아주었다 아구가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왕승은 등 몇 명의 태감이 숭정을 부축해 일으키고는 급히 궁전을 내려갔다 원승지가 소리쳤다 어디를 가려느냐 아구를 내려놓고 그들을 뒤쫓으려 할 때 아구는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휘어감은 채 울부짖었다 아바마 말을 해치지 마세요 원승지는 생각했다 머지않아 성이 정복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숭정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리되면 비록 내 손으로는 아닐지라도 자에연이 부친의 원수를 갚게 될 것이고 아구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아구는 그제서야 마음을 놓았고 다시 정신을 잃었다 곳곳에 난리가 난 것을 보고 원승지는 중상을 입은 그녀를 아 무도 돌보는 이 없이 놓아두면 생명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여 그녀를 자기의 처소로 데려다가 살려놓는 게 급선무라고 느꼈다 그녀를 안고 궁을 나섰을 때는 이미 성경을 지나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불빛으로 하늘의 절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곳곳에서는 울음소리와 함성이 그치지 않았다 정조자 오문에 도착하자 무리들은 모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잊었다 청청은 그가 또 여자를 안고 돌아온 것을 보고 몹시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구였다 그녀는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지더니 다그치듯 물었다 황제의 머리는 원승진은 그를 죽이지 않았소 라고 잘라 말하고는 초원하를 바라보고 말했다 초아가씨 부탁헌데 정성껏 그녀를 돌봐주시오 네 초원하가 대답하고 아구를 안고서 내실로 들어갔다 청청이 다시 물었다 왜 죽이지 않았죠 원승지가 머뭇거리더니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녀가 애원했어 청청이 화가 나서 말했다 그녀? 그녀가 누구길래 당신이 그녀의 말을 듣는 거죠 원승지가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하척수가 말했다 아이 어쩌나 어쩌나 이 일을 이렇게 아름다운 공주가 어쩌다가 한쪽 팔을 잃었단 사부님 그녀가 그린 초상화는요 가 지고 나오셨나요 원승지가 계속 눈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척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원승지와 청청의 얼굴색이 싸늘하게 굳은 것을 보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청청이 물었다 무슨 공주? 무슨 초상? 하척수가 웃으며 말했다 이 공주님이 그림을 잘 그리신답니다 나도 그녀가 그린 자와 상 한 폭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잘 그렸더군요 청청이 눈을 부릅뜨고는 정말이요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척수가 안타까운 눈초리로 원승지를 바라보며 사부님 공주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하는 말을 마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원승지는 방으로 돌아가서 잠시 눈을 붙였다 동이틀 무렵쯤 홍승해가 급히 방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상공 사체죽과 태감 왕상은을 붙잡고 이미 선무문을 쳐부셨습니다 원승지는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아니 의병이 성으로 들어왔다고 홍승해가 대답했다 유정민 장군이 이미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원승지가 기뻐서 외쳤다 우리도 빨리 가서 그들을 맞이하자 어서 빨리 두 사람이 방을 나오자 하척수가 그를 뒤쫓으려 말했다 사부님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정청죽과 사천광 천라한을 제외하고 덩어리와 호개남 홍승해만을 데리고서 대명문을 향해 나섰다 하늘엔 먹구름이 몰려들고 땅에는 시체가 즐비하며 폐잔병들은 사방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정양문, 재화문, 봉직문 모두 다 점거했어요 나아고 외치며 달려가고 있었다 조금 더 걸어가니 폐잔병들이 점점 적어졌다 백성들은 대문만 다 영창원대순왕만만세라고 쓴 황색종이를 붙여놓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앞에 술을 내어놓고 영창원년대순왕만만세라고 쓴 황색종이를 붙여놓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앞에 술을 내어놓고 의병들을 격려하기까지 하였다 원승지는 호개남에게 말했다 민심이 이러한데 침왕이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다시 조금 더 걸어가자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구 달려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사천광과 천라한이었다 두 사람은 무리들을 이끌고 북경성 내에서 명군을 죽이러 다니다가 원승지를 보자 환호성을 치며 달려온 것이다 천라한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침왕이 곧 올 것입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앞쪽에서 여러 필의 말이 달려와 멈춰 섰다 그 중 한 명은 대순세 장군이라고 쓴 큰 깃발을 들고 서 있었다 청색 옷을 입은 이암이 말을 몰아 달려왔다 원승지는 너무 기뻐 말 앞으로 달려가서 소리쳤다 형님 이암은 놀랜든 멍청이 원승지를 보다가 급히 말해서 내려섰다 그는 몹시 기뻐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말했다 아우의 공이 참으로 크오 원승지가 말했다 침왕의 방사가 도초에 깔려 있어서 명군이 추풍의 낙엽처럼 쓰러져 가는데 소인이 무슨 공을 세웠겠습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침 예전 성봉장에서 본 적이 있는 유방양과 정견수 등이 도착해서 모두들 기뻐하며 회포를 풀었다 그때 갑자기 호각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기 시작하였다 대왕이 오셨다 대왕이 오셨다 원승지 등은 한쪽으로 비껴서서 백필의 말을 앞에 세우고 위험 당당하게 검은 말을 타고 나타나는 이자성을 보았다 이암이 앞으로 나아가 이자성에게 뭐라고 몇 마디 하자 이자성이 웃으며 원승지를 향해 말했다 참으로 기쁘오 원형제 이쪽으로 오시지요 원승지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였다 원승지가 앞에 가 섰자 이자성이 웃으며 말하였다 원형제 당신은 큰 공을 세웠소 그런데 아직까지 말이 없소 그러면서 그는 땅으로 내려서더니 타고 있던 마을 즉시 원승지 개주었다 원승지는 허리를 굽히며 감사해 하였다 이자성이 성문으로 오르면서 성박쪽을 바라보니 수만의 장병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병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득이 만만해졌다 층구는 대왕을 향해 천지가 떠나갈 듯 환호하였다 이자성은 화살 주머니에서 화살 세 개를 꺼내어 활시위를 당기며 장병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들은 들으시오 입성 후에 어떤 사람이라도 선량한 백성을 해치거나 가늠하고 약탈하는 경우에는 단칼에 목을 베어 벌리겠소 그러자 십여만 장병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환호했다 대왕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대왕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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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승지도 그러한 이자성의 위풍 있는 자태를 보고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와 커다란 소리로 목청껏 외쳤다 대왕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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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성은 군중에 쌓인 채 승천문을 향해 걸어갔다 가는 도중에 그는 고개를 돌려 원승지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아버님의 뜻을 이었고 나는 하늘의 뜻을 거행했소 그러면서 활을 당겨 쏘았다 화살은 씨액 소리를 내며 날아가 현관의 중간에 있는 천자 밑에 박혔다 이런 그의 위력을 보고 군중들은 다시 한번 함성을 질렀다 덕성문의 이르자 태감 왕덕화가 300여 명의 태감들을 이끌고 엎드려 침왕 이자성을 맞아 들렸다 이자성이 원승지를 향해 갑자기 물었다 작년 협소에서 나를 만났을 때 오늘의 이 영광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소 원승지가 대답했다 대왕이 대업을 이루시리라는 것은 천하의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예측하지 못한 것 뿐이지요 그러자 이자성은 기쁜 나머지 손뼉을 치며 웃어 제끼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황급히 달려와 이자성에게 보고했다 대왕 어떤 태감이 말하기를 승정이 매산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자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원승지에게 말했다 당신이 빨리 가서 잡아오시오 원승지는 예 하고 대답한 뒤 호개남 등을 이끌고 매산으로 급히 향했다 매산은 그저 작은 구릉에 불과했다 군중들은 원승지의 뒤를 따라 산을 올랐다 올라 보니 커다란 나무 밑에 두 사람이 매달려 죽은 채 바람부는 방향대로 흔들거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이 가려진 채 흰색과 남색으로 된 짧은 옷 위에 검은색의 띠를 두르고 흰색의 비단 조끼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의 왼발은 벗겨진 채였고 오른발은 비단 벗어내 빨간색의 궁중 신발을 신고 있었다 원승지가 다가가 그의 머리카락을 해치고 얼굴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는 바로 숭정황제였다 그의 옷 앞에는 이렇게 혈서로 쓰여 있었다 경이 등극한 지 17년이 되었다 그동안 외적의 침입이 네 차례나 있었고 도적들이 일어나 경성까지 쳐들어왔다 경이 덕이 없어 백성들이 굶주린 것은 하늘의 천벌을 받았습니다 경이 죽음의 이름에 지하에 계신 선조들에게 대할 면목이 없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사죄를 받으려 한다 도적들은 나의 시체를 찢어 없앨 땐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다침이 없게 하라 원승지는 그 혈서를 읽자 망감이 교차하였다 20년 동안 벼루어온 원수의 비참한 최후를 보니 기뻐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측은 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원승지는 혈서의 내용에 슬픔이 매처 속으로 답하였다 참으로 당신의 말은 사탕처럼 달콤하오 무슨 면목으로 백성의 한 사람도 다치지 말란 말을 하오 조금 일찍 그렇게 백성을 사랑했더라면 천하가 오늘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오 홍승해가 말했다 원상공 저쪽에 매달린 사람은 태감입니다 원승지가 말했다 숭정이 죽을 때 오직 이 태감 한 사람만이 옆에서 보좌를 했군 빨리 시체를 거두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야겠소 원승지는 보고를 하러 돌아왔다 멍해 있더니 숭정의 유서를 받아보았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소년이 갑자기 엎드려 통곡을 했는데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었다 이자성이 원승지를 향하여 말했다 저 아이가 태자이다 원승지는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어 이자성이 태자에게 물었다 너의 집안이 왜 천하를 잃었는지 너는 아느냐 태자가 대답했다 간신 온체인과 주연유 등을 부왕께서 신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자성이 웃었다 조그만 아이가 사실을 알기는 아는구나 그는 정색을 하고 말을 이었다 너의 부왕은 우유부단하고 사리판단이 흐렸다 천하백성들은 가난의 복시에 허덕거렸다 오늘 너의 부왕이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가 17년 제외한 동안 천하백성들 중 그렇게 죽어간 사람은 수천만에 이를 얻고 그 상황은 더욱 처참하였다 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있던이 잠시 후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나도 빨리 죽여주시오 원승지는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다 이자성이 다시 태자를 향해 말했다 너는 아직 어린애이고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찌 함부로 널 죽인단 말이냐 그러자 태자가 말했다 그럼 몇 가지 청할 것이 있사옵니다 한번 말해보아라 제발 우리 조상의 묘를 그대로 보존해 주시고 우리 부모의 시체를 잘 매장해 주십시오 이자성이 대답했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내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 태자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자성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바로 백성이었고 우리 백성들이 경성을 공격했는데요 혹시 백성을 해치겠느냐 태자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백성을 죽이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이자성은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열어보였다 그의 가슴은 어깨에서 온통 채찍 자국이어서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말았다 이자성이 말했다 나는 본래 선량한 백성이었는데 판관오리의 횡포와 매질을 견디다 못해 결국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흥 너희 부자는 모두 인자하고 덕이 있는 채 하며 말로만 백성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군 어느 한 사람이라도 너희 고초를 안 겪은 사람이 있는 줄 아느냐 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자성은 옷을 바로 입으며 말했다 가거라 내가 태자인 점을 고려하여 왕에 봉해 주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백성들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알게 해주겠다 너를 무슨 왕에 봉할까 은 너의 부친이 강산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를 소왕에 봉해 주겠다 태관 조하순이 옆에 서 있다가 뛰어들었다 빨리 황제를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시오 태자는 노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손을 휘둘렀다 딱 소리가 나더니 조하순의 뺨에 다섯 개의 손가락 자국이 붉은 줄을 그었다 이자성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 그런 불충구리한 간신은 때려야 한다 이봐라 저놈을 데려가 없애버려라 그 소리를 듣고 조하순은 놀라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가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땅에 닿게 조아리는 바람에 그의 이마는 온통 피범벅이 되었다 이자성은 계속 그를 발로 걷어하며 말했다 썩 꺼져버려 만일 다시 내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땐 끝장을 내주겠다 태자도 그의 뒤를 따라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어 나갔다 이자성이 원승지에게 말했다 저 어린애는 도무지 굽히려 들지 않아 난 그런 애를 좋아하거든 원승지가 그렇군요 하고 대답했다 승상 오금성이 말했다 주상의 큰 업적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명조가 이미 민심을 잃었지만 저태자는 저렇듯 꼿꼿하니 아마도 대왕에게 끝내 기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 다음에 그의 이름을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제거하지 않는다면 후환을 명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자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변했다 맞는 말이다 그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라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뒤에 서 있는 소원책을 보며 말했다 듣기로는 황제에게 공주도 한 명 있다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도리가 없구나 원승지가 얼른 대답했다 황제께서 그녀의 한쪽 어깨를 베어 버리셨으므로 제가 그 공주를 집에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상처가 아물면 대리 있고 나와 대왕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성이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놀랍소 당신의 공이 거기까지 미치다니 당신에게 상으로 무엇을 줄까 궁리하던 참이었는데 그 공주를 당신에게 주겠소 원승지는 급히 대답하였다 아니오 아닙니다 그 그 태자를 대왕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길 간청하옵니다 오금성이 웃으며 물었다 원형제 무엇이라고요 참으로 영웅은 소년이라더니 유장군 등의 공로가 크다 하나 대왕은 그들에게 그저 몇 명의 국녀를 상으로 내렸을 뿐이요 당신은 아직 부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천안부터 생각한단 말이요 원승지는 그의 말에 가시가 있는 것을 알고 몹시 불쾌하여 패자가 그렇게 어린아이인데 어찌 그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다 이자성이 다시 말을 이었다 원형제 나는 무관을 구품으로 나누었소 유정민은 일품이고 당신의 이영재 이암은 이품 장군이요 당신은 산품 장군의 봉하겠소 원승지는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황공하옵니다 소인은 대왕을 위해 죽음을 무릅쓸 수 있사오나 관직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금성이 웃으며 말했다 원형제는 칠성무림 맹주인데 이 산품 장군의 관직이 너무 낫다고 여기시오 대왕의 통채 아래에서 토지를 가진 백성이 군신고 다 못할 것이 없소 무슨 칠성맹주나 팔성맹주와 같은 그런 칭호는 오늘 이후로 모두 금할 것이오 이자성은 오금성의 말이 너무 심한 것을 듣고는 원승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음을 띈 채 말했다 당신의 나이가 그렇게 어림에도 불구하고 공로는 적지 않으니 앞으로 나를 따라준다면 승진할 기회가 있지 않겠소 이에 원승지가 대답했다 소인은 직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한낮 시골뜨기임으로 절대로 관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자성이 하하하 웃었다 나도 한낮 평범한 시골사람이 아니던가요 그런데도 황제같이 되지 않았소 원승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다 XXXX 원승지가 막 호동에 들어서니 병사들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고함지르며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수십 명의 칭군이 손에 칼을 든 채 급히 달려나왔다 원승지는 속으로 이렇게 많은 칭군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하고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하여 문에 다다랐다 하척수가 갈고리를 휘두르며 아직 집안에 남아있는 십 수명의 칭군을 마구 죽이고 있었다 원승지가 소리쳤다 그만두시오 칼을 거두시오 모두 우리의 한민족이오 하척수가 소리를 질렀다 사부님 층군은 이 틈을 타서 벌떼처럼 도망쳐 나갔다 한 명의 병사가 원승지 앞에 와서 그를 쳐다보고는 말했다 당신 당신도 우리 대왕의 부하가 아닙니까 원승지가 대답했다 그렇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병사는 씩씩거리며 외쳤다 오해 흥 보시오 당신의 동료가 이렇게 많은 우리 형제들을 죽였소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땅에 있는 789의 시체를 가리켰다 그러자 천라하니 튀어나오며 욕을 해댔다 개자식들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창을 들고 금은을 내놓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더니 하소절을 보자마자 미쳐날 띄었지 그리고는 그녀를 반역자라 하면서 끌고 가려고 했지 망할 놈들 너희와 명조와 관병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냐 그는 주먹을 휘둘러 그 병사를 쓰러뜨렸다 원승지가 안으로 들어서니 정청죽과 호개남 등이 분을 모시기면서 방금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말했다 층군이 입성한 후에 그들은 민가를 점령하고 가늠하고 약탈하는 등 무슨 짓이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었다 원승지가 저흑이 놀라면서 말했다 이와 같으면 민심을 크게 잃을 것이오 나는 대왕께서 성위에 화살 세 개를 쏘면서 살인과 약탈을 억히 경계한다고 정하신 것을 직접 보았소 내가 당장 가서 대왕께 아래올 것이오 정청죽이 멀리서 말했다 맹주 침왕의 부하들 중에는 도적 출신이 많은데 그들이 처음으로 이곳 경성에 와서 보니 별천재인지라 그리된 것일지도 모르오 며칠만 더 기다려보았다가 그때 가서 대왕께 진원하는 것이 어떻겠소 원승지가 대답했다 안됩니다 며칠이 지나면 북경성 안의 백성들은 남한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난지배 부채질하는 격이오 어찌 더 기다릴 수 있겠소 막말을 마칠 때 밖에서 벼랑간 함성 소리가 진동했다 원승지 일행은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무수한 사람과 말들이 정조자 오동 출구를 에워싸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아까 천라한에게 쫓겨난 병사가 말 위에서 손에 칼을 든 채 소리쳤다 원승지 권장군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했소 원승지가 물었다 정말 권장군의 분부더냐 다른 한 명의 군인이 영전을 꺼내 놓았다 여기 권장군의 영전이 있소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형제 간의 의를 상할 것이니 권장군을 보고 그의 부대가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말도록 전해야겠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좋아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가겠다 그러자 그 병사가 소리쳤다 묶어라 7,8명의 병사가 앞으로 몰려나와 밧줄을 꺼내어 묶으려 했다 원승지는 담담한 표정을 지을 뿐 저항하지 않았고 도리어 손을 뒤로 내주며 묶기 편하게 해주었다 천라한 사천광 등이 일제히 나섰다 누구를 감히 그리고는 그들을 공격하자 원승지가 말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오 내가 권장군을 직접 보고 얘기하겠소 그 병사는 하척수를 악으로 오인하였는지 하척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는 숭정황제의 공주로 한 손이 잘렸소 권장군께서 원하실 것이니 그녀를 데리고 가겠소 병사들이 우르르 하척수를 향하여 달려들었다 하척수는 쇠갈꼬리를 휘둘러 그들을 저지하면서 웃으며 말했다 권장군이 나를 무엇하러 그 병사가 말했다 북경을 치는데 권장군의 공로가 가장 컸소 그러니 숭정의 공주는 당연히 권장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와서 남은 일생의 부기를 누림이 좋겠지 하척수가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그럴듯한데 만일 내가 안 가겠다면 그 병사가 말했다 어디 이런 말 많은 것이 있나 데려가 하척수가 소리쳤다 사부님 그 권장군이 나를 빼앗아다가 후실로 삼으려는 모양인데 가야 되겠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원승지가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그저 몇 병의 병사가 하척수를 끌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하척수는 교만하게 웃으며 반항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그녀를 끌던 병졸들이 하늘을 본 채 들어눕더니 운직거리다 죽어버렸다 원래 하척수의 옷 위에는 독약이 발라져 있었던 것이다 그 병사는 놀라서 소리쳤다 의군에 저항하니 저것들을 죽여라 병졸들이 칼을 뽑아들며 천라한 등을 향해 목을 치료하였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손을 묶인 채 가만 있겠는가 칼을 빼앗아 들고 쳐들어가니 일대의 격투가 벌어졌다 층군과 이들은 한데 섞여져서 호동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후퇴할 수도 없었다 원승지가 소리쳤다 너희는 가서 권장군에게 보고하라 그리고 우리 모두 대왕 앞에 나가서 시비를 가려보자 그러면서 양어깨를 한번 움찔하니 그의 손목을 묶었던 끈이 잘려나갔다 그가 몸을 일으켜 세워 두 손으로 두 명의 장교를 잡고 막아선 다음 외쳤다 장교들은 남아있고 삽병들은 모두 진영으로 돌아가시오 병사들은 장교가 잡힌 것을 보고는 감히 싸우지 못하고 물러갔다 원승지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흔들더니 호개남과 홍승해로 하여금 두 명의 장교를 끌도록 하고 이자성에게로 갔다 궁으로 들어가니 대전에서는 연해가 성대히 베풀어지고 이자성은 장군들과 흥겹게 대작하고 있었다 이미 약간 술이 취한 이자성은 원승지를 보고 말했다 자놨소 원승지 당신도 와서 한잔 받으시오 원승지는 예 라고 말한 다음 이자성에게 가서 술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이자성 좌측에 앉아있던 장군 한 명이 일어나 말했다 원승지 너 간덩이 큰 녀석 누구의 힘을 믿고 감히 내 부하를 죽였지 온 얼굴에 수염투성이고 자태가 거칠고 호탕한 걸 보니 권장군 유종민인 듯했다 원승지가 물었다 이 분이 권장군이십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 대왕이 너에게 고작 작은 장군의 봉했을 뿐인데 나를 우러러보지 않고 감히 내 부하를 죽여 그는 칼집에 손을 가져가 반쯤 칼을 빼다가 도로 집어넣었다 순식간에 연회장에 수백 사람이 조용해졌다 원승지가 말했다 대왕이 입성할 때 누구든 백성을 살해하거나 약탈하고 가늠할 때는 목을 치겠다는 명령이 있었소 나는 봉군의 병사가 백성을 학살하는 것을 보고 막았을 뿐 고의가 아니었으니 권장군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유종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천하는 대왕의 세상이다 우리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이 강산을 쳐서 얻었는데 우리의 맘대로 할 수 없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너 혼자 백성 운운하며 민심을 수습하려 하는 저의 는 무엇이냐 원승지가 말했다 대왕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길 자신도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종민이 하하 웃으며 말했다 대왕이 강산을 칠 땐 백성이었지만 오늘은 천하를 얻었고 용좌에 앉았으니 천하를 명할 수 있는데 어찌 아직도 백성이란 말이냐 이 애숭이가 아직 뭘 모르고 짓거리는군 이자성이 웃으며 말했다 자 이제 그만들 하시오 모두 내 형제니 그런 작은 일로서 로의 기분을 상하지 마시오 자와서 한 전씩 하시오 종민 당신은 원승지가 공주를 얻은 것에 대하여 화풀이를 하는 모양인데 황궁 안에는 미녀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맘대로 고르시구려 유종민이 말했다 대왕 그렇지만 숭정이 공주는 한 명 뿐입니다 이자성은 원승지를 향하여 말했다 그가 당신의 공주를 저렇게 원하니 내 얼굴을 봐서 그에게 양보해 주시오 두 사람 다 신하이니 사이가 좋아야 할 것 아니겠소 원승지는 그 말을 듣자 놀라서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손에 힘이 풀려들고 있던 컵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다 이자성이 노라며 말했다 그대가 허락하지 않을 셈이라면 내게 화가지 낼 건 없지 않소 원승지가 놀라 급히 허리를 굽혔다 소인이 감히 어떻게 갑자기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명의 병사가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났다 그녀는 이자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멀리를 조아리고 난 후 일어섰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에 비치자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야 하고 탄성을 질렀다 원승지는 무공을 닦아 정신이 극히 안정되어 있는지라 아고와 동침할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범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동하며 천하에 이런 미모의 여인이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눈빛을 굴리며 무리들을 한 사람씩 쳐다보았다 사람들은 그녀와 눈을 마주치게 될 상대근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모두들 전신이 따뜻한 물속에 잠긴 것처럼 포근하고 편안한 마음이 되는가 하면 앉아있는 자리가 갑자기 붕붕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녀 진원원이 대왕을 뵙고 만수무강을 비옵니다 이자성은 하하 웃으며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로고 유종민이 이어 말했다 대왕 그 승정공주는 원하지 않을 테니 저 여자나 제가 하사해 주십시오 오금성이 말을 가로챈 듯 급히 말했다 유장군 진원원은 진수산 해관의 총병관 오상계의 애첩으로 천하의 제일 미인이라 칭하오 대왕께서 특별히 불렀는 대 어찌 감히 당신이 넘보는 것이오 유종민이 이자성이 원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눈을 돌려 진원원을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침을 꼴깍 삼켰다 순간 연회장은 무서우리만큼 고요해졌다 갑자기 쨍그렁 하면서 어떤 사람이 컵을 땅에 떨어뜨렸다 연회장을 맴돌던 정적이 깨졌다 이어서 쨍그렁 쨍그렁 하면서 두 사람이 연이어 컵을 떨어뜨렸다 원승지가 컵을 깨뜨릴 때 이자성은 진노하였는데 이대는 사람들마다 모두 진원원의 미모에 홀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도련이 바로 바로 옆에 앉아있던 장군 한 명이 허허 하는 신음소리를 내더니 탁자 밑으로 기어가 진원원의 다리를 안았다 진원원은 비명을 지르며 피했다 또 다른 쪽에 있던 장군은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하면 선 윗도리를 풀어 제껴고 또 어떤 장군은 미녀 아가씨 당신이 내 손에 든 이 술잔을 마셔준다면 죽어도 좋겠소 하며 술잔을 들어 진원원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일시에 모두들 마음이 부풀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장수의 기백은 물거품처럼 부서진 듯 하였다 한결같이 진원원의 미색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원승진은 가만히 고개를 흔들며 그곳을 빠져나오려는데 갑자기 이함이 대왕 앞에서 너무 무례하지 않소 하며 큰 소리를 내질렀다 한 장수가 하하 크게 웃었다 이렇게 손톱 하나로 미인의 하얀 뺨을 만지는 것 가지고 너무 그럴 건 없지 않소 그는 손톱을 내밀며 한 발 한 발 진원원에게 다가갔다 이자성이 말했다 저 여인을 후궁으로 보내고 송원책 내가 병사를 데리고 지키도록 해라 송원책이 대답하고 진원원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니 수십 명의 군관들은 일시에 벌떼처럼 몰려가서 한 번 더 보려고 다투었다 드디어 그림자까지도 보이지 않게 되자 그제서야 안타까운 듯이 서서히 돌아와 앉았다 어떤 사람은 코를 연심 벌룽거리면서 미인의 향기는 맞춰봐도 맞춰봐도 향기롭네 그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설령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라 해도 한 번 안아보기나 하고 잡혀 먹혔으면 좋겠군 하고 말했다 이자성은 한 잔 한 잔 술을 들이키면서 얼굴에는 즐거운 빛이 역력한 채 사람들의 이러한 추태에 대해서도 마음에 별거리낌 없는 듯했다 이야미 몇 발짝 앞으로 나서더니 말했다 대왕 오상계는 사내관을 점령하고 있으며 그의 병사가 사만입니다 또 요민족이 팔만이며 모두 싸움을 좋아합니다 대왕께서는 이미 사람을 파견하시어 항복을 요청하셨으니 그의 애첩을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그때 유종민이 냉소하였다 오상계 사망 군대가 무엇이 그리 두렵소 북경성 안에 숭정의 관병이 10만이 넘고 거기에 우리까지 합하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란 말이요 그의 말에 이자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상계의 사소한 일은 마음 쓰지 마시오 그가 투항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투항하지 않으면 뺏으면 될 거 아니오 오상계가 설마 손전정이나 주우길보다 강하다고야 볼 수 없지 않소 이암이 말했다 대왕께서는 이미 북경을 얻으셨다고는 하나 아직 강남을 점령한 것이 아니 이자성은 손을 내자우며 말했다 자 모두들 술이나 더 마십시다 지금은 국가의 대사를 논할 시각이 아니오 자 마십시다 이암은 그저 예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물러선 다음 원승지 옆에 앉아 낮은 소리로 말했다 모든 일체를 조심하시오 특히 권장군을 조심하시오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자성이 몇 잔의 술을 더 마신 다음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이제 돌아갑시다 하하 하하 그리고 나는 듯이 일어나더니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도 해산했다 원승지는 이암을 따라 나온 뒤 문 밖에서 호개남과 홍승애를 만나 두 명의 장교를 풀어주라고 분부했다 네 사람이 막무퉁이를 돌아설 때 수십 명의 침군이 커다란 저택에서 약탈을 하며 두 명의 부녀자를 끌고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두 부녀자는 울부짖으며 따라가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거둔거리고 있었다 이암은 너무 화가 나서 상관을 불러 물으니 층군들은 장군이 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부녀자와 재물을 팽개친 채 도망쳐버렸다 다시 다른 길로 접어드니 군사들의 환소성과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범벅이 되어들려왔다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침군들이 뛰어다니며 어떤 사람은 재물을 등에 쥐고 어떤 사람은 부녀자를 고란듯이 안고 다녔다 이암은 참을 수 없고 어쩔 수도 없어 그저 한숨만 지을 뿐이었다 원승진은 이자성이 천하를 얻기만 하면 그때부턴 태평성대요 백성들은 생활이 안정되고 굶주림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했었다 오늘 이자성과 유종민의 언행과 천지에서 약탈하는 군사들을 보니 숭정시대보다 나아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라던 꿈은 물거품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다시 몇 발짝을 걷다 보니 땅바닥엔 몇 구의 시체가 있었는데 두 명의 여자가 발가벗겨져 온 몸이 드러난 채로 죽어 있었다 난 자랑한 시체들의 상처에선 아직도 피가 멈추질 않고 있었다 원승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암에 손을 잡고 외쳤다 형님 형님이 말씀하시던 침황은 백성을 위하여 원망하고 백성을 위하여 화를 낸다 는 것이 이것입니까 그리고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원승진 답지 않은 처절한 모습이었다 이안도 분을 막을 길이 없었다 내가 곧 가서 대왕을 만나 뵙고 즉시 약탈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해야겠다 그는 원승진을 끌고 황공으로 돌아와 침이 돼 병사에게 급한 일이 있어 침황을 뵙겠다고 말했다 병사가 보고하러 들어갔다 조금 지난 후 나와서 말했다 제 장군 대왕은 이미 잠드셨습니다 누구라도 감히 깨울 수 없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지요 이암이 말했다 난 대왕 옆에 수년 간이나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 뵙기를 청하면 대왕은 한밤중에라도 일어나 만나 주었다 내가 가서 다시 아뢰어라 그 병사는 다시 들어가 잠시 후 돌아올 때는 색노란 얼굴이 되어 두려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왕은 몹시 노하시오 소인이 다시 한번 더 간다면 제 목을 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암이 말했다 좋다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대왕이 깨시면 내게 알려주도 록 해라 그리고선 원승진을 향해 말했다 원형제 먼저 돌아가 쉬시오 저도 여기에 형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호개남과 홍승애는 청청이 걱정되어 먼저 돌려보냈다 날이 밝아서야 병사가 나와 대왕을 만나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어떤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리고 두 시간쯤 지나고 정오가 되었다 이자성은 시종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초조해 했다 해가 뉘엿뉘엿 서편으로 넘어가고 미시 15에서 17시가 되려 하는 때에 송원책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물었다 참고 24시로 나누었을 때의 시간표시 상호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0 10 11 11 12 대 축 간 인 가 묘 을 진 손 사 병 오 하오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3 23 00 정 미 곰 신 경 유 신 술 건 해 임 자 참고 12시로 나누었을 때의 시간표시 23 23 24 23 23 23 23 001 01 01 01 01 03 03 03 05 05 05 07 07 0709 091 11 11 13 13 13 15 17 17 17 19 19 19 21 21 21 23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장군 원장군. 두 분이 어쩐 일로 여기 계시오. 이야미 대답했다. 우리는 대왕을 뵈러 왔소. 병사가 나와 아련하라고 하여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대왕께서는 아직 나오시지 않으십니다. 송헌책이 한숨을 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오늘 오후 대왕이 소집하는 장군회의가 있었는데 두 분을 여기서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오. 이야미 놀라서 물었다. 무엇이라고. 송헌책이 말했다. 오금성이 계속 대왕 앞에서 당신을 모함하고 또 나를 헐뜯는 말을 했답니다. 이야미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과 나 두 사람 오른길을 가고 또한 행동도 그릇댐이 없었는데 무슨 험담을 할 게 있단 말이오. 송헌책이 대답했다. 대왕이 하남에 있을 적에 인심이 흉흉하여 그때 내가 한가지 계략으로 십하려야 주신기라는 말을 만들어 세상에 퍼뜨렸지요. 18명의 어린애를 합치면 자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대왕이 당연히 천하를 얻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무식하고 배움이 없는 백성이 들으면 천우는 대왕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 백성들도 모두 이 말을 따르게 되어 우리의 기세는 불이 붙기 시작했지요. 이장군은 또 기억나는 것이 있으시오. 이야미 대답했다. 왜 기억을 못하겠소. 내가 동요를 만들었고 당신이 그 소문을 퍼뜨려 민심을 동요시킨 그것도 공로가 아니겠소. 송헌책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오금성이 대왕에게 모함하기를 그 십하려야 주신기라는 말은 대왕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이장군을 가리킨다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이암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그는 역대의 황제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그의 보좌를 뺏으려 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항고조 명태조 등이 수하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인 것도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뺏을까봐 겁이 나서 취한 행동들이었다. 만일 이자성이 그 말을 믿는다면 목숨을 부재하기 어려운 노릇이었으므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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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하고 있었다. 송헌책이 말했다. 대왕은 총명하시어 필히 믿지 않으실 것이니 걱정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장군회의에서 유장군 장장군 곡장군 나장군 등이 모두 입을 모아 제 장군이 청년별백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칭찬하면서도 그들의 부하가 민가의 백성들에게는 몇냥 빌리거나 안악내들과 몇마디 나눈 것을 가지고 제 장군의 부하가 너무 간섭한다고들 하였습니다. 또한 우금성이 덧붙여 말하기를 제 장군은 청년별백함을 드러내 놓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수습해 큰 뜻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암은 기가 막혀 말을 못하고 얼굴이 창백해져 텅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송헌책이 말했다. 내가 제 장군을 위해 몇마디 말을 했더니 장군들이 모두 나를 욕하기를 사람같지도 않다느니 귀신같다느니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한다느니 해서 화가 난 김에 튀쳐나왔습니다. 친위대병사가 두 분이 여기 있다고 일러주길래 와보았습니다. 대왕께서 지금 불쾌해야 하시니 기다리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암이 그의 손을 마주잡고 말했다. 송군사의 은혜에 어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송헌책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비록 북경을 얻었지만 강남은 아직 평정되지 않았고 오삼계도 아직 항복하지 않았소. 만주의 달자들도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니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장군회에서는 제 장군을 헐뜯는 일 외에 그저 어떻게 하면 투항한 명조 부호들의 재물을 약탈해낼까 하는 것뿐이니 대사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시야가 너무 좁을 따름입니다. 세 사람은 한숨을 쉬면서 궁을 나와서 헤어졌다. 원승진은 송헌책의 말을 듣고 비록 그가 세척도 안 되는 키에 원숭이처럼 흉측하게는 생겼지만 말하는 것을 보아 식견이 높다고 여기면서 이암에게 말했다. 형님 그 송군사가 실로 인재인 것 같군요. 그는 지혜롭고 계략에 뛰어남이 실로 존경할 만하오. 대왕은 지금 우금성의 말만 듣고 송군사의 말은 무시하나 본대 사실 때 왕의 많은 공략 적전이 모두 송군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오. 두 사람은 묵묵히 손을 잡고 수백 볼을 걸어 나갔다. 그러다가 이암이 먼저 말했다. 아오 대왕은 이미 의심의 눈길로 나를 보지만 신하는 무릇 충성해야 하고 친구는 무릇 의리가 있어야 하니 나는 대왕의 대업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무슨 말도 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아오는 조정의 일에 상관 말고 미리 화를 피하도록 하시오. 원승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관직을 맡을 인재가 아닙니다. 형님께서 예전에 말하시길 일을 치른 후엔 형님과 저산 속에 응거하며 음주장담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사직하지 않으시고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십니까. 이암이 대답했다. 대왕은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고 강남을 평정한 다음 천하가 통일이 되면 그때 나도 돌아가겠소. 대왕께서 예전에 나를 믿어주셨는데 그의 앞날에 위엄이 첩첩이 쌓은 것을 보고 어찌 죽음으로써 그 은혜를 갚지 않을 수 있겠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다. 그때 서북 쪽에 불길 이 하늘로 찌르는 것이 보였는데 충분히 민가를 또 방화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암과 원승지는 요사이 이런 꼴을 수도 없이 보았으므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는 중에 작은 골목 안에서 어떤 사람이 호금을 타는 소리와 늙은이의 노래 부르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관직이 없는 것이 이리 편한 것을 임금과 호랑이를 보좌하는 것은 옛부터 이르기를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 번 죽었다 깨어 남처럼 쉽지 않다 했거늘. 골목에서 한 눈 먼 늙은이가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호금을 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노래가 계속 이어졌다. 자서의 공이 크니 오왕이 시기하고 문종은 오를 멸하고 몸이 두쪽 났네. 안타깝다. 회음에서 당하니 무묘명만 남았구나. 누구의 공이 서장군을 따라 갈고 신기묘출라는 유배곤도 다른 방법이었고 명조태조 황제된 후 문무공심 모두 죽였구나. 이런 고로 머리 돌려 죽음에서 도망쳐라. 급히 머리 돌려 죽음에서 도망쳐라. 이 암은 여기까지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명조의 계곡 공신 서달 유기 등이 모두 태조에게 죽음을 당했다. 저 맹인은 이미 시대의 변천을 알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어찌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맹인의 옷은 남루하였다. 그는 사실 노래를 불러먹고 사는 노인임에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해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노래를 들었을까. 맹인은 계속 노래를 불렀다. 군왕은 명령을 내려 신하를 잡아 병사들로 둘러싸이게 하고 끈으로 꽁꽁 묶어 몸과 마음을 두렵게 만든다네. 미워할 수도 없고 그저 바닷속에 우물속에 몸을 던질 수밖에. 후회해도 늦었으니 죽이고 명예 뺏고. 오늘의 한 줄기 영웅은 신. 어제의 만 리장성. 그는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이 암과 원승제의 옆을 지나 또다 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노래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철양함만 더해갔다. XXXX 원승제가 마음이 울적해진 채 돌아오니 대청에 한 사람이 앉아있다가 그를 보더니 급히 달려왔다. 작은 사부님 돌아오셨군요. 자세히 보니 옷은 남로하고 뒤에는 긴 칼을 찾는데 바로 최초 사내조카 최이민이었다. 원승제도 기뻐하며 물었다. 당신도 오셨군요. 어쩐 일입니까. 최이민은 몸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어 양손으로 받쳐 올렸다. 원승지가 겉봉을 보니 자유재 제자라고 쉬어있는데 분명 사부님의 필적이었다. 그는 우선 두 손을 모아 경의를 표한 다음 겸손하게 받아 펴보니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화산판은 역대 이래로 조정관직에 동요되지 않았다. 오늘에 이르러 츠망의 대업이 이룩되었고 오파의 제자의 공도 이루어졌으니 물러나와 사월 보름 저녁에 모두 화산의 봉에서 모이기 바란다. 아래에는 청이라는 서명이 쓰여있었다. 원승지가 말했다. 사월 보름이면 앞으로 한 달도 채 못 남았으니 출발하도록 합시다. 최이민이 대답했다. 그래요. 저의 삼촌과 안대남과 소에도 모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원승지는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청청이 안보여서 초원아에게 물었다. 청청은 어디갔지? 한참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 아니 내가 가서 찾아보지. 원승지는 청청의 방 밖에서 문을 몇 번 두드리며 청청 나야 나 나라니까 하고 말했으나 방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조금 있다 다시 두드렸으나 역시 반응이 없었다. 원승지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방 안에는 그녀의 옷과 장검도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유해관조차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먼 길을 떠난 모양이었다. 원승지는 다급해져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그녀의 베개 밑에 쪽지 한 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미 금지용력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원승지는 한참을 멍청히 서 있었다. 마음이 몹시 심란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이처럼 성심성의껏 그녀를 대하는데 그녀는 항상 좁은 소견으로 나를 의심하는구나. 사내 대장과 하는 일이 광명을 쫓는 길이라 해도 마음의 안정을 구하고자 함은 변함없는데 우리는 매일 강호에서 생사를 같이 했는데 어떻게 사사건건 의심을 한단 말인가. 청청 너는 정말 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마음이 여기까지 이르니 무척 울적해졌다. 그녀에게 지난번에 화가 나서 나갔을 때 서양병에게 붙들려 위험에 처했었다. 이번에도 이렇듯 병사들이 천지에 깔렸는데도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원승지가 침대 위에 앉아 울음을 쏟아내려고 할 때 초원아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니 넉락한 사람처럼 앉아있는 그를 보고는 깜짝 놀랬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방 안으로 뛰어들며 서로 위로의 말과 함께 한마디씩 의견을 내놓았다. 초원아는 아직 어리긴 해도 살이의 밝은지라 단호하게 말했다. 원상공 서둘러도 소용이 없어요. 하아가씨의 무예가 뛰어나니 누구도 감히 그녀를 넘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요. 당신의 집회 일자가 가까워졌으니 덩어리 삼촌 하언니 등과 함께 먼저 화산으로 가세요. 저는 여기 남아서 아구를 지키고 사천광 천라한 호개남 사숙 등과 우리 금융방 사람들은 나가서 하아가씨를 찾겠어요. 강호에 알려서 칠성의 호걸들에게 도움을 청해 찾아볼게요. 찾은 후에는 곧 그녀를 데리고 화산의 집회에 참석하겠어요. 원승진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초아가씨의 생각이 오르니 그렇게 합시다. 정청죽 방주와 초아가씨는 공주를 북경으로부터 멀리 피신시키도록 하시오. 척수는 아직 정식으로 우리파에 속하지 않았으니 내가 사부님을 만나 말씀드리겠소. 그러니 이번에는 화산에 갈 필요가 없겠소. 하척수는 같이 따라가겠노라고 애원하고 싶었으나 갑자기 청청이 자기를 의심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번 원승지와 동행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 것이라 여겨 그냥 미소만 머금고 말없이 앉아 잊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나를 안 데리고 간다면 나 혼자 가겠 어요 하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오독교 교주를 해온 터라 요즘 시국이 비록 위험에 처해 있긴 해도 아직도 아성이 다가시지 않았다. 그녀라면 능히 원승지의 분부도 개의치 않고 혼자 무슨 일이든 행할 수 있으리라. 그녀는 그저 화산에서 행해지는 사부들의 제사에만 관심이 있었다. 원승지는 모든 일을 다 생각한 후에 다음날 침왕과 의형 이암을 찾아가 작별하였다. 이자성은 그를 만류치 못하고 많은 상을 내려주었다. 원승지가 받지 않으려 하자 이암이 눈으로 받으라는 표시를 해듬으로 원승지는 감사를 표시하며 받는 도리밖에 없었다. 이암이 국문까지 나와 배웅하며 탄식하였다. 아우 공을 세우고 물러나니 참으로 좋긴 하지만 그의 얼굴빛은 층통에 있었다. 원승지가 대답했다. 형님 몸조심하십시오. 만일 위기에 처할 땐 소재 비록 만리밖에 있지만 소심만 주시면 밤에라도 달려오겠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하였다. 그날 오후 원승지와 벙어리 최추산 최이민 안대낭 안소의 홍승애 등 여섯 사람은 서쪽을 향해 화산으로 출발하였다. 계속 원재 벽혈껌 김용 옹김 김성구 SM 1109 제 4권 유계정과 증오 모두들 좋은 말을 타고 있었으므로 여정은 무척 빨랐다. 그들은 얼마 안되어 원평에 도착했다. 일행이 객점에 들어 밥을 먹고 막 출발하려 할 즈음에 홍승애가 단비퉁이의 정갈 한마리와 진의 한마리가 못에 박힌 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금 이상히 여기고 원승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원승지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분명 오독교와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하척수와 같이 오지 않았으므로 그 두 마리의 벌레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홍승애가 객점의 아이와 몇 마디 나누면서 슬며시 물어보았다. 저 모퉁이의 두 가지 동물이 조금 이상하구나. 그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다. 만일 내가 은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 저것들을 벌써 던져버려둘 거예요. 참 성가신 노릇이지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두 동물을 가리키고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이틀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묻는 사람이 손님까지 합쳐 열 사람은 될 거예요. 홍승애가 급히 물었다. 누가 박은 것이더냐. 그 아이가 대답했다. 어떤 노파 거지이지요. 홍승애가 원승지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붙여 놓았단 말이지. 그리고는 은닙 둔양을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 애는 돈을 받고 웃었다. 거지라고 부르지도 않던데요. 원승지가 끼어들며 물었다. 그 노파 거지가 동물을 박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그 아이가 대답했다. 그날 일은 정말 이상해요. 먼저 어떤 잘생긴 어린 상공이 혼자 와서 술을 마셨고 원승지가 급히 물었다.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더냐. 그리고 어떻게 생겼더냐. 그 애가 대답했다. 모양을 보니 당신보다 몇 살은 더 아래인 듯하고 잘생겼길래 전 어느 극단의 단원인 줄 알았죠. 나중에 보니 허리에 장검을 찼습니다. 그리고 마치 집안 식구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보통스러운 얼굴을 하고서 술을 마시는데 금방 얼굴이 붉어져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한 생각이 들게 했지요. 일행은 그가 분명 청청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최희민이 다그치듯 말했다. 더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이가 깜짝 놀라 펄쩍 뛰며 책상을 만지락거리면서 말했다. 당신들은 그의 뒤를 따를 건가요? 원승지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 아이가 최희민을 한번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다. 그 청년 상공이 잠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계단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어떤 노파가 올라왔어요. 머리는 은처럼 희고 손에는 용머리를 한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지팡이로 퉁하고 한 번 땅바닥을 내려치지 탁자 위에 그릇들이 모두 나동그라졌어요. 원승지는 마음이 몹시 다급해져서 온방산 그 노인과 만났으니 청청이 어찌 그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아이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노인이 앉아 술을 청하고 막 앉자마자 또 한 노인이 올라왔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앞뒤로 모두 네 사람이 올라왔어요. 뭐 두 백발의 흰 수염 그리고 빨간 얼굴들이 한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았지요. 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가죽을 들고 어떤 사람은 짧은 창을 든 채로 누구를 쳐다보지도 않고 각자 자기 자 일을 하나씩 정해 안 떠군요. 나중에 보니 그 청년 상공을 가운데 두고 사방을 둘러 쌌더군요. 보면 볼수록 이상했죠. 조금 있더니 그 노파 거지가 와서 계산대로 곧바로 가더니 땡그랑 소리를 내더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최희민이 급히 물었다. 뭔데? 아이가 대답했다. 그 노파 거지가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큰 운전 한 냥을 계산대 앞에 던지더니 내 노인과 청년 상공을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 몇 사람 것도 모두 내가 계산하겠소. 라고 말이에요. 원승진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초조해져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 내 노인만 해도 대적하기 어려운데 또 하홍야까지 만났은니 아이는 더욱 흥미진진한 듯 침을 튀기며 말했다.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혼자씩 술만 마시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 노파 거지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손을 뻗어 지팡이를 가진 노인에게 백검을 던졌어요. 최희민이 말했다. 너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아무렴 그 노파가 정말로 칼을 던졌을라고. 내가 거짓말해서 무엇 하게요. 비록 나르는 검은 아니었지만 무척 날카로웠어요. 순간 그 노인이 젓가락을 들어 빙빙당당 소리를 내니 검은 젓가락 사이에 반짝거리며 끼워져버렸어요.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 무엇인 줄 알게더요. 최희민이 말했다. 무엇인데 아이가 대답했다. 알고 보니 손톱에 끼우는 것을 모두 그 노인의 젓가락에 끼워져 있었지요. 내가 막 음식을 주문하고 나니 패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최희민이 물었다. 무엇이길래 아이는 그를 끌고 가 탁자 옆에 서서 보세요. 하고 말했다. 탁자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젓가락 한 짝을 가 저와 구멍에 넣으니 꼭 맞았다. 아이는 말했다. 그 노인이 젓가락을 들어 탁자 위에 꽂았는데 대단한 무공이 아닌가요? 난 엄두도 못 내요. 당신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희민이 나도 못해. 라고 대답했다. 아이가 말했다.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 노파 거지도 그를 당하지 못한 채 낑소리도 못 내고 눈을 괴상하게 한 번 굴리더니 도망쳐버렸어요. 그 뒤에 그 청년 상공과 내 노인들이 함께 나갔는데 원래는 일행으로 그 노파를 처치하려고 작전을 세운 모양이에요. 원승지가 물었다.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아이가 대답했다. 서남쪽을 향해 남양으로 갔어요. 다섯 사람이 떠난 지 얼마 안 돼 그 노파가 다시 돌아와 벽에 저 물건을 박아 노턴이 내게는 한 잎을 주면서 날더러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게 잘 감시하라고 했어요. 요즘 세상이 혼란하니 우리 주인은 돈을 받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서야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군수입이 많을 줄이야. 그는 아직도 뭐라고 짓거려댔지만 원승지는 그때 이미 문을 열고 나가 말등에 뛰어올라 소리쳤다. 빨리 가자. XXXX 청청은 원승지가 아구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이 생각할수록 속이 상했다. 자신은 아구의 미모와 견줄 수도 없음은 물론 어디서 누구에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고아인데 비해 아구는 공주의 신분이었다. 원승지의 애정이 그녀에게로 옮겨질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원승지가 그녀에게 애정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찌 그리 다정 스런 모습으로 함께 돌아올 수 있었겠는가. 혼자란 아구를 마치 피부티나 되는 양 그렇게 꼭 끌어안고 또한 아구의 생사 문제에 그렇게 연연해 할 수 있겠는가. 어디 그뿐인가. 아구를 놓고 권장군 유종민과 황궁에서 그렇게 시비가 있었다 하니 아구에 대한 원승지의 마음은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허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숭정을 직접 죽이지 못한 것도 아구의 만류 때문이었다고 말했지 않았던가. 아버지의 원수보다도 아구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가 언제 내 말을 그처럼 잘 들어준 적이 있었던가. 항상 내게는 꾸중만 해댔을 뿐이었는데. 청청은 이런 생각을 한 끝에 결국 북경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마음은 굳혔지만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못한 청청은 우선 어머니의 유예를 화산에 안장되어 있는 아버지의 유예 곁에 합장을 한 후 부모의 시신 앞에서 자결을 하려 결심하였다. 그러던 중 그날 원평에서 뜻하지 않게 온 시 내 노인과 하웅약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온방산이 무공을 써서 하웅약을 쫓아버린 것이었다. 청청은 이미 죽을 결심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어머님의 유예를 모시기 전에 그 노인들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국립 끝에 그들을 따돌릴 계략을 세웠다. 청청은 온방 달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노인장 이라고 부른 뒤 나머지 세 노인에게도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원시 내 노인들은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저흑이 놀라는 눈치였다. 청청이 물었다. 노인장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온방달은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다.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난 원시라는 사람과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군요. 내 노인들은 원승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어떻게 감히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온방이가 말했다. 우리와 같이 가자. 청청은 저는 사람을 기다려요 하면서 짐짓 꾸며댔으나 온방 의인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객점을 나서서 함께 말을 타자고 했다. 내 노인들은 황폐하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향했다. 한참을 가다 성으로부터 멀어지자 그제서야 말해서 내렸다. 온방이가 청청의 손을 끌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외쳤다. 창피를 모르는 면 오늘 너를 잡아 우리 손 안에 넣어두겠다. 청청은 울면서 말했다. 노인장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당신들은 날 애워싼 후에 난 줄곧 당신들 말을 잘 들었어요. 온방이는 아직도 살고 싶으냐? 하면서 척소리와 함께 갈고 위 하나를 빼어들었다. 청청이 울면서 외쳤다. 저를 죽이시려고요. 이번에는 온방호가 대답했다. 너는 죽어야만 해. 청청은 다시 애원하였다. 저의 어머니는 당신의 친딸이 아니었던가요? 한 가지만 부탁하겠어요. 그러자 온방산이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그런 생각일랑 버려. 청청이 흐느이며 말했다. 제가 죽은 후에 이 편지를 제 친구 원시에게 전해주고 날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이나 찾으라고 해주세요. 내 사람은 좋은 사람을 찾으라는 말에 놀라서 일제히 물었다. 무엇이라고? 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이 편지를 좀 전해주세요. 제발. 그리고는 옷을 찢어서 조각을 내더니 품에서 바늘 쌈질을 꺼냈다. 바늘로 손톱 밑을 찔러 나오는 선혈로 천 위에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듯 초연한 모습이었다. 내 노인은 계속 무슨 보괴를 찾느냐고 물었으나 그녀는 상관하지 않고다 쓴 후에 온방산에게 전해주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직접 전해줄 필요는 없어요. 사람을 시켜 원평 아까 그 객점에 가져다 주면 될 거예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원승지를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 노인은 청청이 마음이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분명 속임수는 아니라고 판단한 뒤 천 위에 쓰여진 글을 보았다. 이젠 다시는 볼 수가 없군요. 우리 아버지의 보괴를 모두 당신께 드리니 판에 가지세요. 그리고 절 기다리지 마세요. 청청올린 온방이가 말했다. 무슨 보괴냐. 내가 정말 보괴를 가지고 있단 말이냐. 청청이 울면서 말했다. 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해도 죽고 말 안해도 죽을 거이니 말 못해요. 온방호가 말했다. 흥. 보괴가 있긴 뭐가 있어. 너의 죽은 애비가 과거에 우리를 속이더니 이젠 내가 속을 차리냐. 청청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품속에서 한 쌍의 옥나비를 꺼내었다. 이것은 철상자 속의 보물 중에 하나였는데 팔았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한 쌍의 옥나비로 변하여 몸에 달라붙었으므로 청청과 원승지가 보배를 얻은 것을 기념한 것이었다. 청청이 조용히 일어섰다. 이 편지를 전에 주든 안 전에 주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고 이제 저를 죽이세요. 그때 한 쌍의 옥나비가 빼구르르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졌다. 청청이 허리를 굽혀 주우려 하자 온방호가 먼저 집어들었다. 내 노인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도둑질을 해왔는데 어찌 보아를 못 알아보겠는가. 이렇게 징의한 옥나비를 보게 되니 모두 빨개져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어디서 가져온 것이지. 청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온방산이 말했다. 솔직히 말한다면 너를 살려줄 수도 있어. 청청이 대답했다. 옛날에 나와 원상공과 둘이서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지도를 보고 보물 열 상자를 찾아냈었어요. 모두가 징귀한 보배였지요. 하도 물건이 많아서 다 가지고 올 수 없어. 우선 이 옥나비 한 쌍만 가져왔어요. 당신들이 잘만 하면 같이 가서 전부 파오려고 했는데 당신들을 보니. 그러면서 청청은 다시 울기 시작했다. 네 사람은 한쪽으로 몰려가서 작은 소리로 상의를 했다. 온방달이 말했다. 보아하니 보물이 있다는 게 거짓은 아닌 듯하군. 온방이가 이어서 말했다. 저 애를 닭달아여 끌고 가 가져오도록 합시다. 나머지 세 사람은 모두 그의 말에 응했다. 온방산이 말했다. 우선 저 애를 살려주었다가 보물을 찾은 후에 차치하도록 하지요. 온방어도 말했다. 내 생각엔 우리가 보물을 꺼낸 후에 그 구덩이에 저 애를 묻어놓으면 나중에 원시놈이 와서 저의 시체를 볼 것이 아니겠소. 어떻소? 네 사람은 상의가 끝난 후 청청을 위협하였다. 청청은 처음에는 반항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은 하는 척 꾸며대면서 보물이 감추어진 곳은 화산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화산으로 데리고 가 아버지의 유해가 묻힐 곳을 찾은 다음 그들이 산속에서 이곳저곳을 파헤칠 동안 어머니의 유해를 아버지의 유해와 합장하고 자결할 계획이었다. 그녀가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댔지만 네 사람은 오직 보물에 대해 한 욕심으로 전혀 의심할 줄을 몰랐다. 예전 온시의 다섯째가 금사랑군을 잡아 화산으로 데리고 간 후 고개를 찾지도 못하고 그만 실종되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보물이 틀림없이 화산의 어느 구석엔가 박혀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네 사람은 청청을 데리고 쉬지도 않고 말을 몰아 길을 재촉하였다. 그것은 원승지가 그들의 뒤를 따라올까 겁이 난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보물은 고사하고 그들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것이 기 때문이다. 이날 다섯 사람은 하루 종일 쌍길을 달려왔으므로 몹시 피곤하였던 까닭의 한객점에서 우선목을 추렸다. 일행 중 옴방이가 가장 몸집이 커서 먹는 양도 많았다. 그는 계속 주문했다. 볶은 야채와 술과 면을 좀 가져다 주시오. 심부름하는 사람이 음식을 가져오자 그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후루룩 소리를 내어가며 먹였다. 셋째 노인과 청청이 막 먹으려고 젓가락을 드니 옴방이가 국물 속에 무엇을 끄집어 내더니 놀라 움직이질 못했다. 네 사람이 그가 들어올린 것을 보니 놀랍게도 아주 큰 검은 것 미었다. 옴방다리 그의 손을 만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맥박이 희미해지고 얼굴색이 까맣게 죽었으며 소리도 내지 못했다. 옴방어는 놓아여 심부름꾼을 잡아 다리를 부러뜨려 죽인 다음 주인장에게 달려가 가슴을 잡고 소리쳤다. 이런 간덩이가 부은 녀석 감이 사람을 죽여 젓가락으로 거미를 드니 주인은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거렸다. 우리 우리 집은 70여 년이나 되었지만 주방이 아주 깨끗한데 어찌 이런 이런 물건이 옴방사는 왼손으로 그의 얼굴을 찰싹 때리며 땅바닥에 꿇어 안힌 다음 오른손으로 거미를 집어 그의 입속에 쳐넣으니 순식간에 주인도 죽어버렸다. 방상과 방어 두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동안 옴방다른 청청의 손목을 꼭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순식간에 주인과 손님 등 7,8명을 죽이고 객점에 불까지 질러버렸다. 새 노인은 옴방이가 시신을 한적한 곳으로 가져가 장례를 치르며 비통하고 분해하였다. 어찌 거미 한 마리가 이런 커다란 죽음을 만들 줄 알았겠는가. 청청은 오덕교의 소행을 일찍이 체험한 터라 속으로만 그 노파 거지가 우리를 따라와서 죽이려 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였다. 다음날 네 사람은 다시 객점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먼저 심부름꾼들에게 먹어보게 한 다음 아무 일이 없자 그제서야 먹기 시작했다. 뜻하지 않은 죽음을 당한 뒤 며칠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객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말을 훔쳐갔다. 옴방호가 몸을 일으켜 나가 보았다. 그가 마구간에 이르렀을 때 어둠 속에서 식하면서 화살이 날아들었다. 그는 급히 몸을 피했으나 이미 늦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허리띠를 풀어 어둠 속에서 마구 휘 둘러대니 그 자개게 등은 절단이 나버렸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참으로 흉악한 노인네군 이라면서 달려드니 옴방호는 허리띠를 거꾸로 돌려 혼신을 다해 내리쳤다. 그 사람은 벽에 머리를 부딪힌 채골이 박살나버렸다. 옴방달과 옴방사는 옴방호의 신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나갔다. 옴방호의 얼굴은 할퀴어지고 패어서 참아볼 수가 없었다. 옴방달은 그를 안았고 옴방사는 적을 쫓았으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오니 옴방달이 옴방호의 시체를 안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던 것이었다. 옴방달이 울면서 말했다. 20년 전 그 금사가 우리 소나기에서 빠져나갔을 때 이미 어깨가 절단되어 패인이 되어 돌아가셨다. 당시 그 오독교가 그를 구하지만 안했더라도 옴방사니 이어 말했다. 그렇다. 오독교와 우리는 항상 암암리에 싸워왔다. 이번에 사람들이 조하순의 힘을 믿고 큰일을 도모하였는데 오독교의 하철수가 도련이 반기를 들어 이를 그르쳤으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옴방달이 잠시 생각에 잠겨있더니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금사가 사용하는 독약이 이렇게 끔찍한 걸 보니 분명 오독교의 것이지요. 옴방사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분명하다. 두 사람은 당시 금사랑군이 보복할 때 비참했던 상황이 떠오르자 자신들도 모르게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들은 옴방호의 시신을 묻고 나서 한참 동안을 의논하였다. 먼저 화산에 올라가 보물을 찾은 후 오독교를 찾아내 보복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다시 당할지 모를 일임으로 음식에 각별히 조심할 것은 물론 밤에 잠자리에서도 방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두 형제는 청청과 함께 절의 넓은 마루에서 묵었다. 옴방달은 나이가 많기는 해도 기력이 좋아서 두 개의 큰 돌을 옮겨와 앞문과 뒷문을 막고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한밤중이 되자 불상 뒤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 이 동시에 눈을 떴다. 살펴보니 쥐새끼였다. 옴방산이 막 다시 잠이 들려 할 때 어디선가 코 속으로 이상한 향기가 흘러와 몸이 아주 상쾌해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온몸이 가벼워졌다. 그는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옴방달이 늙기는 하였으나 수십 년 동안 강호를 누려왔기 때문에 청청의 손을 재빠르게 끌어다 탁자에 앉혔다. 별빛이 흘러들어와 옴방산의 손동작을 비춰주었다. 바람소리가 휙하고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사방을 울렸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불상이 두 조각 나면서 불상 뒤쪽에서 두 명의 황색 옷을 입은 동자가 튀어나왔다.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옴방산을 공격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그마한 통을 들고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 연기는 악취를 내면서 두 개의 침을 쏘아 그 동자들을 죽였다. 그러나 옴방산은 여전히 마구 칼을 휘둘러댔다. 옴방달이 말했다. 아우 이제 되었네. 그러나 옴방산은 이미 중독이 되어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속 칼을 휘둘러댔다. 옴방달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의 손에서 칼을 뺏어버렸다. 그랬더니 옴방산은 갑자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지팡이를 주워 자기의 가슴을 치더니 피를 쏟아내며 죽어버렸다. 청청은 세 명의 노인들이 며칠 새해 오독교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 처참함은 두려웠지만 옴방산은 청청의 친애 할아버지로 지금까지 다른 온시들에 비해 그녀에게 잘 대해주었으므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옴방달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옴방산의 시체를 안고 나가 묻어줬다. 옴방달은 길을 가는데 더욱 조심하였다. 협서성에 들어선 후 어떤 홍세곳의 동자가 그에게 접근해왔다. 옴방달은 손을 들며 천지가 떠나갈 듯한 소리를 질렀다. 소리만 질렀으므로 그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었다. 화산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걸음을 재촉하였다. 그들이 몹시 목이 말라 목을 축이고 말도 좀 쉬게 하려고 정자에 앉았는데 어떤 농부가 그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다. 대기 온시이십니까? 옴방달이 되물었다. 왜 물으시는 거요? 그 농부가 대답했다. 금방 어떤 사람이 내게 동전 두 닙을 주면서 이 편지를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시켰어요. 옴방달이 말했다. 그 사람은 어디 있소? 농부가 대답했다. 벌써 말을 타고 가버렸는데요. 옴방달은 무슨 계략이 숨어있을까? 두려워서 청청을 시켜뜯어보게 하였다. 열어보니 별 이상한 건 느낄 수 없었다. 편지는 모두 세 장이었다. 첫 장에는 너희 형제가 모두 죽었는데 원인을 알고 싶으면 다음 장을 봐라하라고 쓰여있었다. 옴방달은 욕을 해대며 말했다. 제기랄 손가락에 침을 묻힌 다음 급히 다음 장을 보니 너도 곧 죽게 될 것이다. 만일 믿지 않는다면 또 다음 장을 보아라. 라고 쓰여있었다. 옴방달은 몹시 조급해지고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침을 묻혔다. 음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한 마리의 커다란 진해가 그려져 있었고 또 한 개의 해골이 그려져 있을 뿐 한 글자도 쓰여있지 않았다. 그는 화가 치밀어 그 종이를 땅바닥에 구겨버렸으나 오른손 식지와 혓바닥이 점점 마비가 되며 식은 땀이 흘렀다. 원래 그 세 장의 종이에는 독즙이 발라져 있었는데 종이에다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말을 써 노음으로써 그 사람이 흥분하여 손에 침을 발라 종이를 빨리 넘기게 한 것이었다. 손가락에 묻은 독은 자연이 입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손가락에 묻은 독이 자연이 입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것은 오독교 서른여섯 대법 중에 하나이다. 하홍약이 교도들에게 동물 사용법을 전수해주고 있을 때 장충구도 이렇게 죽었던 것이다. 옴방달이 놀라 고개를 드니 그 농구는 벌써 수십 고나 멀리 가버린 뒤였다. 옴방달은 분노에 차서 정자를 뛰쳐나왔다. 그는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하였으나 기를 모아 그 농구를 향해 날아갔다. 그 농구는 사실 오독교인으로서 이래 성공을 기뻐하는 찰나운 방달의 빠른 공격을 가슴에 받고 땅에 쓰러졌다. 옴방달도 처참한 웃음을 지으며 넘어졌다. 청청이 큰할아버지 어떻게 된 일이지요? 라고 외치며 몸을 부축했다. 옴방달은 왼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을 핥히며 공격을 해왔다. 청청은 그가 죽어가면서까지 독수를 뻗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터라 눈앞에 권적 응광이 빛나는 것을 보고 피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가슴을 찔리고 죽었구나 싶어 눈을 감은 채 꼼짝 않고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땡 하고 소리가 들리더니 발 위로 무엇이 떨어졌다. 눈을 떠보니 어떤 사람이 떨어뜨렸는지 단도가 밑으로 떨어지다가 발등을 스친 것이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보려했으나 그 사람에게 붙잡힌 채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사람은 가죽끈을 꺼내어 그녀의 두 손을 뒤로 묶은 다음에야 그녀 앞에 나타났다. 다름 아닌 오독교의 거지 노파인 하홍약이었다. 청청은 식은땀을 흘리며 속으로 외쳤다. 이런 악한의 손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죽을까 아까 큰할아버지에게 당했으면 차라리 좋았을걸 하홍약이 음유하게 웃었다. 내가 너를 단칼에 죽이길 원하느냐 아니면 독이 없는 뱀이 49일 동안 천천히 물어뜯어 죽이기를 원하느냐 청청이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홍약이 다시 말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나를 너의 부친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주면 너를 놓아주겠다. 청청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차피 나도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가니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마침 아버지를 찾아가는 중이었어요. 원하신다면 같이 갑시다. 하홍약은 그녀의 대답이 이렇게 쉽게 나오니 의심이 갔지만 금사랑군은 이미 패인이 되었을 것이고 무궁도 없어졌을 것이니 겁이 나지 않아 좋아. 앞장서라. 하고 말했다. 청청은 외할아버지를 매장한 후 떠나는 떠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날 풀어줘요. 할아버지를 매장하게요. 흥. 풀어달라고. 하홍약은 청청의 애원흔들은 채도 안고 옴방달의 단돌을 들어 길 옆에 큰 구덩이를 팠다. 옴방달과 그 오독교인을 같이 던져 넣은 후 진흙으로 큰 구덩이를 팠다. 옴방달과 그 오독교인을 같이 던져 넣은 후 진흙으로 그 위를 덮으며 혼자 욕을 해댔다. 너의 아버지는 비록 악한이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이 그 위를 모욕하는 것은 못 참아. 이 네 사람은 죽어도 상관이 없어. 난 어려서부터 그들의 모욕을 감수해왔다. 오늘에야 마음의 한을 풀었는데 내가 그들을 할아버지라고 불러 청청은 아무 말도 않고 생각했다.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은 또 우리 어머니를 욕하겠지. 이날 두 사람은 4,50리를 걸어 반산에서 묵었다. 하홍약은 저녁에는 청청의 두 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다음날 아침 막동이 투려고 할 때 하홍약은 청청의 다리를 풀어주었다. 산길이 갈수록 험했기 때문이었다. 하홍약은 이미 왼손이 절단되었으므로 청청을 잡고 갈 수가 없어서 그녀의 손에 묶인 밧줄을 풀어준 뒤 그녀를 앞장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감시하며 따라갔다. 청청은 처음으로 화산에 가는 것이므로 아버지가 묻힌 곳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은 큰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청청은 험한 산 속에서 적에게 붙잡힌 채 하늘에 달을 지금까지의 일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원승지를 생각하니 망감이 교차하며 무섭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가 딱하기도 하여 좀처럼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화산 꼭대기에 도착하였다. 청청은 원승지가 상세히 일러준 것과 흡사한 장소를 찾았다. 절벽을 깎아 세운 듯한 돌산 위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폭포가 나는 듯이 흐르는 곳이었다. 그녀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하홍약이 말했다. 그가 저기에 있느냐. 청청이 말했다. 저 바위에 굴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거기 계세요. 하홍약은 고개를 돌려 당시 금사랑군이 몸을 숨긴 곳임을 확인한 뒤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자 올라가자. 청청은 그 노파의 얼굴을 보니 정말 무서웠다. 비록 죽기로 결심한 몸이지만 그 노파의 살기 등등한 눈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절로 났다. 두 사람이 정상에 올라 수십 볼을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홍약은 청청의 손을 끌어 숲속에 몸을 숨긴 다음 철손톱을 낀 오른손으로 목을 재면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소리를 내면 죽어. 숲속에서 가만히 동정을 살펴보니 한 노인과 중년 남자가 얘기하고 있었다. 청청은 그 사람들이 목상도인과 원승제의 사형 동필철산반 황진임을 직감하였다. 물론 그 사람들의 무공은 하홍약과 비교가 안되게 뛰어나지만 지금 자신이 움직이기만 하면 철손톱이 즉시 목젖을 뚫어버릴 것이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황진이 웃으며 말했다. 사부는 며칠 내에 곧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들도 곧 당도하고요. 그러면 바둑에 적수가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시겠네요. 목상이 웃으며 말했다. 바둑만 아니라면 우리 화산파의 모임에 이 늙은이가 무엇하러 서둘러 왔겠느냐. 두 사람은 웃으면서 점점 사라져갔다. 하홍약은 화산파의 무공을 익히 알고 있는 터에 그들이 화산에서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굽혔던 몸을 일으켜 뒷자루에서 끈 하나를 꺼내어 청청과 자기의 손을 묶은 다음 천천히 암벽을 기어올랐다. 청청이 벽을 오르다 굴을 보고 소리쳤다. 여기에요. 하홍약은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을 하루라도 빠짐없이 못 있던 그 정경이 떠올랐다. 그를 갈갈이 찢어 죽일까 아니면 심장을 빼서 휘두를까. 드디어 마음속 깊이 원했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이 온 것이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부르르 떨리며 식은 땀이 흘렀다. 그녀는 동굴 주위의 돌과 풀을 마구 제치고는 청청 덜어 먼저 들어가라고 한 다음 자신은 손바닥에 극약 손톱을 끼고 금사랑군이 기습해 올 것에 대비하였다. 청청은 들어가면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몇 발짝을 들어가니 동굴은 칠흘같이 어둠 속이었다. 하홍약은 화석자를 이용해 불기둥을 만들어 청청에게 들게 하였다. 청청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살아서 돌아가지. 나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여기에서 죽을 것이지만 저 노파는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홍약은 안으로 들어가 봐도 사람의 기척이 전혀 없자 갑자기 청청에게 달려들어 목을 휘어잡았다.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순순히 못 죽을 줄 알아라. 동굴 안은 창 기운이 감돌아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고 불기둥의 불은 바람에 흔들거렸다. 한참을 더 걸어가니 석실 같은 것이 하나 보였다. 하홍약이 깜짝 놀라서 그곳을 살펴보았다. 내 벽에는 무공의 도형이 무수히 그려져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다. 비법을 소중히 하고 우리 파에 들어온 이상 화를 입어도 원망치 마라. 금사랑군과 그녀는 같이 있는 날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녀에게 그려주었던 초상과 글자 때문에 하홍약은 그 글씨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벽에 쓰여진 글씨는 분명히 금사랑군의 필적이었다. 문자는 벽에 남아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으므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설에 나오시오. 난 당신을 해치지 않기로 결심했소. 그러나 사방에서 돌가루만 푸수수 떨어져 내릴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청청에게 고함쳤다.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청청은 울면서 땅바닥을 가리켰다. 여기. 여기 있어요. 하홍약의 눈이 반짝하였다. 그리고는 청청의 손목을 잡으며 기절할 듯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라고. 아버지는. 여기. 묻히셨어요. 아 그. 가. 그. 가. 죽어버렸다니.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풍 하는 소리를 내며 금사랑군 이 옛날에 안곤했던 그 돌 위에 주저앉으며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마음속에선 수십 년간 쌓여왔던 원한이 일시에 사라지고 예전에 다정했던 정이 되살아나 그녀는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결국 청청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가거라 너를 놓아주겠다. 청청은 그녀가 비통해하는 것을 보고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예전 아버지가 그녀에게 잘못 대해준 것이 마치 원승지가 자기에게 지금 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동병상련의 감정이 느껴져 와락 하홍약을 껴안으며 대성통곡하였다. 하홍약이 말했다. 빨리 나가거라. 불기둥이 타버리면 영원히 나갈 수가 없다. 청청이 물었다. 당신은요? 난 여기서 너의 아버지와 함께 있겠다. 나도 가지 않겠어요. 하홍약이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청청을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갑자기 땅바닥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다. 청청이 놀라 물었다. 무얼 하시는 거예요? 하홍약이 구슬프게 대답했다. 난 20년 동안이나 그를 애타게 그리워했다. 이제 그의 삶 모습을 못 보게 됐으니 뼈라도 볼까 한다. 청청은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다. 하홍약의 오른손이 새삭과 같이 계속 진흙을 파들어가니 결국 구덩이에서 한 무더기의 뼈가 나타났다. 바로 원승지가 묻은 금사랑군의 유해였다. 청청은 부친의 유해를 어루만지면서 통곡을 하였다. 하홍약은 다시 더 깊이 파들어가 해골을 집어올려서 품에 안고는 울고 만져보고 볼에 부비고 뒷이 울고 그러기를 계속했다. 실로 제 정신이 아닌 모습이었다. 조금 지난 후 하홍약이 중얼거렸다. 하랑하랑 저예요. 으... 제가 당신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파이소곡을 불렀는데 청청은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하홍약은 한참 동안이나 미친 듯이 자신의 볼에 해골을 부벼대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춰왔다. 무엇인가가 얼굴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해골을 불빛에 비춰보니 유해의 이빨이 작은 금비녀 하나를 꼭 물고 있었다. 그 비녀는 너무 가늘어서 처음엔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홍약이 유해의 입에 손을 넣어 그 비녀를 빼려고 하는 찰나 유해의 이빨이 와르르 빠지면서 금비녀도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 진을그로 닦아내고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 색이 확 변하면서 다급히 물었다. 너의 엄마가 온이냐 청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홍약은 슬프고 분한 마음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좋아 당신은 끝내 그 천한 계집을 못 잊고 그 계집의 비녀를 입에 물고 죽어 꾸려 그녀는 말을 마치고 금비녀에 새겨진 오네라는 두 글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비녀를 입속에 넣고 마구 씹어댔다. 그녀의 입이 곧 피로 빨갛게 물들었다. 청청은 그녀의 정신이 이미 비정상적인 것임을 보자 두 사람의 지난 일들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녀는 짐을 풀어서 속가죽을 펼친 다음 어머니의 유해를 조심스럽게 구덩이에 부었다. 하홍약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물었다. 너 지금 뭐하는 거냐 청청은 아무 대답도 않고 유해를 다 부은 다음 진을그로 그 위를 덮으면서 마음속으로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 하늘나라에 계시다면 이 딸을 보고 계시겠지요. 이제 합장하였으니 두 분 편히 눈 감으소서 하홍약은 멍청이 바라보고만 있다가 무엇에 놀란 듯 물었다. 이것이 너의 어머니 유해더냐 청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홍약은 손을 들어 청청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니 힘껏 밀어서 넘어뜨렸다. 그리고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합장할 수 없어. 합장시킬 수 없어. 그러면서 손으로 땅을 파헤쳤으나 두 사람의 유해는 이미 진을과 범벅이 되어버려서 구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질투는 불같이 타올라서 구덩이에서 뼈를 들어 올리더니 고함을 쳤다. 내가 너를 불살라버릴 거야. 불살라버릴 거야. 그리고 화산 아래에 뿌려 너를 사방에 날려버릴 거야. 사방에 영원히 영원히 그 천왕계직과 같이 있지 못하게 할 거야. 청청은 급히 창을 빼려고 했으나 그녀에게 밀려 땅바닥에 곧 굴러졌다. 하홍약은 웃도리를 벗어 바닥에 펼치더니 유해를 옷 위에 쌓아놓고 그 위에 불을 지폈다. 그녀는 왼쪽에 청청을 묶어 꼼짝 못하게 만들고 오른손으로 불을 붙이니 유해는 순식간에 붕 타올라 동굴 속은 연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하하 웃다가 갑자기 콧속으로 이상한 냄새가 들어옴을 느끼자 경악을 하면서 외쳤다. 너는 참 지독하구나. 청청도 이상한 냄새를 맡고는 돌연머리가 어지러워졌다. 하홍약은 불타오르는 유해 위에 엎드리고 심하게 기침을 해대면서 손리쳤다. 좋아 좋다. 나도 너와 함께 죽고 싶었다. 얼마나 좋으냐.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똑바로 청청을 응시하였다. 청청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정신도 혼미해져 그만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XXXX 원승진은 객점에서 하홍약이 벽에 박아놓은 기호를 보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교도들을 부르는 신호라는 것과 또한 청청이 온 시 내 노인의 손에 들어간 사실도 알게 되었다. 청청이 누구의 손에 들어있든 목숨을 부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급히 말을 몰아 찾아 나섰다. 얼마 안 가서 온 시에 내 노인이 중독사 했음을 발견하고는 더욱 염려가 되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사방으로 수소문했다. 그 결과 그들이 화산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화산에 당도했을 때 홍승애가 정자의 옆 진흙덩이가 이상함을 발견하고 칼로 땅을 파보았다. 놀랍게도 온 시 노인 중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가 나왔다. 원승지가 말했다. 청청은 이제 오독교의 손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으니 빨리 산을 오릅시다. 안대낭이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화산파의 모임에 목인 청 도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나 황사형과 귀사형이 이미 도착해 있으니 꼭 구해낼 수 있을 것이오. 원승지가 말했다. 오독교가 감시 화산에 오른 것은 이미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니 여러분들은 독수의 손가락을 조심하시오. 최희민이 대답했다. 사부께서도 오셨는데 그들을 두려워할 게 뭐지요. 자 빨리 떠납시다. 일행은 말을 인가에 맡기고 서둘러 산을 올랐다. 산 꼭대기에 이르니 갑자기 디디디하는 소리가 들리며 여러 개의 무기들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다. 원승지가 기뻐 소리쳤다. 목상도장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리고는 공중으로 동전을 힘껏 던졌다. 세 개의 동전은 구름 속으로 멀리 사라지더니 한참 후에야 떨어졌다. 최희민이 외쳤다. 사숙 사숙은 무공이 너무나 훌륭하시군요. 원승지가 막 뛰어나가 동전을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산허리에서 검은 주판 하나가 날아와서 세 개의 동전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떨어뜨렸다. 한 사람이 나무 뒤에서 빠져나와 주판을 줍고는 번지르르 빛나는 주판알을 닦으며 크게 웃었다. 바로 동필 철산반인 황진이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동생 아주 슴슴이가 크군. 이런 동전을 함부로 던져버리다니. 이건 분명히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일인데. 우리처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니 가슴이 아프군.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 일단 손에 들어오면 다시는 돌려주지 않는 법이 일세. 최희민이 크게 소리쳤다. 사부님께서 먼저 오셨군요. 하면서 퉁퉁퉁 하고 세 번이나 머리를 찢는 소리를 냈다. 어떤 곳이 되었든 그는 기뻐서 머리를 힘껏 조아렸다. 그래서 일 원할 때는 이미가 돌에 부딪혀 큰 옥이 날 정도였다. 안소에는 불쌍하기도 하고 성이 나기도 해서 계속 낮은 소리로 투덜댔다. 최희민은 그저 바보처럼 웃었다. 원승지 일행도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 일행이 각자 제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원승지는 청청히 걱정되어 우선 사형에게 그녀를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기로 하였다. 그때 갑자기 숲속에서 두 마리의 승냥이가 튀어나오더니 원승지의 품에 꽉 안겼다. 최희민이 크게 놀라서 이런 큰일 났군 하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다. 두 승냥이는 갑자기 컴컴하고 마구 울부짖으며 원승지의 품을 떠나 절벽 쪽으로 맹렬히 뛰어갔다. 최희민이 말했다. 사수께서 기르시는 것입니까? 큰일 났군요. 저 승냥이들이 화가 난 모양입니다. 승냥이들은 아주 멀리 가버려서 몸뚱이가 작게 보였다. 원승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대유와 속에가 분명히 무슨 물건을 숨겨놓고는 내가 돌아오니 그것을 꺼내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자세히 보니 절벽에서 무럭무럭 연기가 나고 있었다. 바로 금사랑군이 내장된 동굴이었다. 깜짝 놀라서 보니 두 승냥이는 그 높은 곳에서 몸짓과 발짓으로 자기를 부르고 있었다. 안소에도 이것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승지 오빠 저 두 승냥이가 오빠를 부르고 있잖아요. 원승지는 그래 맞다. 하고 대답하며 벙어리를 향해 몇 번 손짓을 하니 그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석실로 달려가 횃불과 긴 밧줄을 가지고 왔다. 일행은 함께 절벽으로 올라갔다. 원승지가 말했다. 동굴 속길은 나만이 아니 혼자서 들어가 보겠소. 그리고는 옷을 찢어 두 조각 헝거풀 만들어 콧구멍을 틀어막구는 횃불을 밝혀 들고 밧줄을 따라 들어갔다. 한 권에서는 배유와 소개가 승냥이로 나오고 다섯 권에서는 원숭이로 나오는군요. 그래서 아래의 문구는 삭제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승냥이보다 원숭이가 낫겠죠. 두 마리의 원숭이가 주위에서 소리치고 뛰어다니며 귀가 시끄럽도록 소란을 피우는 게 몹시 조급한 모양이었다. 원승지가 막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라 호흡이 곤란했다. 참고 더 들어가니 작은 길이 나오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땅에 누워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바로 청청이었다. 그가 놀라움과 기쁨에 급히 입과 코를 더듬어보니 호흡은 이미 악해져 있었다. 동굴 안에는 어슴푸려한 불빛이 있었다. 거기엔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바로 하홍약이었다. 구하려고 해보니 갑자기 윽하고 속이 미슥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쓰러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는 연기 속에 독약이 들어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급히 구부려 청청만을 들쳐 업고 동굴을 빠져 나아오기 위해 밧줄을 잡았다. 벙어리와 홍승에는 힘껏 두 사람을 끌어올렸다. 원승진은 주위에 이미 독약연기가 없는 것을 보고서야 깊이 두어 번 심호흡을 했다. 그러나 갑자기 뱃속이 거북하고 매스꺼워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공중에 토해버리고 말았다. 일행은 절벽 위에서 매우 걱정을 하였다. 혹시 도끼나 동영기에 중독되어 두 사람이 깊은 계속 속으로 떨어져 버리지는 않나 해서 염려했다. 벙어리와 홍승에가 힘들게 끌어올리자 최추상과 최이민도 곁에서 도와주었다. 두 사람을 거의 끌어올리자 동굴 속에서 갑자기 거대한 소리가 나면서 산에 돌멩이가 날았다. 일행은 모두 놀랐다. 홍승에가 놀라서 밧줄을 잡고 있던 두 손을 놓아버렸다. 다행히 힘이 센 벙어리는 그 포금을 듣지 못하였기에 두 손을 번갈아가며 두 사람을 잡아 끌어올렸다. 원승진은 꼭대기에 이르자마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곧 쓰러져버렸다. 목상은 급히 두 사람의 맥을 짚어 길을 보냈다. 이때 절 벽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동굴 속에 아주 많은 화약을 묻었는지 누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의아해 할 뿐이었다. 한참 뒤 원승진은 천천히 깨어나서 심호흡을 했지만 너무 피곤했다. 그는 거듭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되풀이했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서야 청청도 깨어났다. 그녀는 원승진을 보자 하고 탄성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일행은 두 사람이 깨어나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안심을 하였다. 시간이 흘러서야 폭발 소리가 완전히 멎었다. 최이민이 나서서 내려가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이민은 밧줄을 그의 몸에 칭칭 두르고 천천히 내려갔다. 그가 동굴 입구에 서보니 폭발할 때 부서진 바위들로 동굴은 완전히 막혀 있었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는 할 수 없이 되돌아오고 말았다. 청청은 천천히 동굴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얘기하고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목상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때 내가 금사랑군의 철갑에 암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의 속마음을 대충 알긴 했었지만 설마 그뿐이 아니었음을 폭발이 저토록 맹렬한 것을 보니 철상자 속의 화살 같은 것도 정말 신기한 것이었구나. 황진이 질린 듯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가 자기 시체 속에 독약을 넣었다니 정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최이미는 동그런 눈알을 더욱 크게 굴리며 물었다. 사부님 그가 시체 속에 독약을 넣다니요. 그는 이미 죽어서 해골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시체 속에 독약을 넣었지요. 황진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늙어서 하늘에 간 뒤 그 멍청한 머릿속에 한 번 독약을 넣어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닌가. 일행은 그의 말에 모두 웃고 말았다. 모르니까 물었던 것 아닙니까. 원승지가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금사랑군 사부께서는 계산에는 매우 정확한 분이었어. 그는 평생의 원안을 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죽어서도 틀림없이 누군가 그의 시체를 해치리라 믿었던 것이야. 그는 평소에 독을 많이 다루던 사람이었으니 죽을 때 분명히 뼛속 깊이 스며드는 독약을 먹었을 거야. 최이미니 이 말을 듣고야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다는 듯이 소리쳤다. 알게더요. 누군가 그의 시체를 태워버리면 태울 때 나는 연기에서 독이 퍼져나와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이었군요. 잠시 뒤에 그가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동굴은 어째서 폭발했을까요? 설마 통약을 먹어서 동굴에 들어온 사람을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겠죠. 안소에는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급히 답변했다. 폭탄은 틀림없이 미리 동굴 속에 묻었을 거야. 원승지도 그렇다는 듯 탄식하며 말했다. 청청의 어머니는 그의 남편과 합장을 부탁했었는데 비록 그들의 시선이 한 줌에 제로 폭파되어 버리긴 했으나 유언은 이루어진 셈이군. 최이미는 혀를 내두르며 계속 놀라 말했다. 그분은 정말 무섭군요. 죽어서 몇 십 년 뒤에도 그의 적을 상대하다니.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오독교의 노파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릇이군요. 너무 치밀했군. 원승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하홍약도 사랑의 원한이 너무 깊은 탓으로 이런 불행한 일생을 보낸 거야. 안소에는 두 승냥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대유와 속의 두 승냥이가 일찍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청청 언니를 영원히 구해낼 수 없었을 것뿐만 아니라 원승지 오빠도 폭탄 세례를 맞았겠어요. 일행은 모두 정말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동물의 지각이 확실히 날카롭다는 것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다.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는지 폭파된 동굴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안대낭은 안소예와 함께 청청을 부축하여 석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청청의 얼굴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침상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청청은 중독이 심한지 좀처럼 깨어날 기색이 없었다. 목상이 독을 제거하는 약을 먹였지만 금사랑군이 사용한 극약은 오독두에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하룻밤을 지내더니 얼굴이 검어지면서 중독이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정신이 흐려지면서 울다가 고함을 쳤다. 그런 속에서도 원승지의 변심을 탓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원승지가 난처하게 된 것을 걱정하여 모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주었다. 병세가 악화된 청청과 그녀를 걱정하는 원승지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원승지는 부드러운 손길로 위로하면서 절대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을 약속해 주었다. 청청의 얼굴은 검고 붉어지면서 끊임없이 시커먼 물만 토해냈다. 사태가 이 지경이 이르자 원승지도 속수무책인 채로 침상 곁에서 눈물만을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일행은 바깥에서 청청을 걱정하며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은 금사랑군이 마음을 나쁘게 먹었기 때문에 억보를 받아 자기의 딸을 해치게 되었다느니 혹은 청청 아가씨는 마음이 좋으니 낫지 않으면 정말 괴로운 일이다 는 등 저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 한숨을 쉬며 걱정스러운 얼굴 이었다. xxxx 황혼이 질 무렵이 되자 승냥이 소리가 먼저 컴컭거리더니 사람소리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귀신수 부부가 매검화 유배생 손중군 등 6명의 제자와 함께 도착했다. 귀인왕은 아들인 귀종을 안고 있었다. 아이는 그동안 많이 자라 있었다. 그녀는 청청이 중독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아이에게 아직 먹이지 않았던 복룡수호환을 꺼내어 청청에게 먹였다. 청청은 한참 후에 숨소리가 고르게 되면서 천천히 잠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날이 어두워진 후에 황진의 제자가 8명의 사제와 2명의 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왔다. 그는 원승지의 나이가 그들의 아들보다 어리다고 여기면서도 그를 향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머리를 조아리고는 사숙이라고 불렀다. 원승지는 이 사질 이 40세가 넘었으리라고 추측했다. 그들은 근육이 철처럼 단단하고 키도 자기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속으로 감탄해하면서 이런 위풍당당한 영웅이 나의 제자가 되어줄까 라고 생각하였다. 최희민의 무공은 좀 떨어지고 이 사질과도 차이가 있었다. 그을에서인지 무릎을 꿇고 있는 황진의 팔 제자들에게 손을 내자우며 말했다. 모두 너무 예를 차릴 필요가 없어요. 최희민이 옆에서 소개하며 말했다. 이 사형의 이름은 풍란적인데 강호인들은 모두 팔면 밀풍이라고 합니다. 원승지가 말을 받았다. 사형의 이름은 이티 들었소이다. 황진은 풍란적이 어린 사숙에서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싫어하는 눈치를 보였지만 그가 이미 강호에선 이름이 나있으므로 그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이제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러한 예법은 굳이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온 터였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사부가 어린 사숙에게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일이요. 풍란적은 사부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곧 원승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원승지가 급히 그를 말렸다. 풍란적은 큰아들 풍불파와 둘째 아들 풍불차에게 목상도인과 귀신수 원승지 맥어마 사숙 등에게 차례로 절을 올리라고 일렀다. 풍불파는 금년에 23세여. 풍불차는 21세로 두 사람 모두 감양일대에서 부친의 이름을 얻고 무림을 각각 3등분에 놓고 있었다. 그 두 사람의 수화도 무공이 뛰어났는데 원승지가 겨우 23가량밖에 안 되어 보이니 속으로는 가소롭게 여겼다. 거기다가 그의 눈을 보니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데다. 벌겁게 부어있어서 속으로 저 사람이 무슨 일을 당했기에 오늘 같은 날 이다지 부어있는가. 영웅호걸이란 작자가 어찌하여 입술이 터지고 이에서 피가 나며 게다가 울기까지 해.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 두 사람은 귀신수의 문화들과 사이가 좋았다. 그래서 손중군의 무예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몰래 상해의 손중군 사구에게 찾다가 조그만 사숙과 한번 겨루게 하고 싶었다. 만일 사부에게 손중군과 원승지가 겨룡이 알려져도 우리는 모르는 채 하면 그뿐이다. 둘이 싸운 것이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이를 단행키로 결심하였다. 이튿날 두 형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손중군을 찾아가 여덟째 사숙 석준을 만났다. 그도 나이가 어려이를 버리기를 좋아했다. 그의 무공은 풍씨 형제의 중간쯤 위치했다. 어이 너희 둘은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는 게야. 석준이 물었다. 풍글채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손사고를 찾고 있어. 그분이 산동네에서 바래파 사람들을 여럿 물리쳤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하여 세 사람은 흥이 나서 산 뒤쪽으로 올라갔다. 풍씨 형제는 마음속에 어떤 계산이 있었다. 즉 무슨 말로 손중군을 흥분시켜 그 조그만 원사숙과 싸움을 하도록 할 것인가 하고 풍글채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만일 손사고가 아직 단련 중에 있으면 우리가 직접 그 원씨에게 말하자. 이러나 저러나 좋은 일은 아닌데 뭐. 풍글파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막 산허리를 돌아서자 욕지거리가 들려왔다. 바로 손중군이었다. 그녀는 복시 큰소리로 욕을 해대고 있었다. 세 사람은 걸음을 재촉하였다. 가까이 가보니 손중군이 갈고리를 들고 어떤 사람을 쫓고 있었다. 계속 원재 벽혈검 김용 옹김 김성국 SM 1109 제4권 7도 이내 출연 그 남자는 30살쯤 되어보였고 분노와 원망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죽일련 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무공은 손중군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한 번 공격하고는 뒤로 물러섰고 또다시 공격하다 가일고 후퇴하는 전법을 쓰고 있었다. 결국 그 남자는 쫓겨 내려가는 꼴이 되었으나 싸우기 좋을 만한 공터가 나오자 죽을 힘을 다해 다시 공격하였다. 풍글채가 말했다. 우리가 저놈의 앞길을 막아 더 이상 도망치지 못하게 합시다. 석준이 이 말에 대답했다. 손사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좋아하지 않아. 게다가 저놈은 그녀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이야. 그 남자가 미친 듯이 외쳐댔다. 너는 내 아내와 자식을 모두 죽였지.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어째서 이른이 넘은 노모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했단 말이냐. 손중구는 그의 말을 듣고 서리빨 같은 준엄함을 보이며 꾸짖었다. 이 파렴치한 미친놈아 노모가 문제냐. 내 가족이 더 있었다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두 사람은 더욱 흥분하여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풍글파가 갑자기 외쳤다. 손사고는 어째서 검을 쓰지 않는 거지. 저 갈고리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을 듯 싶은데. 석준도 그녀의 무기가 별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의 장검을 손중군에게 던져주며 외쳤다. 손삼에 이 칼을 쓰시오. 이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숲속에서 뛰어나오더니 잽싸게 검을 가로채었다. 세 사람은 그의 무공이 날렵하고 아름답기까지 하여 순간 매료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귀시 문화의 그림자 없다는 내검화였다. 석준이 외쳤다. 매사형. 내검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을 돌려주었다. 손삼에는 다른 무기를 단련했으니 칼을 쓸 필요가 없어. 석준은 내검화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중군이 무고한 사람을 너무 많이 해친 까달게 사부에게서 검을 사용할 수 없다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두 사람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무공이 약해 점점 검법이 흐트러지려 했다. 싸움이 무르익을 지은 손중군이 비호같이 몸을 날려 왼발로 그 남자의 오른팔을 내리치자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땅에 떨어졌다. 손중군이 갈고리로 그의 가슴을 막지르려고 할 때 내검화가 급히 외쳤다. 그만둬라. 손중군이 놀라서 멈칫하자 그 남자는 재빨리 산 아래로 도망쳐버렸다. 내검화가 웃으며 있었다. 살려주자. 사부님께서도 이번에는 칭찬하실 거다. 손중군이 씁쓸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도망치다 말고 다시 뒤돌아보며 더러운 면 하고 독살스럽게 욕을 해대었다. 그 욕설에 내검화와 석준 등도 모두 화가 났다. 풍글채가 소리쳤다. 어떤 못된 녀석이 화산에 와서 함부로 구는 거냐. 그리고 철편을 들고 뒤따라 달려갔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사부님께서 무슨 벌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릴 테다. 손중군이 불같이 화를 내며 고함을 치며 갈고리를 메고 추격해 갔다. 내검화는 그녀가 다시 살인을 하여 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기는 했으나 저 녀석을 붙잡아 혼주를 내어 일행의 화를 가라앉혀야겠다 생각하고 옆길로 빠져 그들을 따라갔다. 그 남자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황하여 사이길로 도망쳐갔다. 석중과 풍씨 형제도 제각기 무기를 꺼내 들었다. 풍글파가 도망가는 그 남자의 등에 비황석을 던졌다. 그의 몸놀림도 민첩하여 비황석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더니 재빨리 오른쪽으로 피하였다. 그러나 그 사이에 석중이 또 화살을 쏘아 그의 허벅지에 적중시켰다. 그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나둥그러지고 말았다. 내검화가 앞으로 달려가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바람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그의 몸이 공중에 붕 뜬 채 날아가 버렸다. 내검화는 놀라서 급히 피하며 보니 그는 수십 개의 밧줄에 묶여 끌려 올라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를 밧줄에 묶어 끌고 간 사람은 미모의 여자였다. 그녀는 눈부시게 흰옷을 입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칼은 어깨에서 넘실거리고 있었다. 맨발인 발에는 팔에서와 같은 황금 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외모상으로는 한인인지 오랑케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눈처럼 흰 손의 실도 아니고 가죽도 아닌 수십 개의 밧줄을 쥐고 조용히 웃고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또 온몸에 배꼽피를 걸치고 머리에도 배꼽피 모자를 쓴 묘령의 소녀가 서 있었다. 그 소녀는 마치 그을임처럼 청아하고 고운 자태였으나 얼굴은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다. 이 두 사람은 바로 하척수와 아구였다. 원승제 일행이 북경을 떠난 다음 날 호계남은 즉시 원평여숙으로 가서 온시 사형제와 하홍약 청청 등에 관한 일을 조사하여 모두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하척수는 오독교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청하기 위한 신호로 당장 위에 동물을 놓아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청청이 그 술수에 걸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청주 일행과 함께 가도록 해드나 그녀는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구와 상의하여 청청을 구하러 가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편지의 한 통을 남기고 조용히 북경을 떠나왔던 것이다.